그 여자의 일생 이광수 서문 나는 조선 사람을 향하여 내 속을 말하느라고 소설을 씁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는 소설가라는 말 듣기를 원하는 마음은 털어끔만큼도 없습니다. 내 소원은 오직 조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어서 내가 하려는 말을 알아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그 내 속이란 것이 몇 분어치나 되는지 내 이야기를 조선 사람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직 내가 동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쓸 뿐입니다. 사정이 허하고 내 표현하는 재주가 허하는 한에서 내 속을 털어놓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반벙어리의 이야기 읽는지 모르나 약삭바른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면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 여자의 일생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조선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재주로는 이 이상 더 줄여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네가 그 여자의 일생에서 하려는 말의 요령을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한두 가지 관념만이라도 말해보라 하면 그런 의미로는 말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야기에서 한 생각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한 번만 먹은 생각도 그것은 반드시 어느 때나 열매를 메꿔야만다. 하는 것이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인가 합니다. 난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한 생각도 그러려든 하물며 말이랴 행함이랴. 우리 인생이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민족으로나 당하는 모든 일 행복과 불행 잘되고 못되는 것이 다 제 생각이 열매를 거둠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만일 금봉이가 잘되자면 그것도 제 생각의 열매입니다. 금봉을 싸고 도는 여러 남자들 여자들 그들의 잘되고 못댐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니 폐지하면 인과의 이치라고 하겠지요. 정신이랄까 마음이랄까 영혼이랄까 우리 사람의 생명은 지나간 제 씨의 열매를 거두어 받으면서 또 앞에 것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요것쯤 하나야 하고 심상하게 던진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어느덧 모르는 덫에 자라서 커다란 비극을 이룹니다. 날마다 무심코 던져진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얽혀서 설켜서 조선민족의 앞날의 운명을 짜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우리의 손으로 꼬아놓은 오랏줄입니다. 우리는 손수 꼬은 오랏줄로 몸소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오랏줄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해보자는 것이 이 이야기 그 여자의 일생의 한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녀편 연애편 혼인편 방랑편 참회편으로 끝을 막을 예정연이와 나는 억지로 이 이야기의 길을 예정하려 아니하고 한 속기자의 태도로 금봉이나 임학재나 기타 인물들이 오늘날의 조선 형편에서 어떻게 제 씨를 뿌리고 제 열매를 거두어 가는가를 보아가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마는 내 예감이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을 맺어지고야 말 것만 같습니다. 돌아보건대 내가 쓴 첫 장편소설인 무정이 나를 사랑하던 최육당의 손으로 출판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나 자신이 한 일 쓴 글을 돌아보면 비록 죄 된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부끄러움과 기막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날의 내가 뒷날의 나보다 나은 나일 것을 믿음에 더욱 닿고 더욱 힘쓰리라는 맹세를 한 번 더 합니다. 을해 7월 단디온 뒷날 북한산 삼지동에서 전여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금봉이가 난 것은 인천바다에서 일본 군함이 아라사 군함을 격짐하여 일로 전쟁이 터지던 갑진년이었다. 서울 계동 막바지 뒷산에는 솔밭이 있는 금봉의 아버지 이정규의 집은 이름이 이정규의 집이지 기실은 당시 정부를 반대하던 이 집을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당시 애국자로 영웅으로 들날리던 노뱅닌, 이갑같은 사람들이 밤이면 모여서 천하의 경륜을 토론하노라고 고담 준논하던 집이었다. 금봉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손과 무릎에서 귀염을 받는 일이 많았다. 금봉은 그렇게 귀염을 받을 만하게 어여쁘게 생기고 또 숙성하였다. 금봉아, 너는 자라서 뭣이 될래? 나란 부인이나 야간 부인이 되어라. 금봉은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때에는 나란 부인전이니 야간 부인전이니 하는 서양의 애국녀성들의 정기들이 많이 유행하였다. 야간아, 나라나 하는 것도 금봉의 이름 중에 하나였다. 금봉의 아버지도 미남자였다. 그는 그때 헌병 정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금봉의 어머니는 당시 미인으로 이름이 높던 계향이라는 기생으로서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금봉의 아버지 정교에게 그 풍채에 반하여 제 재산을 다 가지고 시집을 온 여자였다. 그는 자기의 성이 민씨라 하여 본래는 양반의 씨라고 자랑을 하였으나 사람은 점잖은 집에서 자라난 여자와 같은 다남이 있었다. 이정규는 본래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노백린 씨가 육군 부령으로 눈에 들어 정교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우사람의 눈에 잘 드는 타이프의 사람이었다. 인물 풍채도 묘하거니와 백령 백리하여 우사람이 생각하는 일까지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금봉의 위로 인현이라는 세 살 더 먹은 사내아이가 있고 금봉의 밑으로 은봉이라는 연년생의 동생이 있었다. 모두 인물이 좋았었다. 일로 전쟁이 끝나고 을사신조약이 맺히고 경술련 합병이 둘 때까지의 금봉의 집에 다니던 이들은 다 해외로 망명해버리고 말았다. 그 통에 그 집은 금봉의 아버지 정교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 밖에도 이모저모로 정교는 많은 돈을 모았다. 그들이 해외로 달아날 때에 이정규에게 어떤 사명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는 멀리 떠나간 사람들과 한 약속까지 지키지 아니하여도 주울 줄 알 뿐더러 두려 그리 아니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리고 집도 팔아서 애호개로 옮기고 해외로 나간 이들에게 대해서는 중적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그는 그만큼 야근 사람이었다. 금봉이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금봉이 어머니는 우물에 빠져서 자살을 해버렸다. 그것은 남편되는 이정규가 돈푼이나 생기게 되니까 본래 기생이던 아내가 싫어져서 그랬는지 처녀한테 유처 취처로 장가를 들고 본 아내 민씨를 소박한 까닭이었다. 금봉이 어머니 민씨는 기생티를 안보일 양으로 참 애를 썼다. 머리를 쪽지는 것도 여염집 부인답게 하고 금비녀까지도 안입고 작고 의복도 수수한 것으로만 입었다. 그리고 평생에 좋아하던 거문고와 양금도 팔아버리고 말았다. 개향의 거문고라 하면 개향이가 기생노릇을 하는 동안에는 장안에 소문이 높았었다. 노뱅린 이갑 같은 이들도 개향의 거문고를 사랑하여서 가끔 들었다. 개향은 다만 고전적인 가령 도돌이라든지를 알 뿐 아니라 보통 사람이 모르는 여러가지 곡조를 탈 줄 알았고 또 자기가 새 곡조를 짓는 일도 있었다. 그는 장엄한 것 이 모양으로 정말 음두를 알아서 자유자재로 아뢰는 재주를 가졌었다. 정규는 양금을 듣기 좋아였으나 거문고 소리는 싫다고 하였다. 왜 거문고를 싫다고 하시오 하고 개향은 남편에게 가끔 말하였다. 아들 인연이가 양금을 가지고 장난할 때에는 개향은 이런 말로 책망하였다. 거문고 소리는 깊고 무겁고 점잔하기 군자답지만 양금 소리는 옅고 가볍고 방장맞으니 거문고를 좋아하고 양금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이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인연이나 금봉은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십여세가 넘어서부터는 인연은 어머니에게 거문고를 배우고 금봉은 양금을 배웠다. 듣기 싫다이 니 어미 모양으로 기생이 하는 정규의 꾸중이 내릴 때에는 개향은 혼자 울었다. 개향이가 정규의 눈 밖에 나면 날수록 거문고와 양금이 정규의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개향은 단연히 그가 그처럼 사랑하던 거문고와 양금을 줄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팔아버릴 생각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민씨는 아내 두기를 힘썼으나 마침내 참다 못하여 열다섯 살 열두 살 열한 살 먹은 새아이와 또 젖먹이 하나를 개모의 손에 남기고 우물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버린 것이다. 그는 남편에게 한 장 아이들에게 한 장 유서 두 장을 써놓았다. 그 유서는 궁채 아름다운 글씨로 이러하였다. 첩은 죽나이다. 첩이 죽지 아니하고는 가장의 마음을 편히 할 도리가 없기로 죽나이다. 어린 것들 뒤에 남기니 가슴이 아프오나 또한 팔자인가 하오며 첩이 가지고 온 이백석지기로 부족하나마 내 아이 공부나 잘 시켜주시기 바라나이다. 첩이 죽은 뒤에는 내 아이를 돌아볼 사람이 없사오니 수엄마님이 마음도 착하고 아이들도 정이 들었사오니 아이들은 수엄마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죽는 죄 많은 처 민씨 의펼 상서 이것은 남편에게 한 유서였다. 옛날 조선식 아내의 덕을 배우려는 계향은 한마디도 남편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죽는다고 하였다. 수원 만화님이란 이는 근 십년이나 이 집에 와서 바느질도 하고 살림도 보살피고 있던 마누라다. 본래 수원 살았다고 해서 수원 만화님이지 지금은 남편은 물론 여니와 아들도 딸도 다 죽어 없어진 무예의 무탁한 늙은이다.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신 어른이 베이같이도 애기 많으시오 하고 수원 만화님의 세 아들 두 딸이 하나씩 하나씩 죽을 때마다 계향은 만화님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하고 만화님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죽을 때쯤은 물조차 말라서 나올 것이 없었다. 남편에게 한 유서는 이렇게 냉정하지만은 그 자녀들의 한 유서에는 열정이 넘치었다. 마치 싸고 싸두었던 계향의 열정을 마지막으로 그의 뒤에 남기는 자녀들에게 퍼부어버린 듯하였다. 엄마는 죽는다. 어린 너희를 두고 엄마는 죽는다. 엄마는 기생이 되어서 몸이 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못하여 엄마는 죽는다. 금봉아 은봉아 너희는 계집애니 일생에 꼭 한 남편만을 섬겨라. 그리하되 얼굴이나 재주나 돈으로 남편을 고르지 말고 꼭 덕으로 남편을 골라야 한다. 여자의 일생이 한 번 몸을 더럽히면 영영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쌍한 어미를 거울 삼아서 부대에 부대에 너희는 내가 걷는 길을 밟지 말아라. 금봉아 너는 양금을 좋아하니 네 마음이 가벼울까 걱정이다. 천품이 가벼웁더라도 잘 닦으면 무거워질 수 있으니 거문고 소리와 같이 무거운 여자가 되어라. 은봉아 너는 웬일인지 너무도 말이 없고 수신빛만을 띄었으니 남이 보면 청승맞다 아니하겠느냐 네 형은 너무 팔랑팔랑해서 걱정이요 너는 너무 무거워서 걱정이다 어미가 주었다면 그렇지 아니하여도 남들이 청승맞게 볼터이니 아무쪼록 늘 웃고 기쁜 빛을 가지기를 바란다. 인연아 내야 사내대장부요 네 아버지의 마다들이니 어떠하랴 또 내 천성이 군자다우니 나는 너를 많이 믿는다 마는 오직 걱정되는 것은 네가 너무도 고집이 센 것이다 사내가 뜻이 굳은 것은 좋지만은 너무 굳기만 하고 휘어야 할 때에 휘 줄을 모르면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것이다 어린 동생들을 어미 대신 거느리고 고생이야 오죽하겠느냐 마는 불쌍한 어미를 생각하여 부대 부대 대장부가 되어라 더욱이 점먹이 동생 부탁한다 어린 너희들 두고 죽는 어미를 무정하다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너희들의 장래에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불쌍한 어미를 생각하고 부대 부대 좋은 사람들이 되어라 지하에서 어미는 눈을 감지 않고 너희들이 잘되는 것만 보고 있으련다 죽는 뭐 아내의 유서를 떼어본 정규는 미친년 서방이나 얻어가겠지 죽기는 왜 죽어 세상에서 우리 집을 흉가라 아니하겠나 하고 역정을 내었으나 아이들한테 한 유서를 보고 나서는 그래도 마음이 좀 언짢든지 아무 말도 없어 금시 학교에서 돌아온 인연에게 그것을 던져주었다 이 유서를 발견하고야 비로소 계양이가 죽은 줄을 안 것이었다 계양은 지난 밤에 이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 하였으나 이 날이 인연의 학년시험이 끝나는 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벤또까지 다 싸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대문 밖까지 바래주고 들어와서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인연은 유서를 읽고 허둥지둥 하였다 웬가 아직 죽었겠니 엄포기지 어디가 자빠져 있겠지 하고 정규는 태연하게 가게로 나가버렸다 그 가게라는 것은 미국 소금 숯 어물 등속을 휘뚜루 놓고 파는 데였다 이때에 금봉이와 은봉이가 어머니 하고 학교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고 인연은 안방에서 울고 앉았다가 동생들을 보고 소리를 쳤다 뭐 어머니가 어째요 하고 금봉과 은봉도 안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방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유서를 보고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형들이 우는 것을 보고 아랫목에 누워서 놀던 점먹이도 울었다 외들 외들 우니 사위 스럽다 하고 문을 열어져 치는 것이 서모 김씨였다 삼남매는 약속이 났듯이 일제히 서모를 흘겨보았다 아이요 년들 보게 누굴 보고 코 따위로 눈깔을 흘겨 바로 독사 눈깔들 갔구나 아이고 소름끼쳐 추운 년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하고 김씨는 문을 벼락같이 닫고 통통거리고 나가버린다 그가 있는 곳은 아랫방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채나 별당 모양으로 된 딴채였다 아직도 안방 차지는 민씨가 하고 있었고 김씨는 이 안방을 노리고만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말에 하도 대견해서 안방문을 열어보았던 것이다 민씨가 없어지면 안방 차지는 내 차지라고 생각하였다 왜 들으라 하고 정규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지 가게로부터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우는 자녀들을 보고 호령을 하였다 어머니가 어디서 돌아가셨수 하고 금봉이가 원망하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니 삼층장 서랍에 삐죽 나오게 그 편지가 끼어있던구나 안방 어느 구석에 아내의 시체가 있는가 하고 찾기나 하는 듯이 두리번 두리번 하며 원 어디로 갔다 하고 하고 또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침내 수원 만화님이 뒤란 우물가에서 민씨의 신발하고 비녀를 찾아서 그가 우물에 빠져 죽은 것이 판명되었다 민씨는 자기가 신던 나들이 신발을 우물가에 가지런히 놓고 신운두에 걸쳐서 비녀를 놓았던 것이다 정규는 자녀들과 집안사람에게 민씨가 우물에 빠져 죽었단 말을 발설 말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그저 갑자기 죽었다고 꾸며서 삼일장으로 장례를 지냈다 정규는 아이들이 거상 입기를 금하고 물론 아내의 괴연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개와 세상에는 그런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김씨의 청에 의하여 무당을 불러서 한바탕 집가심 구슬 하고 뒤란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안방 세간과 아랫방 세간을 바꾸고 아이들은 수원 만화님과 함께 아랫방으로 쫓겨내려오고 김씨는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금봉은 날이 갈수록 미인이 되었다 열둘 열세 살 때에 벌써 남자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 하얀 목 샛별같이 빛나는 눈 그 조화잘된 몸 모양 그 보들보들해 보이는 조그마한 손 그 걸음 그 걸음 그 걸음 그 걸음 그 걸음 그 걸음 모두 다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더구나 눈을 한 번 짓뜨면서 상글에 웃는 양을 볼 때에는 같은 여자 같은 여자 동무들도 황홀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금봉이는 금봉이는 에 대하나 다름없이 가슴을 두근거리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손을 잡고 몸을 만지며 뺨을 비볐다 그런 일이 다 금봉을 더욱 조숙하게 만들었다 날마다 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 뒤를 따르는 남학생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 간혹 점잖은 남자가 한사코 뒤를 따르는 일도 있었다 언니 저 사내가 또 따라오 하고 같이 가는 은봉이가 입을 막고 있었다 은봉도 얼굴이 미운 편은 아니나 금봉에게 비기면 빛이 없었다 게다가 은봉의 눈에는 젖은 빛과 흐르는 빛이 없어서 그 얼굴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봉의 눈과 얼굴에는 여름날 저녁때의 노을빛과 같이 쉼없는 변화가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을 참 하는 것 이었다 금봉은 공부로도 보통학교 1년부터 첫자리였다 산술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특별히 장가를 잘하고 오직 부족한 것이 그림과 습자였다 그러나 다른 과정의 점수가 이 두 과정의 부족함을 보충하고도 남았다 저희가 무슨 일을 내고야 말지 하는 생각을 하는 선생도 있었다 금봉을 시기하는 동무들은 적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금봉은 남녀를 물러나고 거의 모든 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금봉은 그 용모와 행동이 아름다운 것 외에 마음씨 쓰는 것이 다정스럽고 인자하였다 금봉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 중에 손명규라는 이가 있었다 이인은 본래는 산술 선생으로 들어왔으나 동경 물리학교에 1년쯤 다닌 것밖에 학력이 없어서 다만 법정한 자격이 없을 뿐더러 산술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은 그가 어떻게 교장의 신용을 얻었는지 늙고 점잔하여 학교에 출근을 잘 안이하는 교장은 어느새에 서무주임 교무주임 회계에 다 젖혀놓고 손 선생을 통해서 행정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 선생은 교장의 불정이라고 지목을 받았지만은 세력이 확립된 뒤에는 누가 감히 그의 비위를 거스리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손 선생은 간악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두꺼비 선생이라는 별명을 듣는 모양으로 얼굴이 둔하게 생기고 목이 대받고 어깨가 쑥 올라가고 한 모양이 우직하다는 인상을 줄법하지 간교하다는 인상은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직한 듯한 것이 교장의 신용을 얻은 큰 미천이었다 더구나 그의 퍼럭고 두껍고 뒤둥그러진 두 입술은 도야지 주둥이를 연상케 하였다 그 입술 모양은 둔한 욕심꾸러기를 표시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명규 선생에게는 몇 가지 심상치 아니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는 얼굴에 비겨서는 날카로운 눈이요 둘째로는 도무지 말이 없고 웃지도 아니하고 무슨 중대한 생각을 하고 긴급한 일을 보느라고 바쁜 듯한 그의 태도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 없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 학교를 샅샅이 돌며 하인들을 보고 꾸지람을 하였다 직원실에 앉았노라면 거의 반드시 어느 모퉁이에서나 손 선생의 털털한 음성으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깨끗이 질질 적꽃나무에 물 안졌구만 이런 종류의 꾸질함이었다 손 선생이 이렇게 자리에 붙어앉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그의 임질일 것이요 또 그의 양미간에 늘 고통의 주름살이 있는 것도 이 임질일 것이다 분명히 손 선생의 성격을 좀 음침하고 까다롭게 하였다 교장의 주장으로 이 학교에는 미남자 선생은 일체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교장의 말에 의하건대 이 학교 교사가 미남자면 학생 편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쉬우니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사는 손 선생 양으로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면 얼굴이 곰보거나 낯빛이 검거나 어쨌거나 모양없는 사내들 뿐이었다 서모지 모 선생이라는 이가 교장에게 불신임을 받는 것도 한가지는 그가 미남자인 까닭이요 그리고도 쫓겨나지 아니하는 까닭은 그가 자주 학생과 접촉하지 아니하는 직분을 띵 까닭이었다 손 선생은 군보는 아니었으나 이 학교 선생들 중에 제일 험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하여 손 선생은 교장의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손 선생의 학생들 간의 평판은 여러가지였다 그래 보여 두 마음은 착하단다 야 하고 손 선생을 변호하는 아이도 있고 병신 마음 고운 데 없다고 엄청 맞아요 하고 사정없이 악평하는 애도 있었으나 대체로 학생들이 짖고 까불고 할 만한 드러난 허물은 없었다 두꺼비 선생은 학생에게 무슨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심히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귀찮으리만큼 정성스럽게 보아준다는 것은 학생들 간의 거의 일반으로 인정되는 장처였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 선생을 찾는 학생이 많았다 더구나 손명규가 재단법인 이사로 당당하게 교장을 대리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리하였다 집에서 고통으로만 지내는 이 금봉도 손 선생에게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였다 가정에 고통이 많은 금봉은 손 선생에게 집안 사정을 다 말하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 다른 아이들과 손 선생 집에 놀러가는 일도 있었다 손 선생은 물론 금봉을 동정하였다 손 선생에게 받는 지극한 동정은 금봉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어머니는 죽어서 죽어서 잃고 아버지는 산대로 잃은 다정한 저녁 금봉은 굶주린 어버이의 사랑을 손 선생의 동정에서 보충하였다 손 선생의 부인은 허여멀끔하게 마르고 눈만 커다란 병인이었다 그는 늘 팔목과 무릎이 부어가지고 쑤신다고 앓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얻은 임질로 관절염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무식한 구식 여자였으나 퍼그나 친절한 부인이었다 더구나 오래 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였다 금봉이 왔니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한바꿋 같구나 이렇게 손부인은 금봉이를 보면 칭찬하고 그 뼈만 남은 손으로 금봉의 손을 만졌다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남편이 되라노 이런 소리도 하였다 평생에 웃는 낯을 안 보이던 손 선생도 금봉이와 단둘이 대할 때엔 시익하고 웃는 일이 있었다 웃을 때에는 그 멀뚱멀뚱하던 눈이 가늘게 잡아느려지고 얼굴의 근육 전체가 실룩거렸다 그러한 웃음을 볼 때에는 금봉은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러나 다만 아버지다운 웃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손 선생 집에서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랫방에는 여학생 한둘이 늘 기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언제나 오래 붙어있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는 나가버렸다 금봉이가 이 집에 다니기 시작한 때에는 북간도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잡혀가서 학비가 안 오게 되기 때문에 손 선생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 두었다고 한다 손 선생은 이 밖에도 학비 없는 학생을 여러 사람 도와준다고 하였다 북간도에서 왔다는 학생은 서정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퍽 얌전한 여자였다 단지 몸이 약한지 혈색이 좋지 못하였다 금봉은 반이 다르지만은 곧 정순과 친하였다 정순도 마음의 슬픔이 많았었다 그 아버지는 감옥에 잡혀가고 그 오빠는 운남인가 귀주인가로 무관 배우러 간다고 가버리고는 소식이 없다고 해서 금봉을 보고는 늘 슬퍼하였다 세월이 흘러서 금봉이가 고등과를 졸업할 날이 며칠 남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열일곱살 금봉은 너무 예뻤다 금봉 자신도 아침에 체경을 대하고는 스스로 자기의 예쁨에 황홀하는 일이 있었다 남들이 모두 미인이라고 떠들어주는 것이 듣기 싫지는 아니하였다 가끔 여왕과 같은 프라이드를 느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눈 아래로 보이고 그의 앞에는 오직 봄빛과 같은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무정한 것도 인제는 대수롭지 않고 계모의 독살도 인제는 우스웠다 인제는 아무 때라도 마음만 나면 이 불쾌한 둥지를 박차고 자유로 봄빛 속에 날개를 쳐서 그의 왕국인 꽃피고 새 노래하는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졸업한 뒤에 금봉의 소망이 동경 유학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음악을 배우려 함이었다 하루는 금봉은 집에 들어와서 오빠 인연을 보고 오빠 난 동경 갈 테요 하였다 인연은 술이 얼그니 취하여서 두 손을 깍지를 껴서 베개를 삼아 베이고 누운 채로 통경은 누가 학비 주든 하고 누이의 말을 꺾어버린다 아버지들로 달랐지 하고 금봉은 화가 나는 듯이 외면해버린다 흥 아버지가 한 푼을 주시겠다 하고 인연은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가 벌써 네 신랑감을 골라놓고 혼인 날까지 받아 놓으신 모양이더라 하고 하품을 크게 한다 뭐요 하고 금봉은 반신 반의로 인연이 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농담인가 아닌가를 인연의 표정으로 판단하려는 듯이 네 신랑감을 골라놨단 말이야 하고 인연은 금봉을 훑어보았다 누구 하고 금봉은 자기를 따라다니고 편지질하는 여러 남자들을 생각해보았다 또 그동안에 결혼하였다는 누구누구도 생각해보았다 김서방이란다 하고 인연은 담배 연기를 기차 굴뚝 모양으로 푸우푸우 하고 뿜었다 김서방이라니 하고 금봉은 눈을 쫑깃하였다 저 서사 말이지 김치룩이 말이야 하고 인연은 다시 방바닥에 엎드려서 신문을 본다 뭘요 하고 금봉은 제 귀를 의심하였다 서사 김치룩이란 사람은 계모 김씨 연줄로 데려온 사람이다 계모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머니 여보게 하는 사람이었다 낙가죽이 팽팽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무지 사정이 없어서 정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지난 가을에 상처하고 어린 것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가게에 와서는 밤늦게 가게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삼십이 넘은 턱수염이 뽀죽하게 난 사내였다 아버지가 김서방이 없이는 장사를 못하겠어서 네 남편을 삼는데 졸업만 하면 혼인을 시키신다고 아까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일러시더라 하고 인연은 보던 신문을 집어내 던지고 다시 두 손을 깍지를 껴서 베개를 삼아 누웠다 그래 오빠는 뭐라고 했소 뭐라고 해 네 그랬지 네 밖에 할 말이 없었소 하고 금봉은 소리를 빼 찔렀다 내 따위가 네 안하면 별 수 있니 난 달아날 테야 하고 금봉은 뽀로통하고 인연의 방에서 뛰어나갔다 인연의 방이란 것은 이 채의 건넌방이요 이간 마루 하나를 새해두고 이간으로 되어 있는 방이 금봉이와 은봉이와 수엄만아님이 거치하는 방이었다 금봉의 어머니가 죽을 때에 남긴 젖먹이는 그 후 일년이 못하여 고련화증이라는 병과 영양불량으로 죽어버렸다 금봉은 손선생 집에나 가리라 하고 대문으로 뛰어나가다가 가게 앞에서 아버지 정규와 서사 김치로기가 섰는 것을 보았다 금봉은 못 본 채 하고 가려하였으나 처음 치록의 눈에 띄고 다음에는 아버지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다 마고자 바람이었다 어디 가니 하는 것은 정규의 조선식 아버지다운 무서운 음성이었다 동무집에 가요 하고 금봉은 멈칫 섰다 전기뿔이 들어올 때 어디를 가 좀 할 말이 있으니 안방에 들어가 있어 하고 정규는 서사 치록이와 같이 하던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금봉은 오래간만에 안방에 안방에를 들어갔다 안방에는 작년에 장가를 든 인연의 철을 불러세우고 왜 그렇게 속할 머리가 없느냐 말이야 하고 꾸중을 하고 있었다 인연의 저 인숙은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고름을 만지고 있었다 언제나 철이 난단 말이냐 하고 김씨는 금봉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할 말을 중지하는 모양으로 며느리더러 나가라고 하였다 며느리라는 것은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으러 생긴 물건이라고 금봉은 생각하였다 금봉은 이복동생 의현이가 떨어지려는 코를 들여마시면서 도화를 그리고 앉았는 것을 한팔로 안으면서 그 곁에 앉았다 누나 이거 잘 그렸지 하고 아마 기관차가 연기를 뿜고 가는 모양을 그릴 양인 듯한 그림을 금봉에게 보이면서 물었다 참 잘 그렸네 누가 그렸니 하고 금봉은 이 전응아 동생에게 불쌍한 생각을 느끼면서 물었다 내가 하고 의현은 의기양양하게 때가 시커멓게 묻은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가리켰다 어머니 나 돈 하고 이 작품을 완성한 어린 화가는 금봉의 팔을 뿌리치고 어머니께로 가서 손을 내어민다 돈은 웬 돈 하고 김씨는 그 날카로운 눈을 흘렸다 원래 모든 것이 뾰족하게 생긴 김씨는 이렇게 성남 모양을 보일 때에는 더욱 뾰족하여졌다 턱도 뾰족하고 입도 코끝도 눈처리도 뾰족하였다 그는 며느리에게 대한 분풀이 금봉에게 대한 분풀이를 금봉이가 보는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 습관이다 과자 사 먹을 태아 미로 꾸이 하고 의연은 발부둥 치고 울기를 시작한다 벌써 9살이 되었건만은 보통 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 둘을 세어서 열 까지도 세일 줄 모르는 전황하다 톤이 어디 있느냐 니 형 누나 치닭거리 하고 니 과자 사줄 돈까지 있드냐 하고 의연은 발버둥치고 울기를 시작한다. 벌써 아홉 살이 되었건만은 보통 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 둘을 세워서 열까지도 세일 줄 모르는 전황하다. 톤이 어디 있느냐? 네 형 누나 치닭거리하고 네 과자 사줄 돈까지 있더냐? 하고 김씨는 짜증을 내이며 의연을 때린다. 의연은 벌떡 나가 자빠져서 숨이 막힐 듯이 울고 의연의 누이 옥봉은 의연이가 우는 것을 보고 운다. 옥봉은 의연이와 같이 장구통 대가리가 아니오 제 어머니와 같이 뾰족하게 생긴 계집애였다. 그도 금년에 보통 학교에 들어갈 나이지만은 열까지도 세이지 못하였다. 아이 왜 때리세요 하고 금봉은 의연을 안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의연은 왜 이래 이 큰 여우여니? 서방질만 하고 돌아다니는 여니? 하고 전응아에게서 흔히 보는 엉큼스러운 소리를 하며 금봉의 낮에 침을 퇴뱉았다. 이해가 그게 다 무슨 소리냐? 하고 금봉은 머쓱하여 물로 앉았다. 너 이들이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면 어린 것이 그런 소리를 하겠니? 하고 금봉을 한 번 흘겨보고는 의연의 따귀를 선하게 때리면서 이 녀석! 누나더러 그게 다 무슨 소리냐? 하고 눈을 흘겼다. 아야야 아야야 하고 얻어맞은 의연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어머니를 막 할퀴며 엄마가 안 그랬어? 큰녀는 큰녀오고 작은 녀는 작은 녀오라고 두 녀은 꽁지를 내두르고 서방질만 돌아다닌다고 안 그랬어? 하고 발악을 한다.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지 뭘? 하고 잠깐 방관하고 섰던 옥봉이가 울며 의연의 역성을 든다. 임망하려 같으니 뒤져라! 하고 김씨는 이번에는 옥봉이를 자막대로 막 후려갈겼다. 어머니 어머니 어린애들 뭘 그러시오? 하고 금봉은 몸으로 두 아이를 가리였다. 그러는 서슬에 옆구리와 어깨를 두어 번이나 얻어맞았다. 비켜라 비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누구를 위하노라고 그러니? 내 자식 내가 때리든지 죽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누구 생각하는 게냐? 하고 김씨는 성난 것, 무한한 것 어울려서 한참이나 악을 쓰다가 자막대기를 내어던지고 왜 들리래? 하고 정규가 들어왔다. 나를 왜 함께 있지 못할 식구들과 함께 살라우? 행랑빵이라도 한 칸 얻어서 나를 이 애들하고 따로 살게 해주지 않고 내가 생성장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아야 속이 시원하겠소? 하고 김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하였다. 마치 지금 이 풍파가 금봉의 잘못으로나 생긴 것처럼 넌 어디를 그리 돌아다니느냐? 하고 정규는 아내의 하소연은 못 들은 채 하고 금봉을 노려본다. 제가 어딜 댕겨요? 날마다 학교 파하면 곧 집에 오는데 하고 금봉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정규는 좀 사색을 순하게 들으니까 돌아다닌다던데 말같은 년이 어디를 다녀? 아까도 정기뿌리 들어왔는데 어디를 가더냐 말이다. 그놈의 학교도 내일부터라도 댕기지 말아라. 졸업은 해서 뭐래? 그까놈의 졸업장에서 밥이 나오니 옷이 나오니 들으니까 요새 학교에 댕기는 년들 모두 잡년들이라더라. 그놈의 학교 댕기다가는 계집애들 다 버리겠다. 하고 한참 무슨 궁리를 하다가 너는 제 김서방하고 혼인 정했으니 그리 알아. 자식 새끼 낳고 살림을 해야지. 여자랑 과년되면 시집가서 살림을 해야 쓰는 것이야. 2월 22일 날로 나를 받았으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학교 파하거든. 얼른 집에 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부엉늘도 보고 바느질도 배워. 모타르 덜렁거리고 돌아다녀? 괜히 쉬리. 하고 장죽에 담배를 담아서 물고 길게 내려서 성냥불을 담배에 옮긴다. 아버지. 하고 금봉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일본 공부 갈 테야요. 뭐? 하고 정규는 빨던 담뱃대를 입에서 빼고 딸을 노려본다. 학교에서 절도로 동경 공부를 가래요. 무슨 공부? 음악이요? 음악이라니? 음악을 배우려거든 기생조합회를 가지. 그래 그런 것을 배우러 일본까지 가? 음악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아요. 그 개떡 같은 소리 말아. 일본을 가면 돈은 누가 주고? 아버지, 저희들 공부시켜 주셔야지요. 뭐? 고등과까지 공부시켜 주었으면 끔찍하지.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야. 더 공부시킬 돈 없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유서에도 어머니 가지고 오신 200석거리로 저희 4남매 공부시키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순이는 죽고 오빠도 고등보통학교만 졸업하고 말고 저 일본과 공부하는 학비는 데워주셔야 안 해요. 하고 근봉은 죽을 용기를 다해서 속에 먹었던 말을 냈어왔다. 이놈 봐라. 뭐째고째? 하고 정규는 담뱃대를 재떨이 해놓고 근봉이 편으로 돌아앉는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니? 하고 김씨가 여태껏 듣고만 있다가 그래 그게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법이야? 원 세상에. 이 애들 물들겠다. 딸 잘 드셨수. 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근봉의 의외의 강경한 말에 정규는 한참이나 숨이 막힐 지경으로 성이 났다가 너 이년. 그래 그게 애비 앞에서 하는 말이야? 응? 낯살이 그만하면 부모의 은혜라는 것도 생각할 만한 텐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하신 게 무엇이에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것도 아버지고 우리 사남매를 저 아래 채로 내려 쫓은 뒤에야 먹는지 굶는지 한 번 와 보신 일이나 있으세요? 순이가 죽도록 알아둘 유모 하나 대주셨어요? 의사 한 번 불러주셨어요? 아버지가 한 번 들여놔 보셨어요? 여름에는 빈대, 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들 밤을 세우는데 모기장 하나, 빈대약 한 봉지 사주셨어요? 겨울에 방에 놓은 물그릇이 얼기로 아버지가 아시기나 하셨어요 왜 어머니가 유언하고 물려주신 재산으로 오빠 공부도 안 시키세요? 왜 오빠가 의학 전문학교에서 입학까지 한 것도 입학금도 안 줘서 끌어내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왜 날더러는 어디를 시집을 못 보내셔서 가게에 부리는 하인 녀석한테로 시집을 가래요? 왜 다 같은 자식인데 우리 삼남매는 그렇게 미워만 하세요? 하고 금봉은 흥분에 겨워 울기를 시작한다 정규는 금봉의 말에 전신을 덜덜 떨고 숨결만 시근시근한다 금봉의 말이 옳지 아니함은 아니었다 가슴에 뜨끔 뜨끔 찔리는 구절도 많았다 그러나 아비의 위신으로 또 아내 김씨에 대한 면목으로 분하기도 그지없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처지를 할 것인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아니하였다 정규는 금년에 몸이 좀 나고 머리에 샌 털억이 나기 시작함으로부터 젊었을 적 팔팔한 기운이 많이 줄어서 욕심은 전부 다 늘었으나 지혜와 얘기는 훨씬 못하였다 부처 김씨의 앙칼에 부대낀 까닭이라고 수엄마님은 비평하였다 이때까지 마루에서 엿듣고 앉았던 김씨가 아니 저년을 가만두시오 저 금봉이년을 가만둬요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우 원 세상에 계집애년의 말버릇이 아니 저년을 가만둬요 이 부릉태야 하고 미다지를 와락 열어조뜨리며 이년 그런 말법 어디서 배웠니 그래 이년 내가 너희들을 밥을 굶겼단 말이냐 허를 벗겼단 말이냐 여름엔 호끗 주고 겨울됨 소못 주고 이년 이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길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잡니 응 또 겨울에 방이 찼다니 그래 이년 어디가 얼어문들어졌니 종로를 막아놓고 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야청 하늘이 내려다보지 또 이년 무엇이 어째 김주사더러 가게에 부리는 하인 녀석이라고 이년 그런 아가리 놀리는 법 어디서 배웠니 김주사가 어디가 부족하단 말이냐 지체가 너만 못하단 말이냐 사람이 너만 못하단 말이냐 기생년의 자식한테는 너무 과치 과해 소복을 안녕 같으니라고 하고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땅땅 친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왜 건드리시오 하고 금봉은 새로운 분이 올라서 계모를 흘겨보았다 아 조년보 조년이 독사같은 눈깔로 나를 노려보 하고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들어와 금봉의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인연 그래 나를 흘겨보면 니가 나를 어찌할 타이냐 하고 온 동네가 다 듣도록 악을 쓴다 금봉은 폭받쳐 올라오는 분을 참았다 금봉은 얼마 뒤에 아랫방에 돌아와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 안에서는 내외 싸움이 났다 김씨는 남편더러 금봉이를 가만둔다고 발악을 하고 정규는 아내더러 하인들과 동네가 부끄러우니 떠들지 말라고 소리를 찔렀다 수원 만화님과 은봉은 창에다가 귀를 대고 안에서 오는 소리를 엿들었다 기운이 다 지난 수원 만화님은 긴장한 장면에서도 가끔 꼬박꼬박 졸았다 미친 것 못하러 아버지 보고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인연이가 울고 엎돼진 금봉의 등을 만져주었다 옛 금봉아 하고 인연은 엎돼져서 우는 금봉의 어깨를 흔들면서 글쎄 울긴 왜 우니 못나게시리 나도 아버지한테 공부시켜달라고 퍽 울어도 보았다마는 우는 것이 다 쓸데없더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 앞에서 퍽 우신 모양인데 울어도 쓸데없길래 돌아가셨지 울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눈물로 움직이실 아버지가 아니시다 금물이나 눈에서 흘린다면 움직이시겠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도 위인이시다 학교에서 교장선생이 늘 말하기를 사람이 꼭 한 목적만을 가지고 일생을 나아가면 위인이 된다더라 우리 아버지처럼 한 목적으로 나가시는 네가 어디 있니 그저 돈 아버지가 아시는 것은 돈뿐이다 날다로 공부를 그만두고 가게에서 김서방 심부름을 하라는 것도 돈 때문이요 또 너를 김서방에게 주려는 것도 돈 때문에 아니야 아마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사시게 된 것도 어머니란 사람보다도 돈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한테 장가를 드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라 아마 지금 어머니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속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잠깐 외도로 나갔나 봐 하지만은 지금 와서는 지금 어머니도 우리들 학비 안 주는 일에는 매우 힘을 쓰시는 모양인가 아버지의 주위에 공명하게 된 것인데 아버지 편으로 보아서 제일 유해무익한 것이 돈만 쓰려 드는 우리 삼남매란 말이다 만일 우리 삼남매가 어머니 모양으로 일제히 우물에 빠져 죽으면 아버지는 이 집이 흉가라고 값이 떨어진다고 염려를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디 바다나 강 같은 데만 가서 죽으면 매장비도 안 들고 집도 흉가가 안 되고 아버지한테는 그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에게 대한 정리가 조금은 있나 하고 여러 번 시험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없으시더라 모르지 지금 어머니 몸에 낳은 아이들에게는 어떤지 그러나 그 애들한테도 애정은 없을걸 우리도 아버지 모양으로 무정하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아마 우리는 어머니만 닮았나 보다 어머니만 닮았으니까 우리도 어머니의 운명을 닮고 싶은데 아마 미치려나 봐 하고 웃는다 금봉은 엎든 채로 우는 채로 오빠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며 오빠 왜 그렇게 숭한 소리를 하우 하고 근심스럽게 인연을 바라본다 인연은 금봉과 달라서 얼굴이 약간 거무수레한 편이나 그 동그름한 판이며 꿈꾸는 듯한 눈이며 모두가 어머니 모습이었다 따라서 거울에 비치어 보는 금봉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게 무슨 숭한 소리냐 죽거나 미친다는 것이 하고 인연은 눈에 떠돌던 아이러니컬한 웃음까지도 거두어버리고 이런 집에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이보다는 죽거나 미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러니 너는 여자니까 좋은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가면 이 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 앞이 트일 날이 있겠지만 내 야 이 집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죽기 전에는 이 집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죽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미치기 전에는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생겨먹었단 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하고 인연은 고개를 숙인다 오빠 오빠 하고 금봉은 아까 울던 제 서름을 잊어버리고 인연의 침울에 동화가 되어서 오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빠를 도와드릴 수가 있겠수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나 다 할 터야 이 몸을 누가 사주는 이가 있으면 팔아서라도 오빠 그런 숭한 소리 말아요 오빠는 우리 셋 중에 대장이 아니요 나하고 은봉이 어구를 지도하고 나가야 될 지도자가 아니요 왜 그렇게 약한 생각을 먹수 하고 눈 위에까지 축 늘어진 인연의 머리 갈기를 끌어올려준다 금봉아 하고 인연은 수그렸던 고개를 들며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의 형이니까 너희들을 도와줘야 옳겠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옳겠지 그런데 내게는 힘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역시 돈이 힘인데 내게야 돈이 있니 요새는 내가 아주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어디 빚 받으려도 안 보내신다 받아가지고 달아날까 보아서 그러시겠지 용돈도 하루 30전씩 김서방한테서 다섯 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야 내게는 돈만 없는 것이 아니야 요새 와서는 점점 의지력도 없어지고 야심도 없어지고 인제 공부할 생각도 없다 살 생각까지도 차차 없어져 어머니가 유언해 날더러 고집이 세다고 그것을 삼가라고 그리셨지 인제는 고집도 없다 어제 전신에 뼈도 없고 힘줄도 없고 살뭉탱이만 남은 것 같아 그리고 정신도 없어 아마 내가 미치려나 보다 미쳐만 주었으면 해롭지도 않지만은 웬걸 그렇게 쉽사리 미치긴 하려고 치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난 끝에나 미치는 목이라도 오겠지 하고 마치 나이가 지긋해서 인생의 각자지 번민을 다 겪고 난 사람과 같은 소리를 한다 앞에 분홍꽃 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금봉이나 은봉의 마음으로는 인연의 생각에 동장은 하나 꼭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오빠 왜 그렇게 자꾸 숭한 소리를 하시오 하고 금봉은 무슨 크게 흉한 것이 올 조짐이 나 같아서 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모든 흉한 것은 다 내게로 없소사 모든 길한 것은 다 너희들께로 없소사 후고 인연은 벌떡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더니 한참 있다가 대지각되는 캔버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금봉의 앞에 누우면서 이거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묻는다 어이구먼이나 어머니야 하고 금봉과 은봉은 일시의 소리를 지른다 그것은 얼굴과 옷기까지를 그린 아직 초볼로 그린 개향이었다 어머니 같으냐? 하고 인연은 만족한 듯이 그림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럼 어머니 같고 말고 하고 금봉은 이거 보셔요 어머니 같지요? 하고 졸고 앉았던 수엄마나님을 흔든다 응? 참말 어쩌면 하고 수엄마나님은 졸리는 눈을 껌벅껌벅 한다 아이 참 그런데 어쩌면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없을까? 하고 은봉이가 낯을 찡긴다 은봉은 오빠와 형과의 슬픈 담화가 끝난 것만 기뻤다 왜 사진이야 없으셨나? 하고 수엄마나님이 다시 졸던 눈을 뜬다 그도 졸면서도 이야기는 듣고 있는 모양이다 무당헌태에 묵구리를 하면 아씨가 가지셨던 물건에서 동티가 난다고 해서 진옥이 할 때 사진이란 사진은 다 찾아서 불에 놓아버리셨지 지금 만하님이 하고 입맛을 다신다 아씨라는 것은 물론 금봉의 어머니요 지금 만하님이란 것은 물론 금봉의 계모다 네? 하고 삼남매는 놀랐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처음 듣는 뉴스였다 왜 이 사진만인가? 하고 수엄마님은 근래에 드물게 신이 나서 사진만 없앤 것이 아니라 아씨 손이 갔던 것이야 다 찾아서 없애버렸지 감 나가는 것은 팔고 하고 설명을 더하였다 하고 설명을 더하였다 오늘 말을 하오마는 어머니 그 거문고 말이오 왜 저 서방님이 팔지 마시라고 울던 거문고 말이오 개동집에서 이리로 이사해 올 적에 다락 복국에서 그 거문고를 찾았다오 수엄마님의 말을 가로막고 인연이가 아니 그 거문고를 팔지 않았어요? 양구모구와 함께 내가 안 판다고 우는 것을 어머니가 압음시켜서 들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고 흥분한 어조로 묻는다 글쎄 하고 수엄마님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아무려나 내가 이사찜을 먹노라고 다락을 지이는데 복국에서 그 거문고가 나왔단 말이야 아휴 얼마나 놀랍고도 반가운지 아씨 세간이라고는 다 없애버렸는데 이것 하나가 여기 남았구나 이제 이걸 보시면 당장의 선앙에 난다고 없애버리시겠구나 하고 눈물이 나겠지 그래 그 거문고 집을 벗기고 보니까 왜 그 줄에 매다는 주머니 아니쑤 그 주머니가 이상하게 볼록하길래 열어보니까 잊히지도 않쑤 금비녀 세 개 비치옥비녀 세 개 그리고 큰 거슬 한 개가 들고는 종이조각에다가 이 거문고와 구슬은 인연이를 주고 이 비녀 세 쌍은 금봉이와 은봉이와 금순이가 자라거든 주식이를 비나이다 하고 썼겠지요 잊히지도 않아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마침 아버님 음성이 들리길래 거문고를 들고 내려와서 보여드리고 그 종이쪽지도 보여드리고 그것이 복국에 있더라고 여쭈었지 아버지랑 어머니랑 모르시게 세 분께 드릴 생각도 났지만은 어른을 속여서는 못 쓰겠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고는 집구석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찌 집안이 편하겠느냐고 이것을 이렇게 감춰둔 것은 나와 내 자식들이 병나 죽으라는 예방이라고 야단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시고 이런 건 나왔단 말을 해요 도론인과 아가씨들에게 발설 말라고 하시고는 이삿짐을 먹다 마시고 그 거문고를 드시고 어디로 나가버리셨지 아마 갖다 파셨겠지 하고 옷구름으로 눈물을 씻는다 인연이 돌고 금봉이와 은봉이 돌었다 인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인연은 그 어머니의 심사를 생각한 것이다 인연이가 사랑하던 거문고 그것을 남편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그것을 참아 놓치지 못하여서 따라가서 찾았거나 도로 사왔을 것을 상상하였다 그리고는 남편의 눈에 뗄 것이 두려워서 다락 복국에 달아두었다가 아마 죽기를 결심한 날에 그 주머니 속에 사남매에게 주는 기념품을 넣고 또 그 쪽지에 유언을 써넣었을 것이다 아무리 무정한 남편이라도 죽은 아내의 마지막 유언 그것도 자기가 죽은 지 퍽 오래 뒤에야 발견되라고 예상한 유언만은 이행의 줄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 간절한 뜻은 조롱과 저주 중에서 유린되고 말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의 인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프고 그 어느 주구에게 대하여 원수를 갚고 싶은 듯한 생각까지도 났다 그러나 그 원수가 갚아질 수 없는 원수 아버지인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만화님도 그래 그 말씀을 인지해야 하시오 어쩌면 칠팔년이 되도록 그 말을 안 하신담 하고 금봉과 은봉은 눈물을 씻으면서 수원 만화님을 원망하였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오 지금은 세 분이 다 철이 나셨으니 말을 하지 아직 세 분이 어렸을 적에 말을 했다가 그 말이 아버지 귀에 까면 큰일 날라고 하고 수원 만화님은 가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돌새놈이 누워와서 염탐을 하고 엿들어다가는 만인께 일러받으니깐 말하기도 무서워 에휴 그런 말씀 내지 마시오 하고 세 사람에게 당부를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발설한 죄나 씻으려는 듯이 슬며시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금순이도 살 줄 아시고 하고 금봉이가 죽은 어린 동생을 생각하면서 훌쩍거렸다 이녀는 제가 그리던 그림 쪽을 높이 찌어들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조언하듯이 불렀다 금봉은 어느 날 하학시간에 복도에서 손선생을 기다려 만나서 선생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손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눈을 크게 뜨며 왜? 하고 반문하였다 좀 선생님께 여쭐 말씀이 있어서요 하고 금봉은 손에 눈치를 보았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 내 곧 갈게 하고 아주 무심한 듯이 이 사실로 들어가버린다 금봉은 사직골 손선생의 집으로 갔다 바로 사직단 대문을 오른편으로 끼고 돌아서 얼마 안이 가는 집이다 손의 집에는 손의 부인이 앓고 누워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쇠약한 모양이었다 왜 입원을 아니하십니까? 하고 금봉은 딱해서 물었다 이 우중충한 안방에 혼자 누워서 꽁꽁 앓는 병인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글쎄 병원에라도 가보았으면 좋겠지만은 손선생이 가라고 하니 하는 것을 어떻게 가나? 하고 손부인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나서 내야 이제 이러다가 죽지 어서 죽기나 해야겠는데 죽지도 않고 자식이 있나? 하고 전혀 없이 비감하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사모님을 입원하시게 아니하십니까? 하고 금봉은 손부인의 다리를 밟으며 물었다 어서 죽기를 바라는데 입원이 무슨 입원인가? 하고 손부인은 전혀 없이 원망스러운 말을 한다 금봉은 퍽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요와 이불에는 까맣게 때가 묻고 베갯잇도 더럽고 머듯하였다 뼈만 남은 손부인의 팔과 손에는 오래 묵은 때가 덕지덕지 하였다 금봉이도 그 곁에 앉았기가 싫었다 방 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병인의 몸에서는 이와 구더기가 기어나올 것 같았다 이 속에서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앓고 들어놓은 손부인이 불쌍다 하거니와 사람이 병들면 이렇게 추해지는가 하여 정이 떨어졌다 금봉은 자기의 옥으로 깎은 듯한 토실토실한 손을 보고 손부인의 참혹한 해골과 대조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언제까지 살더라도 손부인과 같이 이런 참혹한 꼴은 안 될 것 같았다 금봉은 불쾌한 생각을 돌리려고 정순이 아직 안 왔어요? 하고 물었다 정순은 북간도서 온 아이로 아버지는 감옥에 붙들려간 진실한 예수교 신자로 동창들에게 예수라고 별명 듣는 손 선생님 집에 와 있는 학생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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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부인은 숨이 막힐 듯이 고통을 하고 나서 정순이도 나갔지 우리 집 와서 한 달을 넘기는 사람이 있나 하고 오늘은 말 마디마다 불평이 있다 왜요? 언제 나갔어요? 하고 금봉은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손 선생님이 가만 두나 집에 온 지 열흘이 못 돼서 건드리려더니 배견하나 그동안 왔다 나간 학생이 몇인지 모르지? 어머나 하고 금봉은 눈을 크게 떴다 도무지 믿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그저껜가 아랫방에서 깨깨깨하고 정순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길래 옳지 내일은 또 정순이가 나가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식전에 정순이가 눈이 뻘겋게 부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모님 저는 어디 다른데 동무가 오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겠지 그래 오 잘 가거라 하고 나는 그 애가 성악이나 했으면 하고 빌었지 사람인 줄 아니 손 선생이 사람은 아니다 요새는 금봉이를 노리나 봐 조심해야지 아이 사모님도 하고 금봉은 반은 진정으로 반은 손부인을 위로하느라고 선생님이 설마 그러실라구요 저희들을 자식같이 귀해하시는 것을 사모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지 어떻게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하기는 하나 노상 의심이 없지도 아니하며 다 금봉은 자기 아버지가 집에 두는 유모나 안잠재기나 계집애나 벤벤한 것이면 건드려서 가끔 풍파 일으키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반이나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손부인도 좀 지나쳐 생각하는 것만 같았다 설마? 흥 아이고 아유 아유 이 모진 목숨에 왜 죽지를 아니하고 하고 손부인은 그 해골같은 팔로 방바닥을 한번 두드리고는 설마가 뭐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니깐 아마 딸 모양으로 귀해하는 것이거니 하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건만 생각했어 열 개집 안 건드리는 사내였다고 남편이 어떻게 노상 오위반 아기야 바랄 수 있나 해도 설마 제가 맡아 기르는 제자야 인형을 쓴 사람으로야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내이랴 하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건너방에 커다란 여학생을 데려다 놓고 단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꼴을 보면 마음에야 실제 좋을 리가 있나 아내의 마음이란 남편이 암고양이를 가까이에도 샘이 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손 선생이 여학생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지 싫기는 싫어도 여학교 선생이니깐 할 수 없거니 또 제가 가르치는 제자니까 딸과 같거니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암호개가 불쌍하니 집에 갖다 둬까 암호개가 갈 데 없으니 집에다 갖다 둬까 하고 날 보고 의논을 하면 아이 가엾어라 그러시구려 그래 왔지 내가 금봉이 보고도 언제나 한 번이나 선생을 의심하는 소리 하던가 없지 없었지 설마 손 선생이 허물이 있기로 서니 내가 내 남편의 흥담을 누구를 보고 한단 말인가 한마디 없었지 아이고 아니구나 저 약 좀 집어줘 먹으면 한참은 좀 아픈 것이 낫지만은 얼마 지나면 도로부터 그저 죽어야 낫지 하고 금봉이가 이거요? 이거요? 하다가 집어주는 조그마한 유리병에 든 동글납작한 알약을 두 개를 내어서 먹는다 그것은 마취하는 약으로 손이 아는 의사에게 얻어다가 주는 것이다 손부인은 약을 먹고 입을 다시고 나서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선생은 거짓말쟁이야 이 학생들을 집에 끌고 오는 것은 다 흑심을 가지고 끌어오는 것이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니? 요새는 손 선생이 금봉이를 노리는 모양이니 조심하란 말이야 금봉이 불쌍하다 말을 요새 노 하고 내가 금봉이는 참 이뻐 얌전하고 이쁘고 뒤집 며느리가 되겠는지 참 이쁘기도 하지 이런 소리를 하면 손 선생은 이쁘기야 무엇이 이뻐 하고 금봉이가 이쁘지 않다고 얌전하지도 않다고 그저 불쌍만 하다고 그러는구먼 이게 병이거든 이쁜 사람을 이쁘지 않다고 하는 것이야요 사내들이란 그렇게 엄청맞아 정순이도 저기 원 재주도 있고 얌전은 하지만은 얼굴이 못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기어이 탈을 내고야 말아요 금봉이도 조심해 응 나는 우리 집에 놀러오는 학생들 중에 금봉이가 제일 정이 들어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금봉이를 낳은 금봉이 어머니는 얼마나 이쁘고 얌전하셨던고 하고 너 그렇게 생각한다오 에휴 손 선생 가까이 하지 말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은 척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여자라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하고 부인은 머리말에 물을 찾는다 금봉은 아직 물이 남은 대접을 들고 나가서 더운 물 없수? 하고 어렵더려 물어보고는 없다는 대답을 듣고 손수 수통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더운 물이 없습니다 냉수를 잡수셔서 어떻게 해? 하고 머리맡에 놓았다 언제는 더운 물 먹어보았나 하고 부인은 고개를 번쩍 들고 속에 붙은 불을 끄려는 듯이 벌떡벌떡 반대접이나 들이킨다 손부인의 하소연을 듣고 금봉은 인생이 황홍과 같이 암담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손 선생이 아무리 음충맞다 하더라도 내야 설마 어떻게 하랴 하고 자존심을 가졌다 금봉의 마음에 그리는 남편은 인물 잘나고 부자요 대학이라도 동경제국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제였다 그의 직업은 문사나 변호사나 의사일 것이요 전문학교 출신이라든지 교수 이하의 교원이라든지 금봉의 남편의 망해도 오르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손 선생 따위는 도무지 문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을 손부인이 그처럼 염려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를 모욕하는 것만 같았다 손부인은 금봉이가 떠다준 냉수를 벌떡벌떡 마시고 머리가 귀신같이 된 머리를 역정스럽게 때 묻은 베개에 내어던졌다 금봉은 비뚤어진 베개를 바로 잡아주었다 부인은 서너 번 입맛을 다시더니 내 말을 허수히 듣지 말아요 하고 또 말을 시작한다 요새 손 선생이 새로 장가 될 생각이 여간이 아닌 모양이야 그도 그렇기도 하겠지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알아서 귀신이 다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렇거든 첩을 얻어 누가 말라길래 나도 이 집에 와서 아들 못 낳아 바친 것이 죄니깐 씨앗 보는 건 원망도 하나오 손부인은 자기가 아이 못 낳는 것이 남편의 탓인 줄은 모른다 손 선생은 친한 의사에게 정액을 검사해 달란 결과로 임질 때문에 생식세포가 기운이 없는 듯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그 의사가 손에게 아주 절망을 주기를 두려워 하미요 기실은 생식능력이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것을 부인은 무식해서 모르는 까닭에 자기가 아이 못 낳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하지만은 이제 날더러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라 그건 안 될 말이지 아무리 졸라도 안 될 말이지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귀히 길렀다고 그나 그뿐인가 손 선생 학비를 누가 대어주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다 네 덕이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 많고 병이 들었다고 날더러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나가라 그거 안 될 말이지 내가 송장이 되어서 나간 뒤에는 마음대로 하래 어떤 년하고 살든지 어떤 년을 또 나와 같이 병신을 만들어 놓든지 내가 알 것 아니지만 내가 아직 신랄 같은 목숨이라도 붙어 있는데 날더러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만들 말이지 아 참 내 도장 하고 부인은 요 밑에 손을 넣어서 허겁지겁 무엇을 찾는다 금봉은 요를 들고 이거 야요 하고 주그마한 수주머니를 대신 찾아서 보였다 어 그거 그 속에 내 도장이 있어 하고 손부인은 비로소 안심을 하면서 그 주머니를 만져보아 분명히 도장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주머니를 요 밑에 깊이 집어넣고 금봉이 하고 부른다 네 하고 금봉은 침울한 기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대답하였다 내가 이혼장에 도장만 안 찍으면 이혼은 못하지 하고 움쑥 들어간 눈으로 금봉이를 바라본다 그 흰자위만 남은 듯한 눈에는 불안이 가득하였다 글쎄요 하고 금봉이는 의심스러운 대답을 하였다 금봉의 생각에는 만일 도장만이 필요하다면 다른 도장을 봐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 그 가련한 병자의 안심을 깨뜨리기는 차마 못하였다 아마 꼭 이 도장을 찍어야 하나 봐 그러기에 날마다 날더러 도장을 찍어내라고 졸래지 하고 손부인은 다시 요 밑으로 손을 넣어서 도장 주머니를 만져보고 안심하는 듯이 잠시 눈을 감더니 우리 오라비가 살았다면야 제가 언감 생심 날더러 이혼을 해달래 다린마댕이가 부러질라고 생때 같은 사람이 왜 죽는담 이제는 나를 누가 때려죽인데도 말해줄 사람도 없고 하고 부인은 비죽비죽 운다 금봉의 팔뚝시계가 여섯시를 지나도 손 선생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금봉은 전 가겠습니다 하고 외투와 목도리와 책보를 주섬주섬 주워들았다 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손 선생을 대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여서 안 보고 가는 것이 도리어 좋을까 하였다 가 손 선생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던가 하고 부인은 작별인사 대신으로 베개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요 사모님도 오래 못 배웠고 하고 금봉은 손 선생께 할 말이 있어서 왔단 말을 차마 못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는 나와서 구두꾼을 막 다 매는데 손 선생이 터덜거리고 들어오다가 왜 가 일이 좀 생겨서 하고 금봉의 앞을 딱 막아서며 자 들어가 저녁이나 먹고 가지 하고 금봉의 책보통이를 빼앗는다 아니야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걱정하시는걸요 가겠어요 하고 금봉은 손 선생이 빼앗었던 책보통이를 도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손은 주지 아니하고 자 들어가 무슨 할 말이 있다지 말이나 하고 가렴 하고 금봉의 팔을 잡아서 강제로 마루에 끌어올리려 든다 평생 구두꾼을 매는 일이 없는 손은 발을 내어둘려서 구두를 벗어던지고 마루에 올라섰다 금봉은 할 수 없이 구두꾼을 다시 끄르고 마루에 올라섰다 금봉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의 뜻을 거절 못하는 부드러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금봉의 숙명적 약점이었다 손은 분주히 건너방으로 가서 불을 켜놓고 도로 내다보며 자 이리 들어와 하고 금봉을 재촉하였다 금봉은 안방으로 들어갈까 건너방으로 들어갈까 하고 잠깐 망설이다가 손이 부르는 대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손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기가 싫어서 망설이고 서있는 것을 손은 금봉의 어깨를 떠밀어서 아랫목에 갖다 앉힌다 금봉이는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났다 그리고 손은 부르르 안방으로 건너가서 문을 열고 고개를 쑥 뒤밀며 어때 그 약 먹으니까 좀 덜 아프지 하고 아내에게 병문안을 한다 괜찮아요 하고 부인은 힘없이 대답한다 그리고는 손은 문을 벼락같이 도로 닫고 건너방으로 건너와서 외투를 벗어 걸고 금봉이와 마주앉는 위치에 앉는다 금봉은 손이 안방에 건너간 새에 손이 앉히던 자리를 버리고 윗목에 와서 외투도 입은 채로 꿇어 앉았다 손은 금봉이를 처음 앉혔던 자리를 잊어버린 듯이 아무 항의도 아니하고 금봉이가 앉았던 쪽에 펄썩 앉아서 시린 손을 녹이는 듯이 두 손을 자기 무릎 밑에 넣고 허리는 구부리고 고개를 번쩍 들고 금봉의 속옷한 모양은 비길 데 없이 아름다웠다 손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왜 두 퍼서 하고 손은 금봉에게 명령하였다 괜찮아요 하고 금봉은 반항하는 듯이 한 개 안 채우고 남았던 단추를 맞아 채웠다 선생님 손은 그 두껍고 검푸른 입술을 벌려서 희이고 넓적한 이빨을 보였다 저의 집에서 저를 공부를 더 안 시키신대요 하고 금봉은 이왕 왔던 길이니 하려던 말이나 다 하자고 말을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학비를 안 주신단 말이지 하고 손은 눈을 끈벅끈벅 하였다 네 그리고 졸업하는 대로 곧 혼인을 하라구요 하고 금봉은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한 번 짖었다 그 눈은 반짝 빛이 났다 이때가 금봉이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혼인 혼인 하고 손은 놀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네 네 금봉의 입에서 나온 혼인이란 말은 손을 아프게 때렸다 혼인 누구고 하고 손은 무릎에 넣었던 두 손을 떼어서 마치 서양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 때에 하는 모양으로 가슴에 겹는다 금봉은 집에 있는 서사허구 혼인 하란다는 말은 자존심 상해서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어디 정해놓으신 데가 있어요 혼인 날짜까지도 받아 놓으시고 뭐 혼인 날짜까지 받았어 네 그럼 금봉이는 어떡할 테야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요 손은 눈을 스르르 감고 한참이나 생각을 하더니 그러지 않아도 금봉이를 교비생으로 일본 유학을 시켜볼까 하고 운동을 해보았지만은 학교 재정 형편이 정같지를 못해서 하고 또 눈을 감는다 이 학교에서는 1년에 한 사람씩 교비로 동경이나 내량의 여자 고등사범 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손이 학교에서 채를 잡은 뒤로는 웬샘인지 학교의 수입은 해마다 줄었다 교장은 아직도 손을 신임하지만은 손을 신임하는 이는 교장뿐이요 다른 이사들과 직원들은 학교의 재정을 물러나게 한 책임이 손에게 있다고 하여 손을 공격하였다 더구나 근래에 손이 학생들에게 손을 데인다는 소문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퍼지기를 시작함으로부터는 손이 하는 말에는 아무쪼록 찬성을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손이 근봉이를 기어이 교비로 유학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다른 이사들은 학교에서 빚을 지면서 어떻게 유학생을 보내요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근봉의 유학을 다른 이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었다 그것은 이 학교가 본래 귀족에 관계한 많은 학교인 만큼 학생에도 양반집 아가씨들이 많았다 그런데 근봉은 그 아버지가 애옥에 까게 장사하는 사람일 뿐더러 도무지 학교를 위하여 힘을 쓰는 일이 없고 그 어머니는 기생이요 또 그 재산은 부정하게 남의 것 노뱅닌 이갑 등의 것을 횡령한 것이며 근봉의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자살한 것이며 게다가 아직 졸업시험도 끝이 나기 전부터 소는 근봉이가 의뢰 수석으로 졸업이나 할 것처럼 근봉을 치살려서 금년도 교비 유학생은 의뢰 근봉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미웠다 이런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봉에 일본 유학이 방해가 될 뿐더러 근봉이가 그처럼 미인이요 제주가 있다고 하면서도 졸업대가 가깝도록 상당한 집에서 청원도 별로 없는 것이었다 누가 근봉에게 관한 말을 물으면 동무들이라도 그 기생의 딸 거 가게 장수 딸 하고 좋지 못하게 말하는 이도 적지 아니하였다 선생들 중에도 근봉의 미와 제주를 인정하면서도 그 가정이 본래 말로 지체가 좋지 못한 것을 꺼려서 힘써 추천하는 이가 적었다 이럴수록 손 선생이 근봉이를 천사같이 주켜세우는 것이 미웠다 근봉이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 자기로는 인물로나 제주로나 학교의 여왕이어서 직원이나 학생이나 기타 누구나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줄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수해 보여도 속으로는 밝고 음영스러운 손은 이러한 사정을 대개 짐작하고 있었고 이 학교에서의 자기의 지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있다 손은 제 죄를 모를 사람은 아니다 학교 소유지의 마름과 짜고 해마다 학교의 추수를 적지 않게 횡령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의 현금 예금을 유용하여 사사 이익을 보는 것이든지 이런 것은 교장이 장부를 볼 줄 모르는 무릉태 노인이기 때문에 아직 발라맞춰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한번 회계검사라는 문제만 나는 날이면 발각이 되고야말 것을 손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나 그뿐인가 4,5년 내에 버려준 여학생이 5,6인이나 되니 다행히 그들이 잉태를 안이하고 또 남이 부끄러워서 감추는 덕에 아직 무사하지만은 곧비가 길면 밝히는 날이 있을 것도 손은 잘 알고 있다 이르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발각되어서 자기가 학교를 쫓겨나기 전에 마음에 드는 계집애 하나를 손에 넣고 그리고 학교 재산을 이리저리 흑작질을 하여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어보자는 것이었다 이때에 걸린 것이 여자로는 금봉이요 학교 재산으로는 평택에 있는 한 이천석 추수하는 논을 팔아서 강원도로 옮겨 사는 것이었다 만일 이 통에 일생 먹을 것을 장만하지 못하면 또 틈발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장만하지 못하면 손에게는 영원히 그러한 기회는 가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손이 금봉이가 혼이 난다는 말에 아니 놀랄 수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내가 한번 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해볼까 하고 손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안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됩니다 오빠가 의학전문학교에 입학까지 한 것도 입학금을 안 주어서 끌어내리셨는데요 아들 공부 안 시키는 어른이 딸 공부 시키시겠어요 하고 금봉은 웃었다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말해보지 하고 손은 큰 결심을 한 듯이 만일 말씀해서 안 들으시면 하고는 안방에 말이 들릴까 보아서 가만히 만일 아버지가 안 들으시면 내가 금봉이 학비를 대줄게 그리고 음악학교에 입학하면 상으로 피아노 하나 사줄게 하고 고개를 쑥 내밀면서 다정스럽게 말한다 그리고는 금봉의 대답도 듣지 아니하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아무렇게나 머리에 집어던져서 비뚤어지게 쓰고 그리고는 안방으로 퉁퉁거리고 건너가더니 문을 열고 여보 여보 내 저 금봉이 집에 좀 다녀오리다 아버지가 학비를 안여준다니 내가 가서 좀 단판을 해주고 올라오 하고 역시 아내의 대답도 듣지 아니하고 퉁퉁거리고 건너방으로 와서 자 가 하고 금봉이를 재촉한다 금봉은 마음의 합당치는 아니하나 할일 없이 일어나서 안방에 가서 손부인께 저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으나 손부인은 보지도 아니하고 대답도 아니하였다 금봉은 손부인의 태도에 귀밑까지 후끈함을 깨달으면서 손을 따라 나섰다 안 올 것을 왔다 아니할 말을 했다 하고 무슨 불길한 일을 저지른 것만 같아서 찜찜하였다 손은 사지꼴서부터 야죽의 전착길까지 마치 마치 곁에 금봉이가 따라오는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편 어깨를 다른 편 어깨보다 좀 더 높이 으쓱 웅숭 그리고 마치 길 가는 것 까지도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에 취한 사람과 같았다 이것을 볼 때에 손부인에게 들은 손 선생의 흠담이 모두 거짓말인 것 같았다 곁에 여자가 있더라도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격자인 손 선생을 병자인 부인이 공연히 오해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다 집앞에 다다르니 금봉의 아버지 정규는 웬 자전거에 잔뜩 짐씨른 사람 하나를 붙들고 김서방과 함께 흘러나고 있었다 글쎄 인혁은 돈 남길 장사한다고 물건을 사오면서 남의 돈은 안 내인단 말이오 하고 정규는 어성을 높였다 이 금음 안으로는 꼭 들여놓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설 대목을 보아야 아니합니까 하고 그 자전거 남자는 빌었다 안 돼요 이 집 여기 두고 가서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오 하고 정규는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금봉은 아버지의 이렇게 천착스러운 꼴을 손 선생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아버지의 소매를 끌며 아버지 우리 학교 손이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하고 정규의 주위를 끌었다 이때 손이 정규 앞으로 와서 모자를 벗고 극히 공손하게 정규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정규는 손 선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듯이 싱겁게 고개를 끄떡하며 네 내가 이종규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왕님에게 시오니까 하고 아주 점잖게 아주 귀족적으로 인사를 하였다 정규는 그년에 돈량이 생기고 낯살이 먹게 되면서부터 돈에 손에 없는 한도 내에서 양반 행사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규는 물론 손 선생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손 선생은 학교 기금 기타 문제로 두어번 정규를 찾아왔던 일이 있다 그랬지만은 정규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아무쪼록 아는 채 아니하는 버릇이 있었다 버릇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은 이해관계를 따진 정책이었다 그래 돈 내라는 일로밖에는 오지 아니하는 손 선생에게 대하여서는 초면 인사를 한 것이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하고 정규는 손을 인도하여 사랑이라고 일컫는 가게 옆방을 향하고 몇 걸음을 걷다가 다시 그 자전거 있는 곳으로 가서 김서방에게 몇 마디 신측을 하고 왔다 그동안에 손 선생은 가게에 버려놓은 곡물 어물 등 속을 바라보고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하고 정규는 손 선생을 방으로 인도하였다 방은 단칸방이요 방바닥은 얼음장같이 찼다 돌쇠야 담배 사오너라 하고 정규는 지갑에서 백동전 두 푼을 내어들고 소리를 찼다 조일 한갑 사오너라 담배 안 먹습니다 하고 손은 사양하였다 그 어떻게 담배를 안 잡수시오 하고 정규는 내어들었던 돈을 도로 지갑에 넣어서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도배도 검고 장판도 검은 방에 십촉전등은 유난히 어두운 것 같았다 큰 따님이 졸업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시오니까 네 좀 미고한 것을 가르치시느라고 하고 정규는 특별히 감사하다고 일컬을 것도 없이 이만하고 끊었다 또 졸업한 기회로 돈이나 내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에 잔뜩 귀찮아한다 큰 따님을 동경으로 유학을 보내시지요 하고 손은 본 문제에 들어가서 학교에서도 큰 따님의 재주를 아껴서 교비생으로라도 보내고 싶지만은 자금 연내로는 학교 재정 형편이 정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렇지만은 큰 따님과 같은 재주를 그냥 썩히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정규를 바라보았다 정규는 잠깐 눈살을 찌푸리고 금봉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손 선생의 말에 대답하기 전에 금봉을 향하여 넌 들어가려 문아 왜 학교 파는데로 와서 부엌일 바느질 배우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말을 안 듣고 커다란 계집애가 어디를 늦도록 돌아다니기만 한단 말이냐 어서 들어가 하여 아주 양반다운 어조로 금봉을 책망하여 들여 쫓아 놓은 뒤에 여자가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넉넉하지요 이제 그만하면 음식을 만들고 옷 깨어 매는 것이나 배워가지고 시집살이를 해야지요 그것이 아직 철이 안 나서 음악을 배우네 무엇을 배우네 하고 공연이 마음이 들떠서 그러니 선생께서도 그래서 못 쓴다고 좀 단단히 훈계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손의 말문을 미리 꽉 막아버린다 그래도 손은 글쎄 범상한 사람이면야 영감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큰따님 금봉이로 말씀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기 어려운 재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구변과 배심을 부리려 할 때에 정규는 손의 말을 가로막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은 다 쓸데없는 말씀이지요 지자는 막여 부라고 그 애가 그렇게 뛰어난 애도 못되고요 아니 천만에 그것은 영감께서 잘못하시거나 너무 겸사하시는 말씀이시지 큰 따님으로 말씀하면 참으로 천만에 천만에 애비가 제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선생같으신 이가 그렇게 추워주신다고 기뻐할 애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내 자식은 내가 가장 잘 알고요 또 내 마음대로 할 테이니 더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고 뚝 잡아맨다 손은 대체 이런 사람도 있나 이런 말법도 있나 하고 한참은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정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정규는 이제 할 말 다 하였다는 듯이 장죽에 담배를 꾹꾹 눌러담아서 피워물고 몸을 돌려서 손에게 등을 향하고 유리창으로 바깥을 바라본다 그 자전거꾼이 어찌되었나 하는 것이 궁금도 하거니와 손에게 더 말듣고 하기 싫다는 빛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큼 핀잔을 당했으면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것이지만 손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성내는 것이 매양 불리한 줄을 아는 동시에 아무로한 장애가 있더라도 하려던 말 하려던 일은 다 하고야만은 배심이 있다 이제는 창피해서라도 일어나 가려니 하고 정규가 손이 간다고 작별할 때에 할 인삿말까지도 다 마련해놓고 있을 때에 의외에도 손은 태연하게 만일 학비 문제가 되신다면 내가 되어주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라도 군봉이는 동경유학을 꼭 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규에게는 천만 의외인 새 제안을 하였다 정규는 하도 의외여서 담뱃대를 입에다 메어들고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다가 담뱃대를 제떨이에 엎어놓고 단단히 자리고 손에게로 돌아앉으며 노형은 대관절 얼마나 돈이 많으시길래 남의 집 딸자식 학비까지 대어주신다고 하시오 하고 이제는 손들어 자못 노형이라고 부르고 존대하는 것도 반쯤 낮추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따님의 재주를 아껴서 따님의 전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하고 손은 열성과 힘을 들여서 선언하였다 대단히 고맙소이다 그처럼 내 자식의 전정을 위해 주시니 할 뿐 정규는 다시 담뱃대를 집어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럼 허락하십니까 하고 손은 다졌다 뭘 허락해요 하고 정규는 고개도 돌리지 아니하고 비웃는 어조로 묻는다 내가 학비를 대어서 따님을 유학시키는 건 말씀이야 요 그제야 정규는 손에게로 돌아앉으면서 글쎄 이런 성화할 말씀이 있나 원 애비된 사람이 안 시킨다는데 왜 노형이 그다지 성화를 하시오 하고 담뱃대든 손으로 상아떼질을 한다 왜 그리 고집을 하십니까 하고 손은 아직도 공격을 그치지 아니한다 고집이라니 고집은 인여기하면서 딸들 안다고 그러오 하고 정규의 말은 점점 존대를 잃는다 그럼 영감께서는 기어이 따님을 더 공부를 아니시키시고 시집을 보내셔야 하겠단 말씀입니까 하고 손은 적에게 대하여 마주 폭탄을 던졌다 내 딸을 시집을 보내든지 혼자 늙히든지 그것까지 학교에서 아랑곳 할 것이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정규의 말에는 다시 존대가 붙는다 손의 말에 세 번째 나온 그 영감 에서 라는 문자가 퍽 정규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정규 노릇밖에 못해본 정규는 남에게 영감 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대단히 기뻤다 그래서 말없이 일어나서 외투를 입고 말뚝에 걸린 모자를 벗겨 쓰고 갑니다 하고 구두를 신고 나섰다 손은 일생의 이처럼 망신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정규는 따라 나오지도 아니하고 잘 가라는 인사도 아니하고 혼잣말로 마치 손이 들어라 하는 듯이 미친 녀석 이라고 인데 그런 추근추근한 녀석은 처음 보는 그 하고 중얼거렸다 문 밖에 숨어서 자초지종을 다 엿듣고 썼던 금봉은 어쩔 줄을 모르고 손 선생의 뒤를 따라 나갔다 대문을 나서서 몇 걸음을 가서야 금봉은 한 걸음 빨리 걸어 손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아이 선생님 괜히 오셨어요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선생님 하고 미안한 뜻을 표하였다 손은 금봉의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고 금봉이가 곁에 따라오는 것을 아는 채도 아니하고 몇 걸음을 가다가 우뚝 서서 고개를 쑥 내밀어 어두운 속에 금봉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금봉이 염려 말어 금봉이 악비는 내 당해줄게 일본 가 금봉이 이 마음만 변치 말어 하고는 금봉의 손을 더듬어 악수를 하였다 금봉은 미안한 감사와 아울러서 손 선생의 솥뚜껑 같은 손을 힘껏 쥐었다 금봉은 애옥의 마루터기에서 손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로 아버지에게 호출을 당하였다 너 너희는 그래 그 미친 녀석한테 가서 애비가 학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시집을 가라느니 어쩌느니 하고 그 녀석 덜어 나를 좀 훈계를 해달라고 하수연을 하였단 말이냐 애비 꼴은 무엇이 되고 고의한 년 같으니 그도 사람이나 사람 놈 같으면 모르지 도야지 주둥이의 두꺼비 상바닥 그래가지고 완 이건 인사를 안아 체면을 안아 핀잔을 안아 학비를 당해줘 그놈이 왜 네 학비를 당해줘 니 친삼촌이란 말이냐 외삼촌이란 말이냐 그놈이 속이 움측 맞아서 딴 생각을 두고 그러지 그래 요새 세상에 재돈 가지고 남의 딸 자식 학비 대주는 부처님 어디 있다든 아무리 철 한푼어치 없는 년이 기로 그것에 속아 완 그따윈 놈이 학교 이사야 학교는 잘 잘 되겠다 이 그런 놈들 밑에서 배우니까 자식들이 애비 말도 안 듣게 되는 것이야 이년 다시 그런 녀석을 따라다녔던 버라 어서 딴 점 말고 애비 시키는 대로 만해 하고 정규는 의외에 온화하게 금봉이를 훈기하고 말았다 이만하면 온화한 것이었다 오 들으니까 하고 김씨가 곁에 있다가 니가 학교에 간네 하고 어떤 사내집에 놀러 댕긴다는 소문이 있더니 아마 그게 그 녀석 인가 보구나 아직 귀 밑에 피도 아니 마른 계집애가 왜 밤중에 남의 사내를 따라 댕겨 하고 꾸중을 하였다 아이 어머니도 그 그로는 교장 다음가는 우리 학교 이사 선생님 이랍니다 하고 금봉은 분통이 터지려 하였다 교장 다음 아니라 교장 할애비로 간대도 행사가 불쌍한 놈이지 왜 과년한 남의 계집애를 끌고 댕겨 또 따라는 왜 댕기고 기생이드냐 줄줄 남의 사내를 따라다니게 하고 김씨는 바르르 떨었다 금봉은 기생이냐 는 말에 제 입술이 문드러져라 하고 깨물고 분함을 참았다 그리고 졸업식 하는 날로 이 집을 뛰어나가리라 하고 굳게 굳게 결심하였다 졸업식 날이 왔다 금봉은 예상한 바와 같이 우등 첫째로 졸업을 하게 되어 졸업식 날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날 금봉은 연분홍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흰 스타킹에 검은 구두를 신었다 졸업증서가 수여되고 교장의 훈사와 내빈의 축사가 끝난 뒤에 금봉은 여러 백명 손님의 주목을 흠뻑 한 몸에 받으면서 연단 앞에 나섰다 금봉의 모양은 바로 꽃 한 송이었다 금봉은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미리 준비하였던 답사를 말하였다 그의 음성은 음악이요 그의 말은 시였다 금봉은 시짓기를 좋아하였거니와 이날의 답사는 결코 일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요 모교와 여러 선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깊은 모교가 여러 선생과 또 정든 동창을 떠나는 가슴 아픈 정을 강국하게 발표한 서정씨였다 그것은 낭독이 아니요 연설이었다 금봉의 답사가 끝남에 늙은 교장 아울러 일동은 일제히 박수하였다 여자들 중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이조차 있었다 그러나 답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금봉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자기의 일생에 이 첫번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아주는 이가 누구냐 어머니는 죽어서 못 오고 아버지는 살아있으면서도 개모의 눈치를 보민지 진실로 자기를 미워하민지 오지 아니하였고 오빠는 도무지 사람 모이는 데를 가지 않는다 하여 오지 아니하고 어디 대리할 사람이 없어서 서사 김서방이 구질레에 한꼴을 하고 학부영석에 와 앉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봉은 자리에 돌아와 앉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서 식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다 강당 밖에서 김서방이 앞서 나와서 지키고 섰다가 오늘 참 말 잘하셨소 천상 선녀 같아서 하고 싱글싱글하며 반말찌거리를 붙였다 금봉은 김서방을 보고 못 하러 왔소 하고 날카롭게 바늘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 이 자리에 김서방이 가장 남편인 채 하는 꼴이 더욱 금봉의 화를 돋구었다 김서방은 머쓱하여 물러서면서 아버지께서 가보고 같이 오라고 그러실대다 하였다 김서방의 기쁨으로 울렁거리던 심장은 이 견디지 못할 핀잔으로 아주 뛰기를 그쳐버리는 듯 하였다 이웃고 졸업식이 파하여 손님들은 다과회석으로 들어가고 졸업생과 학생들은 우르르 마당으로 밀려나왔다 아휴 언니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나 아휴 금봉아 오늘 참 잘했어 어쩌면 너 일본 간대두구나 넌 좋아 금봉을 붙들고 동무들은 이러한 소리들을 하였다 여자들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만나기는 심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어서 평소에 그리 정답게 지내지 아니하던 동무들까지도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껴안고 작별하기를 섭섭하게 여겼다 저희가 누구야 니 오빠 니 하세 하고 어떤 동무가 김서방을 눈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물을 때에는 금봉은 등골에 식은땀 열렀다 저 망할 녀석이 왜 가지를 아냐고 아직도 여기서 기웃거려 하고 흘기라도 한줌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금봉은 망할 곳 우리 집 상노야 하고 가볍게 대답하였다 얘야 너희 집에선 시집가라고 안 하니 하고 어떤 동무는 걱정이나 하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자꾸만 시집을 가라니 부모들은 왜 그리 시집의 상성이냐 가고 싶다는 학교에는 안 된다고 가기 싫다는 시집만 하안사쿠 가라니 너는 안 그래 금봉아 하는 이도 있었다 집에 두면 구찮으니까 그러시지들 하고 한 애가 깔깔 웃었다 시집 안 가는 여자 어디 있나 여자로 생긴 거 다 시집을 가나 보더라 야 하느니도 있었다 그럼 시집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과부되는 사람도 있고 소박더기로 지질이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 가직약색이지 그 중에는 의조끼 잘 사는 내외도 있겠지만은 하고 어떤 키 작은 애가 말을 하니 곁에서 누군가 망할 것 아주 시집이나 연화문분 다녀온 것처럼 말하네 하고 깔깔 웃는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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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댓까 고추당주 맵다 해도 시집에서 더 태우리란다 예 난 시집안가 하고 한 애가 가슴을 쑥 내민다 금봉은 동무들의 이런 모든 소리가 자기 하나를 두고 하는 말만 같았다 그래서 다만 인사성으로 상긋상긋 웃을 따름이요 더 대꾸를 아니하였다 금봉이 금봉이 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그는 금봉이보다 두 번 앞서서 졸업한 이 학교 동창으로 지금 이 학교 교비생으로 동경여자 고등사범학교에 가있는 강영자라는 이었다 그는 봄방학에 집에 돌아왔다가 모교회 졸업식에 참여한 것이었다 강영자도 손명규 선생의 알선으로 교비생이 된 여자였다 그도 재주는 있으나 본래 그리 좋지 못한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손 선생의 추천이 아니면 도저히 이 학교 교비생이 될 자격은 없었다 손 선생은 이 학교에서는 마치 대원군 모양으로 양반 타파에는 큰 공로자였고 또 강영자를 교비생으로 추천할 때까지에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손을 대일 생각까지는 나지 아니하였었다 금봉은 금봉은 영자에게 불려들어갔다 그것은 손 선생이 있는 이사실 이었다 손 선생은 없고 거기에는 영자보다도 한 해 전 졸업생으로 역시 이 학교 교비생인 최을람이도 있었다 최을람이도 손 선생의 추천을 받은 교비생으로 그도 영자와 같이 동경여자 고등사범 학교에 있었다 금봉은 처음에는 을람의 사랑을 받았고 을람이가 졸업한 뒤에는 영자의 사랑을 받아서 두 사람을 다 언니라고 부르고 영자도 을람을 언니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처럼 사이가 좋았다 축하하오 하고 을람은 금봉의 손을 잡아 옆에 있는 교위에 앉혔다 을람은 금봉을 옆에 앉혀놓고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딸이나 바라보듯이 말없이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 언니도 왜 그리 바라보시오 하고 금봉은 불킨 낯을 두 손으로 싼다 열 서너 살 때에 을람에게 귀염받던 심리상태에 들어간 것이었다 자 미인이야 하고 을람은 황홀하였던 끝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이 어쩌면 금봉이가 그렇게 미인이 되었어 어렸을 적에도 이뻤지만은 우리가 학교에 있을 적보다는 열갑절은 더 이뻐진 것 같아 안 그래 영자 하고 빙긋빙긋 웃고 앉았는 영자를 본다 참 이뻐 하고 영자는 오직 한마디로 인사를 칠 뿐이었다 그는 수줍고 말이 적었다 샘이 나서 어떡하니 하고 을람은 시치미를 떼고 이제 금봉이가 동경을 가면 남학생들이 지랄을 할 것이다 우리 따위가 가도 한타스식은 꽁무니를 줄줄 따라다 생기는데 글쎄 요것이 동경바닥에 가봐요 모두들 정신이 빠질 터이니 안 그래 영자 내가 사내 같으면 그야말로 부기와 생명을 다 희생하고라도 금봉이를 사랑할 테야 왕국과 제국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까짓 왕국은 무엇이고 제국은 다 무엇이야 이런 미인이 천년에 하나가 날지 만년에 하나가 날지 아니 이 우주가 벼르고 별로서 요것을 하나 나눠왔지 남자는 모름지기 이 금봉이를 사랑할지어다 한다 영자는 입을 싸고 웃으면서 참 언니는 구변도 좋수 마치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는 셀프 한글 가꾸려 하고 웃음소리를 안이 내려고 애를 쓴다 영자는 얼굴이 좁음하고 몸이 강강하게 생기고 얌전한 타입의 여자인데 대하여 을람은 육체가 풍부하고 눈이 빛나고 입이 좀 넓은 약간 해에 벌어진 듯한 쾌활한 여자였다 을람은 영문학을 영자는 가사과를 배우고 있었다 아이 언니도 하고 을람은 금봉을 붙들어 앉히며 정말이야 동경바닥에 너를 내다놓아도 너보다 더 이쁜 여자는 1930년까지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15년은 하고 끝끝내 금봉을 칭찬하다가 그런데 이 손 선생이 웬일이야 어디 갔다가 우리 여기 두고 간주를 잊었나 보다 좋기 잊을 위인이 얻은 하고 금봉의 미인 타령을 뚝 끊고 새로 각설로 그런데 말이야 왜 금봉이를 불렀는고 하니 말이야 손 선생이 금봉이를 일본에 못 보내서 아주 허겁지겁 이시거든 그래 날 보고 의논을 하시길래 내가 이랬지 손 선생이 금봉이를 학비를 당해준다는 것이 세상에 말썽이 될 것 같아서 혐의 쪘거든 내가 금봉이를 학비를 당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말이야 손 선생이 어째 찜찜해 하시거든 내 곧 알아차렸지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빠가 금봉이를 가까이 할 핑계를 줄까 봐서 그러는 모양이었던 설마 하고 영자가 항의를 한다 그야 그럼 강영자씨가 계시니깐 우리 오빠가 언감생심 그럴 염려는 없지만은 손 선생이야 그것을 아나 그래서 하고 올람이가 영자를 보고 윙크를 하는 것을 영자가 얼굴을 고추같이 빨갛게 물들이며 아이고 언니도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우 하고 구개를 돌린다 영자 농담이니 너여지 말라고 하고 을람은 영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 나서 그래 내가 이랬지 그러면 영자가 학비를 당해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영자는 오빠도 없으니 하고 그랬더니 손 선생이 그 큰 눈을 뒤룩 뒤룩 하시겠지 어떻게 웃은지 하고 한참 웃고 난 뒤에 어때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금봉이 아버지도 아무 반대도 없으실 터이지 하고 금봉을 바라본다 그래도 아버지는 안허하셔 하고 금봉은 수심을 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살 흔든다 왜 학비 줄 돈이 없어서 그러시나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니깐 그러시지 남의 학비를 얻어 쓴다면 아버지 망신된다고 야단하셔 을람은 금봉의 말에 낙심한 듯이 눈을 껌벅 껌벅 하더니 학비를 주시지도 않고 남이 준다는 것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 어디 쓰겠나 갖다가 조선호텔 앞 고물상에다 팔아버리지 서양사람이나 골동품으로 사가라고 하고 웃지도 않는다 영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는다 금봉이도 기가 막혀서 웃었다 아직도 손선생은 안 들어온다 그럼 별 수 없네 하고 울람은 금봉이도 달아나지 일본으로 달아나 난 안 달아나고 영자는 안 달아났나 조선에서 딸 일본 가거라 하고 선선이 허락할 아버지가 몇이나 될라고 하고 동의를 구하는 듯이 영자를 바라본다 글쎄 금봉이 아버지가 여강 극성 패시하지 달아나면 붙들러 나오실까 하고 영자는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그보다도 걱정이 있어 하고 을람이가 갑자기 침울해진다 영자와 금봉은 을람을 바라본다 요새 손선생의 평판이 대단히 좋지 못한 모양이야 하고 을람은 어성을 낮추어서 우리 있을 적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깐 손선생님이 학교 아이들을 많이 건드렸대 세상에서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기에도 좋게 그를 위인 아니야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안 그래 영자 내가 알기에는 그이가 남학비 당해줄 재산이 있을 것 같지 아니한데 어떻게 금봉이 학비를 당해 부모와 여러 형제서 근근히 계량이나 하고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라야 백원이나 되나 게다가 부인은 알코 무슨 돈으로 금봉이 학비를 당해준다는지 모르지 돈보다도 글쎄 왜 그다지 글쎄 금봉이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애를 쓸까 무슨 딴생각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 금봉이 손선생이 금봉에게 무슨 수상한 것 없어 말로라도 말이야 하고 미안한 듯이 금봉이를 바라본다 아니 하고 금봉이는 확실히 부인하였다 그 순간에는 마치 노성한 여자와 같았다 그러나 금봉은 손부인이 하던 말을 한 번 더 기억에서 끌어낼 때에 불쾌한 생각이 없지도 아니하였다 설마 어떻겠어요 하고 영자가 한마디 넣는다 그야 금봉이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야 염려 없지만은 그래도 남의 식은 밥 한술이라도 받으면 어렵거든 금봉이 정신 차려 사내가 여자에게 친절히 할 때에는 대개는 제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줄만 알아요 여자가 한 번 사내한테 넘어가면 그 다음엔 넉마야 하고 을람은 자기가 안에 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본다 영자도 을람과 같이 침울해진다 4월이 되거든 가기로 하였으나 금봉과 김서방과의 혼인 날인 음력 2월 22일은 양력으로 3월 28일이었으므로 그 전에 도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금봉은 3월 25일 밤차로 남대문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집에 있는 며칠 동안은 아주 얌전하게 아버지 뜻을 받아서 앞치마를 입고 부엉 일도 보고 또 바느질도 배우는 채 하였다 김서방이 저를 보고 싱글싱글 하더라도 핀잔도 아니 주었다 그러다가 예정한 날짜보다 하루 늦어서 26일 즉 본인 날 전전날에 금봉은 저녁상을 지르고 용자집에 다녀온다고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말미를 얻어가지고 인연에게만 귀속으로 일본 간단 말을 하고 자기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차리노라고 북적북적하는 집을 빠져나왔다 정규는 금봉이가 마음을 잡은 것을 기뻐하여 안심하고 말미를 준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정규는 딸을 찾아오는 동무 중에 강영자를 가장 얌전하게 보았던 것이다 금봉은 집을 떠나는 것이 섭섭한 것도 모르고 그저 일본으로 가게 된 것만 기뻤다 지금까지 괴롭고 쓰리던 집생활이 이것으로 다 청산된 것 같았다 남대문역을 피하여 용산에서 차를 타기로 하였다 영자의 집에서 손선생과 을람을 만나서 손선생은 먼저 표도 사고 짐도 붙이노라고 정거장으로 나가고 금봉은 을람과 영자 두 언니와 함께 차 시간 임박해서 정거장으로 나갔다 금봉의 짐이란 것은 손선생이 준비한 이부자리 기타 여자의 일용품 등속 이었다 용산역에서 금봉은 손선생과 두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도 평택까지 갈 일이 있어서 하고 손선생도 같이 차를 탄다는 뜻을 표할 때에는 금봉은 한 끗 겁도 나고 한 끗 부끄럽기도 하였다 더구나 을람이가 금봉이에게 아까 잃는 말을 잊지 말어 하는 듯이 눈을 끔쩍할 때에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까지도 났다 그러나 금봉은 가다가 죽을지 한정 다시 집에는 아니 들어가리라고 결심하였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금봉은 처녀성을 죽기로서 지키리라는 처녀다운 결심을 하였다 동경서 만나 어? 우리도 4월 초 닷새 전으론 갈게 이러한 말로 을람과 영자는 금봉에게 작별인사를 주고 차가 플랫폼을 벗어나기까지 두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섰는 것을 금봉은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금봉의 눈에는 아직 을람과 영자 두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의 눈에는 금봉이가 아니 보이는지 둘이서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하고 나가는 것이 금봉에게는 퍽 섭섭했다 금봉이가 창으로 내밀었던 고개를 들이키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을 때에 손 선생은 여기 앉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보아서 점령하고 있던 창 밑의 자리를 금봉을 금봉에게 금봉에게 사양하였다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금봉은 이웃 사람에게 자기와 손과는 사재가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서 앉아 하고 다시 권할 때에야 금봉은 비로소 손 선생이 주는 자리에 앉았다 차는 우렁찬 소리를 내며 한강에 철교를 건넌다 금봉은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허공에 빨가숭이 몸이 혼자 둥실났던 것과 같은 불안을 느꼈다 더구나 도무지 같이 간다는 뜻을 보이지도 아니하던 손 선생이 곁에 같이 타고 오는 것이 의심도 스럽고 겁도 났다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금봉은 어두운 창 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심이 좁았다 한자리를 혼자 잡아가지고 누워서 자는 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한자리에 셋씩 앉고도 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다 금봉이가 앉은 자리에는 금봉이와 뚱뚱한 손 선생이 앉고 그리로 웬 동자고리빠람으로 캡을 쓴 이십내외된 청년이 궁둥이만을 조금 붙이고 가로앉았다 스팀이 어지간히 더운데다가 손 선생의 몸이 금봉의 옆에 꼭 붙어서 금봉은 번열함을 느끼는 동시에 비록 여러 겹의 옷으로 새를 막았다 하더라도 남자와 이렇게 몸을 마주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불안하여 초조한 생각이 났다 벌써 수원이야? 하고 손 선생은 어깨로 금봉의 턱을 비비며 창으로 내다보았다 금봉은 고개를 담벼락 쪽으로 돌려서 손 선생의 몸이 제나 제 닿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금봉의 생각에 얼굴은 더욱 남자의 몸에 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금봉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영 졸리지는 아니하였다 깜빡 졸기만 하면 도적 맞을 무엇이 있는 것만 같아서 눈을 감을수록 전신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이봐 하고 또 얼마 후에 손 선생이 금봉이를 불렀다 네 하고 금봉은 자다가 깨는 모양으로 눈을 떴다 요담이 천안인데 천안서 내려서 온양온천에 가 자고 내일 낮차로 갈까 하고 손 선생은 금봉의 눈치를 본다 아이 바로 가세요 하고 금봉은 손 선생의 말을 거절하였다 금봉은 여태껏 이처럼 선생의 말을 단박에 거절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금봉의 속에 있는 무슨 힘이 또 혹은 금봉의 밖에 위에 있는 무슨 힘이 또 혹은 위에 있는 무슨 명령이 그 단호한 처치를 취하게 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차로 가면 낮배를 타게 된단 말이야 낮배는 밤배보다 배도 작고 또 사람이 많이 타고 그래서 낮배는 멀미가 더 나아 그러니까 온양 가서 자고 내일 낮차를 타면 밤배를 타게 되거든 하고 손 선생은 자기의 제안에 이유를 주었다 싫어요 그냥 가요 선생님은 평택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전 낮배라도 괜찮아요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말라는 듯이 금봉은 눈을 감아버렸다 천안이 지났다 이제 살아났다 하고 금봉은 속으로 웃었다 열일곱 살 되는 금봉도 이제 와서 손 선생의 속을 다 안 것 같았다 저를 귀해해 주는 것 애옥의 마루터기에서 제 손을 잡은 것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오늘 밤에 같이 차를 탄 것 이것들이 다 무슨 뜻인지를 안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손 선생이란 사람이 저 천길 반길 되는 지옥 밑에서 정육에 줄여서 싱글벙글 하는 동물과 같았다 한껏 불쾌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가 이 동물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이 유쾌하기도 하였다 이 유쾌한 생각에 금봉은 꼬박 졸았다 퍼콘한 모양이야 잘 자는데 하고 손 선생이 금봉이가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웃으면서 말을 붙인다 금봉은 깜짝 놀란 듯이 팔뚝시계를 보았다 새로 셋이 아휴 내가 몇 시간을 잤어 하고 금봉은 낯을 불켰다 금봉은 아직 어린애였다 금봉이가 자는 동안에 맞은편에 앉았던 일본 사람이 내리고 그 자리에 갓에 감투받쳐쓰고 긴 느즛한 두루마기 입은 노인이 앉아있고 그 곁에는 젖먹이 어린애하는 젊은 부인이 있었다 세 시간이나 잤지 하고 손 선생은 싱글벙글 웃었다 이 다음이 어디야요 대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저나도 깨우려고 했어 선생님 평택소 왜 안 내리셨어요 하고 금봉은 책망하는 듯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금봉이 가지 아니까 내릴 수가 있나 하고 손은 둘러대었다 왜 평택소 안 내리셨어요 하고 금봉은 한 번 더 손을 책망하였다 금봉에 왜 평택소 안 내렸느냐는 책망에 손은 잠깐 무한하여서 고개를 숙였다 얼마 있다가 손은 답변할 재료를 꾸며내어서 아무려면 밤에 내리기로 밤중에 일본아 자 대전서 내리자고 계룡산 알지 계룡산 구경할 겸 유성온천에서 목욕이나 하고 내일 이제는 내일이 아니르구먼 이따가 오후 4시 차를 타고 부산 가면 밤 빼 시간이 되거든 암만 해도 밤 빼가 나 하였다 아 싫어요 계룡산은 이 다음에 보지요 선생님은 대전서 내리셔요 저는 바로 갈 테야요 하고 금봉은 얼른 머릿속에 좋은 깨가 하나 나는 것을 붙들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찾아 떠나시든지 하면 어찌합니까 어서 동경을 가버려야지 하였다 괜찮아 자 내릴 준비해 하고 손은 시렁에 얹은 가방을 내리려 든다 손의 것을 내릴 때까지는 가만 두었다가 금봉의 것을 내리려 할 때에는 금봉은 일어나서 손 선생의 팔을 붙잡았다 아이 선생님 저는 대전서 안 내려요 그냥 보내주셔요 하고 금봉은 애원하는 눈으로 손의 눈을 바라보았다 손은 시렁에 손을 얹은 채로 잠깐 주저하였으나 부득부득 금봉의 바스켓도 내려놓았다 마침 승객들은 대개 잠이 들어서 금봉이와 송과의 이 연극을 주목하는 이가 적었지만은 맞은편에 앉은 노인은 이 해괴완 꼴을 장이 괘씸하게 보는 듯이 가끔 손 선생과 금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는 외면하였다 캡을 쓴 그 청년은 매우 흥미가 있는 듯이 견눈으로 열심히 사건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었다 젖먹이를 아는 젊은 부인은 차마 보지 못할 광경이라 하는 듯이 눈을 내려뜨고 있었다 다이덴 다이덴 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리며 차는 전기뿔이 휘황한 대전역에 섰다 개찰구에 자다가 나온 듯한 사람 오륙이니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 내려 하는 손은 자기 외투를 떼어 입고 모자를 빗두름이 머리 위에 던지고 금봉의 외투를 벗겨서 금봉의 무릎 위에 놓아주고 자신은 두 손에 짐을 들고 서너 걸음 문을 향하고 걸었다 전 안 내려요 하고 금봉은 귀찮은 듯이 화를 내며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플랫폼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일어나 그 왜 그리 말을 안 들어 하고 손 선생의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금봉은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까지 짐 가지고 갈테면 가거라 그까지 차표도 안주게까든 말아라 그까지 닭비도 실커든 그만두어라 하고 금봉은 손이 학비라는 미끼로 제 천여성을 산듯이 생각하는 꼴을 보고 붕괴하였다 왜 안 일어나 글쎄 하고 손 선생은 성도 나고 무한도한 얼굴로 금봉의 옆에 와 서서 글쎄 왜 안 일어나 거 원 그런 고집도 있나 내렸다가 오후차 타고 가면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네 자 어서 일어나 하고 금봉의 무릎 위에 놓인 외투를 집어들고 자 어서 일어나 하고 명령을 한다 금봉은 소리소리 질러서 악을 써보고 싶었다 그러나 작간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도 못하였다 그리고 다만 전 안 내려요 바로 가요 선생님만 내리셔요 하고 꽃같은 몇 마디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렇게 승강이 하는 동안에 어느덧 대전 정거장에 정거시간도 거의 다 가서 따르르 하는 발차전에 전기신호가 울었다 손 선생은 마침내 지갑을 꺼내어서 금봉의 차표를 내어 금봉의 무릎 위에 내던지고 자기의 진만을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서 내려버렸다 금봉은 뒤를 따라가 작별인사라도 할 생각을 하였지만은 꾹 참고 가만히 장만 내다보고 있었다 손이 터덜거리고 나가는 대로 통한 지하도를 향하고 가는 모양이 보였다 금봉은 그것도 보기 싫어서 눈을 창으로부터 차 안으로 돌렸다 오랫동안 정거에 사람들은 밭 남아 잠을 깨워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었다 지금 지나간 한마귀의 불쾌한 연극을 눈치챈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화끈화끈하여 낯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혀 금봉은 이 밖에 취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차가 떠났다 금봉은 손이 내어던지고 간 차표를 집어넣을 생각도 아니하고 담벼락 구석에다 얼굴을 받고 울었다 무엇인지 이름 지을 수는 없지만은 분하고 설었다 날이 훤히 밝아서 세면소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에 낯을 비추일 때에는 눈에 충혈이 되고 툭툭 부었다 차가 부산 부두에다 금봉은 짐을 들고 혼자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고 한참 어릿어릿 하다가 부두에서 배를 보고는 그리로 향하여 발을 옮겨 놓으려 할 적에 문득 뒤에서 금봉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금봉은 어떻게 놀랐는지 손에 들었던 바스켓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뻔하였다 그것은 대전서 분명히 내린 손명규 선생이었다 그는 금봉이한테 그 핀잔을 당하고 차를 뛰어내려가서 나가버리려 하였으나 그래도 금봉이가 못 잊혀서 다른 착한에 올라탔던 것이다 금봉은 미처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에 이뤄진 습관대로 선생님 하고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였다 혼자 내리려니 마음이 놓여야지 그래서 딴 작간을 타고 따라왔지 하고 손 선생은 반가운 듯이 웃으며 금봉의 짐을 받아들었다 이때 아침 햇빛이 환하게 빛나는 이때의 손 선생의 웃음은 어젯밤 대전서와도 달라서 믿음성 있는 손 선생의 본 모양이었다 어디까지든지 친절하고 제가 그만큼 망신을 주었건만은 노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친절한 손 선생이 금봉에게는 가엾게 보였다 천안이나 대전서 그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은혜 높은 선생님께 버릇없이 한 것이 아닌가 금봉은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아침 안 먹었지 하고 손은 배를 향하고 몇 걸음 가다가 멈치 서서 금봉에게 물었다 안 먹었어요 하고 금봉은 아기 없이 대답하였다 손은 물끄러미 금봉을 바라보더니 금봉의 눈에 아무 의심이나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아직 배 떠날 시간이 한 시간이나 있으니 우리 저 정거장 호텔에 가서 아침이나 먹고 와 15분이면 먹고 하고 청한다 금봉은 지난 밤일을 지나고 손 선생의 이 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선하게 그럼 그러세요 하고 허락을 하였다 손 선생은 두 손에 든 짐을 덜렁거리면서 부리나케 다른 박지를 쳐서 자동차 하나를 붙들어 놓고 금봉을 바라보았다 금봉은 손에게 대하여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자동차를 향하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지게꾼들이 수없이 금봉이를 바라보고 섰는 것이 금봉에게는 이상하였다 금봉은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해운대 온천을 향하고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처음 보는 부산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손 선생은 바깥 경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금봉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금봉이가 저 산 옆대기에 집들을 짓고 살아요 왜 그래요 묻는 바람에 비로소 밖을 바라보며 경치가 좋으니까 그렇지 하고 웃는다 평지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게 지요 하고 금봉이가 손 선생의 말을 농담으로 돌린다 잘 하는구만 하고 손 선생은 금봉이만 바라본다 저 바다 보세요 하고 금봉이가 처음 보나 왜 하고 손도 바른손편으로 보이는 부산만을 힐끗 본다 바다가 아주 파래요 도무지 물결이 없고 낱배로 갔으면 좋을 걸 그랬어 하고 금봉은 잠깐 후회하는 빛을 보인다 그까짓 거 해운대를 가보면 어떻게 해 저쪽 등생이 올라서면 일본까지 바라보일걸 하고 손이 웃는다 네 설마 일본이야 바라보일라구요 대마도 겠지 하고 금봉도 처음 웃는다 대마도는 일본이 아니고 영국인가 하고 손은 농담을 한다 저것 봐 벌써 풀이 푸릇푸릇 했어요 하고 금봉은 길가를 가리키나 손이 고개를 쑥 내어밀 때에는 벌써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여기는 서울보다 더우니깐 하고 손이 설명을 한다 남쪽이 니깐 여기는 산빛도 서울보다는 다른 것 같아 어째 고동색이야 하고 금봉은 혼잣말을 한다 여름이 되면 벌었지 하고 손이 쿵 하면서 웃는다 금봉은 손선생이 도무지 경치에 흥미가 없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선생님은 바다 좋아 아니하셔요 강을 좋아하셔요 하고 손을 바라보았다 그저 다 그렇지 별로 좋아할 것도 없고 그까짓 것 늘 보는가 하고 손은 보이는 산과 바다를 일부러 안 보려는 듯이 고개를 숙여버린다 참 이상 따다 하고 금봉은 손선생이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손의 옆모양을 이윽히 바라본다 하늘에 하늘에 닿은 듯한 가슴이 불룩한 장산을 바라보고 또 해운대 고개를 넘을 때 보이는 퍼어럭고 질퍼난 동해바다와 오륙도의 기묘한 모양을 보고 금봉은 처음 보는 이 웅장한 경치에 취하면서도 손에게 대하여는 물어보려고도 아니하고 또 같이 감탄하기를 청하려고도 아니하였다 손에게는 금봉이 자기가 가진 감각을 가지지 아니한 것 같았다 손의 신경작용이 금봉의 신경작용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이 생각했다 자동차는 기운차게 소리를 내이며 해운대 온천 호텔에 닿았다 조용하고 경치 좋은 방이라는 손 선생의 주문에 머리를 빗다가 말고 나오는 듯한 한여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가 물어보고 나와서는 이리 오시오 하고 앞을 썼다 방은 아래층 남양 이었다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두겹이요 그리고도 방과 문과의 사이에는 주그만한 협실이 있었다 방으로 두 사람을 인도한 한여는 이 손님들이 어떤 손님인 것을 한번 보고 아래 내리려는 듯이 힐끗 한번 훑어보고는 우선 화로에 불을 가져오고 기미모락모락 오르는 무쇠 주전자를 화로에 갖다가 놓고 차와 과자를 가져오고 그리고는 유가다와 단젠이라는 오투버를 갖다가 가지런히 놓고 자 갈아입으 갈아입으세요 하고 금봉을 한번 흘끗 본다 갈아입을까 하고 손은 외투를 벗고 저구리와 조끼를 벗을 때에 금봉은 외면하고 도코노마의 족자와 꽃을 보다가 마침내 살짝 일어나서 빛이 환히 빛이 빛이 뒷마루에 나가서 마당과 담 너머로 보이는 영양 불량과 바람과 부대끼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잘못 왔나 내가 왜 왔나 하고 금봉은 손을 따라서 이런데 온 것을 후회하였다 호텔 식당에서 손이 밥을 느리게 먹어서 배시간을 놓쳐버렸으니 밤배까지 아니 기다릴 수는 없고 손은 부득부득 그 감질난 온천해를 가자고 하고 또 대낮이니 어떠냐 하여 따라오기는 왔지만은 와본 즉 아니올 때를 왔구나 하는 후회가 난 것이다 금봉은 딴 방이나 잡아달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금봉의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손 선생의 돈을 얻었으면서 그렇게 염치없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목욕 아니하면 그만이지 갈아입지도 아니하면 그만이지 하고 마음을 잡으려 하나 첫째로 들어올 때마다 유심하게 경멸하는 눈으로 힐끗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둘째로는 손 선생 보기가 부끄럽고 그보다도 금봉이 자신이 부끄러웠다 금봉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섰을 때에 이봐 자 어서 갈아입어 일본여간에 들면 의뢰이 이것을 갈아입는 법이야 하는 손 선생의 말이 들렸으나 금봉은 못 들은 채 하고 퇴마루 저 편 더 먼 끝으로 가서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다 등 뒤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아씨 뭘 그리 보고 계셔요 서방님께서는 벌써 갈아입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어서 아씨도 갈아입으시고 두 분이 함께 목욕이나 하시지 한다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하는 말 같다 금봉은 아씨 서방님 하는 하녀의 소리에 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왜 내가 머리를 틀어 얹었노 하고 차를 타기 전에 강영자의 집에서 머리를 튼 것을 후회하였다 더구나 두 분이 함께 목욕이 나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금봉의 전신의 피가 머리로 몰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앞이 아득 아득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래서 금봉은 몸을 팩 돌리며 아씨가 다 뭐야 그 어른은 우리 아저씨요 하고 하녀를 노려보았다 그러세요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하녀는 금봉을 향하여 싱긋 웃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금봉은 하녀가 자기의 말을 믿지 아니할 것 같아서 애가 키웠다 어서 이리와 목욕해야지 온천에 와서 목욕도 안해 하고 이번에는 단젠을 입고 발을 벗은 손 선생이 금봉을 따라 나왔다 목욕하고 그러고 나서도 실컷 구경할걸 하며 금봉이 곁에 와선다 손 선생님 어서 목욕하세요 전 이따가 하지요 하고 금봉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럼 내 먼저 목욕하고 올게 옷이나 갈아입어요 하고 손은 들어가 버린다 손 선생이 분명히 목과 내를 가는 것을 귀짐작으로 알고는 금봉은 방으로 들어와서 화로의 손을 쪼이면서 두리번 두리번 방을 둘러보았다 포 깨끗한 방이다 하였다 금봉은 화로 옆에 놓인 그 단젠이라는 솜에 넓은 두렁이를 만져보았다 이것은 아마 남자만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혼자 달아날까보다 이렇게 금봉은 양 미간을 찡기며 중얼거렸다 계집애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혼자 책망도 해보았다 그렇지만은 금봉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아서 달아날 힘이 없었다 나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설마 어떨라고 하고 금봉은 무엇인지 분명히는 몰라도 바로 앞에 맞닥뜨린 듯한 위험에 대하여 싸워낼 결심을 하였다 이윽고 손 선생이 젖은 타올을 들고 들어왔다 시커멓게 털이 난 손의 두 정강이가 눈에 띌일 때에 금봉은 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저 손이 옷을 입으로 들거든 나가리라 하고 벼르고 있을 때에 손은 그냥 화로 옆으로 와서 벌썩 주저앉았다 에이 시원하다 하고는 손 선생은 모가지를 만지면서 참 온천이란 좋은 게야 하고 웃었다 그리고 오수 가서 목욕해 아무도 없어 하고 금봉을 본다 네 하고 금봉은 일어서며 목욕하는 내가 어디야요 하고 물었다 이리와 바로 여기야 하면서 손은 앞서서 나간다 금봉은 하녀를 불러서 인도를 시키면 그만일걸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손 선생의 뒤를 따라섰다 여기야 하고 손 선생은 손수 문을 열며 이게 옷버섯 담는 데고 저 저울은 체중 다는 데고 저기저기가 물 아니야 하고는 나가버리고 만다 금봉은 문고리를 걸려 하였으나 고리도 없고 잠글 아무 장치도 없었다 금봉은 체경 앞에 가서 제 얼굴을 한번 비치어보고 돌아서서 저고리 고름을 끓여다가 마룻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솥뚜껑같이 큰 발자국은 분명히 손 선생의 발자국이었다 그것을 보고 금봉은 끌렀던 저고리 고름을 다시 메웠다 금시 이 방에 어떤 남자가 목욕을 하고 나간 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자기가 목욕할 수는 없었다 금봉은 교위에 털썩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턱을 고이고 멍하니 있었다 내가 왜 집을 떠났던 애국에 있는 집을 생각하였다 비록 불화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도무지 꺼리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집 더구나 오빠와 동생과 수엄마 나님과 올케는 약간 남자같지만은 같이 사는 그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빈데 벼룩 끓던 아랫방이 그리웠다 모두 모두 남 모두 모두 적인 속에 외톨이로 나선 자기의 신세가 외롭고 벅도 위태위태 하였다 왜 목욕 안 하세요 하고 하녀가 그 주리하게 갈아입으라고 성화하는 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묻는다 아니 이제 목욕 갈량으로 하고 금봉은 일어나 다시 구름을 끓었다 덥고 맑고 깨끗한 물에 몸을 잠그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더구나 애옥에는 목간이 멀어서 겨울에 두세 번밖에 목욕을 못 해본 금봉이에게는 이 조용하고 깨끗한 목욕이 더욱 유쾌하였다 사람이 불떼어서 끓이지 아니한 이 자연이 샘솟는 더운 물이라는 생각도 금봉에게 흥미를 주었다 금봉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진 아니할까 하고 마음이 오마조마 하였으나 차차 마음이 놓여서 실컷 전신에 떼를 씻고 머리까지 감고 그리고는 또 푹 몸을 물에 잠그고 유쾌하게 목욕을 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말리노라고 따뜻한 시멘트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손으로 물장난을 하였다 문득 금봉은 이상한 것 지금까지의 보지 못한 것을 발견 하였다 그것은 제 몸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부드럽고 불그레한 살빛 팔과 다리와 몸의 선 불룩한 젖가슴 그리고 제 몸을 처음 보는 듯이 놀리는 눈으로 이리저리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제 몸에 어린 듯이 금봉은 사르르 눈을 내려감았다 금봉의 가슴은 까닭 모르게 뛰었다 금봉은 감았던 눈을 다시 떠서 한 번 더 제 몸을 돌아보았다 바로 1분 전에 볼 때보다도 제 몸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지나간 1분 동안에 제 아름다움이 더 잘한 것 같았다 참 이뻐 내가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하고 금봉은 스스로 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부끄러운 듯이 상큼 웃었다 내 몸이 움직이는 모양은 어떨까 하고 금봉은 머릿속에 제 몸의 여러가지 자세와 또 움직이는 선과 리듬을 그려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잡지책이나 그림에서 보던 여자의 여러가지 포즈를 생각해보았다 만일 금봉에게 회랍조각에 관한 지식과 서양 명화를 많이 본 기억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거기도 비교보았을 것이다 금봉은 마침내 일어나서 지금까지 머리에 그리던 여러가지 포즈와 움직임을 하여보았다 그것이 다 아름답고 유쾌하였다 혹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꼬는 태도도 지어보고 모든 근육에서 힘을 빼고 시름없이 앉은 태도도 지어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금봉의 머리에는 어려서 노부령 이참령 같은 어른들에게 듣던 나란부인이니 야간부인이니 하는 애국적 여장부들이 어떤 태를 지었을까 하고 앞에 수만 명 병마를 놓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위험이 얇고 무서운 태도도 지어보았다 그러나 혼자 우스워서 거의 소리가 날만하게 웃어버렸다 한참 이 모양으로 감은 머리를 풀어서 뒤로 느리고 여러가지 포즈와 동작을 하며 유쾌하게 목욕탕가로 거닐다가 문득 광선의 방향이 알맞추 자기의 그림자를 고요한 물빛 속에 빛인 것을 발견하였다 금봉은 멈칫 서서 물빛 속에 있는 자기의 그림자를 물구름이 보았다 그리고 반가운 듯이 웃었다 그림자도 웃었다 아이 어떻게 난 아름다운 내 몸 인고 아직 그림자 네 눈에 밖에는 뛰어본 일이 없는 이 몸 이다 어떤 사람의 손은 커녕 입김도 다 본 일이 없는 이 숫색시의 몸 이다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대로 그대로 꽁꽁 싸가지고 온 내 몸 이다 하늘의 불로 닦인 마음 땅의 맑은 물로 씻긴 몸 봄날 아침 볕의 방식 열리려는 꽃봉오리와 같은 아름다운 몸과 마음 이다 이 아름다움은 누구가 볼 아름다움인가 이 보드라움은 누가 만질 보드라움인가 하고 금봉은 사르르 눈을 감았다 당신은 누구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 몸 과 마음을 온통 가질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성명은 무엇이며 살기는 어디요 하고 금봉은 혼자 묻는다 나는 아직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얼굴은 커녕 당신의 옷자락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를 가지실 당신이 어디 계신가 하고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나는 저 강남 더운 나라 깊은 산골 높은 벼랑 위에 혼자 핀 향기 높은 난초 모양으로 혼자 자라고 혼자 피었습니다 아직 나를 찾아온 이는 없습니다 혹시 벼랑 밑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 내 향기에 발을 멈추고 우러러본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다 하잘 것 없는 초동들 였습니다 정말이야 요 나는 아직 당신을 못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시요 언제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 사시려 합니까 당신은 내 집 앞으로 노후 지나다니면서도 내가 여기 있는 줄은 모르십니까 내가 아무도 없이 고요한 황혼에 또 천지만물이 다같이 잠든 밤에 혼자 검은고를 울리고 앉았으면 당신께서 그 소리로 내가 있는 줄을 아시고 내 문을 두드리시렵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꽃봉오리를 열게 되어도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내 문전에 들리지를 아니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당신께서 오시마 한 기약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때 금봉의 환상이었다 금봉은 아직 성명도 모르고 한 번 본 일도 없는 사람이 그리워짐을 깨달았다 혹은 그 사람이 지금 동경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공상을 하며 금봉은 전에 모르던 서른듯한 애타는 듯한 일종의 그리움을 깨달았다 금봉의 얼굴에서는 명랑하고 어린애다운 빛이 쓰러지고 졸리는 듯 침울한 듯 빛이 돌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가슴의 울렁거림과 전신의 피가 갑자기 온도와 속력을 높이는 듯함을 깨달았다 그 당신이라는 사람을 금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도록 초조함을 깨달았다 금봉은 그 사람이 썩 잘나고 건강한 장부가 자기의 바로 앞에 섰는 것 같은 반가움을 깨달았다 금봉은 피로운 듯이 한 번 몸을 꾸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금봉은 부끄러움이 생겨서 눈을 가리우고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았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모두 부끄러웠다 비록 말은 없으나 저 담벼락 까지도 저 창으로 들여다보는 푸른 하늘 까지도 밝은 볕 까지도 나를 보고 있었진 아니한가 하여 낯이 화끈함을 깨달았다 더구나 맨 나중에 물속에 비치었던 자기의 그림자 그때 그림자의 몸의 포즈와 얼굴의 표정 그 웃음에 어찌 음탕한 빛이 있던 것 같아 낯을 들 수가 없도록 부끄러웠다 양금을 좋아하지 말아라 덕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라 군자 나워라 이러한 금봉의 어머니의 말들이 날카로운 채찍을 들고 제 벌거벗은 몸을 후려 갈기는 것 같았다 금봉은 울고 싶었다 만일 머리가 조금만 더 말랐으면 곧 뛰어나가고 싶었다 내가 머리는 왜 감았던 구 하고 금봉은 입술을 깨물었다 금봉은 문득 서정순을 생각하였다 그의 청승맞다 하리만큼 엄숙한 표정을 생각하였다 그의 기숙사에 있을 때에나 또 손선생 집 아랫방에 있을 때에나 언제나 제 책상 뒷벽에 꿇어 앉아서 두 손을 합장하여 눈만큼 치어들고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히고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예수를 그린 그림자 또 그 밑에는 머리를 뒤로 풀어내리고 발까지 가려워지는 희이고 얇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위치에 있는 옛 화상과 같이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젊은 아름다운 여자의 그림이 붙어있었다 정순은 다른 애들이 비웃는 것도 무릅쓰고 자기 전에는 꼭 그 그림의 여자의 자세대로 하고 자기 전 기도를 올리고 아침에는 다른 애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또 그 모양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말은 학생들은 대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정순을 성모말이 아니 천주당 수년이 하고 놀려먹었다 금봉은 문득 이 생각을 한 것이었다 만일 정순이가 나 모양으로 여기서 혼자 복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더욱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래서 금봉은 마치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나 하는 듯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정순의 벽에 붙인 기도하는 여자와 같은 자세를 지어보았다 그 자세는 금봉의 마음을 엄숙한 대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 금봉은 그 자세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금봉은 언젠가 한 번 천주교당에서 미사구경을 한 번 한 일이 있었다 주교라는 사람이 금실과 자주빗실로 짠듯한 제복을 입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를 두드면서 베아스와 같은 음성으로 제문을 외우고 그 앞에는 머리와 눈과 같이 흰 빳빳하게 풀먹여다린 네모난 헝겊을 쓰고 몸에는 풀기 하나도 없어 발 뒤꿈치까지 축축 늘어진 장삼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양을 보았다 그것도 생각했다 금봉은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그 뒷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금봉은 기도할 줄을 몰랐다 그는 예배당에 라고는 두어번 정순에게 끌려서 크리스마스 구경을 가본 일밖에 없었고 가정에서는 대다수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모양으로 예수교나 불교나를 물론하고 종교란 것은 도무지 없었다 만일 금봉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오라비 동생 수엄마님 김서방 어멈 돌쇠 까지도 종교적 감정이나 관련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람이란 길흉 화복을 다 팔자에 타고난다 사람이 죽으면 아마 귀신이 있나보다 그러나 죽어도 귀신 없는 사람도 있나보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고는 하나 경찰서에 안 잡혀 갈 만한 일이면 염라대왕도 묻지 않나보다 인생의 행복이란 돈에서 오는 것이오 가정의 불화는 팔자에서 오는 것이다 선심을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 있어도 괜찮고 남이나 세상이야 어찌 되든지 저만 돈이 있으면 그만 이다 동네 집이 다 불에 타면 내 물건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나 그 밖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 모양 이다 종교란 것은 도무지 없었다 어디서 굴러 온지 모르는 금봉의 아버지 정교는 조상 제사 까지도 지내는 일이 없었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금봉이가 집에서 보았다면 그것은 묵구리와 고사와 구시였다 이것도 귀신에게 빌지 아니하면 아니될 특별한 필요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그 처가 줄라도 정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것은 돈이 드는 때문 이었다 그리고 예수교 전도부인이 전도를 오면 김씨는 우리집에선 절에 댕겨요 하고 거절하고 중이나 여승이 동량을 오면 우리는 예수 믿어 하여서 쫓아버렸다 이것이 금봉이가 자라난 가정의 유일한 종교와의 관련이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금봉은 문득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더 말할 바를 몰랐다 이때 퉁퉁 퉁퉁 하고 복도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금봉은 지금 지었던 자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뜰까 부끄러운 듯이 얼른 예사로 앉아서 발에 묻은 물방울을 씻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아까 하녀가 다른 손님은 아침에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으니 영녀 말고 실컷 목욕을 하라고 했으니 들어온다면 한여련이 하고 마음 놓고 있었다 문이 드르르 소리를 내고 열리더니 거 웬 목욕을 그리 오래해 이 머리까지 감았구먼 하고 손 선생이 고개를 쑥 들이밀면서 나 난 난 하도 오래 안 오길래 무슨 일이나 생겼다구 점심 들어왔어 온천 좋지 하고 싱글싱글하며 물끄러미 보다가 금봉이가 어쩔 줄을 모르고 몸을 오그리고 뭉개는 것을 보고는 얼른 나와서 밥 먹어 하고 문을 벼락같이 닫고 나가버린다 이 불의의 습격에 금봉은 숨이 막히고 비가 다 돌기를 그치는 듯하였다 망한 녀석 사내 녀석이 왜 여자 목욕하는 데를 와 더러운 녀석 하고 금봉은 혼자 종알되었다 그 녀석을 물을 한 바가지 다 뒤집어 씌워줄걸 하고 금봉은 너무나 분하여서 울었다 제 그림자 밖에는 일찍 본 일이 없는 제 몸을 송가에게 보인 것이 마치 지극히 소중한 무엇을 똥개천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그렇게도 깨끗하고 아름답던 몸이 송가의 눈살 한 번에 더럽혀지고 보기 싫어진 것 같았다 그 쌍판대기 눈깔딱지 주둥아리 돼지 두꺼비 악마 하고 금봉은 치를 떨면서 거의 곁에서 들릴만하게 손 선생을 향하여 욕을 퍼부었다 금봉은 분주히 뛰어나와서 옷을 입고 머리를 틀었다 처음 배운 솜씨라 도무지 잘 틀어지지를 아니하여 화를 내이면 낼수록 더 안이 되었다 금봉은 머리채를 한 손으로 쥐고 마룻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울었다 내가 왜 그 녀석을 따라 여기로 왔을까 하고 금봉은 혼자 몸부림을 하였다 손명규는 방에 앉아서 목욕탕에서 본 금봉이의 몸을 수없이 여러 번 눈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손명규는 비상이 건강한 몸을 가졌다 그는 자기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병을 알아본 일이 없었다 그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은 오직 화류병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에는 감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사람의 부드러운 부분이 될 재료를 전부 뼈와 근육에만 쓴 것 같았다 그는 몸에 비겨서 머리가 작고 머리가 작은 중에도 대뇌가 있어야 할 이마가 엄청나게 좁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짓을 때에는 눈썹과 이마 전이 마지붙을 것 같았다 손명규는 고등한 이성이나 감정작용이 부족한 대신에 잘 먹고 잘 좋아하고 그리하고 성욕이 강하고 무력도 많고 남이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한번 하겠다 한 것은 기어이 하고야만은 의지력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필요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손명규는 금봉을 꼭 제것을 만들고야말리라고 결심하였다 손은 어떻게 처녀를 완전히 제것을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나 어떤 물건을 제것을 만들자면 재판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줄을 이미 알게 속여 넘겨서라도 매도증명서에 도장만 찍어놓으면 그리하고 재판소에 등기만 해놓으면 갔든지 팔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제것이 되는 줄을 잘 안다 그는 처갓집 재산을 제 소유로 만드는데 이 실험을 하여서 확실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리를 손명규는 처녀에게 사용한다 잡힐 듯 안 잡힐 듯 빠져나가려는 여자를 제것을 만드는 데는 그의 몸을 빼앗는 것이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 몸만 한 번 빼앗아버리면 싫다고 가라고 해도 여자편에서 도리어 따라온다는 것이 손의 여자관이다 그는 벌써 수십명에게 이 방법을 시험해보았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 금봉이가 지금은 이 실험재료가 된 것이었다 제가 아무리 도도하고 때끈거리기로 내 손에 걸린다 메야 하고 손은 혼자 웃었다 이걸 부어라고 아니와 하고 손은 다시 목욕탕을 따라가려고 일어설 적에 금봉이가 들어왔다 거 웬 목욕을 그리 오래 해 하고 손은 다시 주저앉았다 방에는 밥상물과 밥통이 들어와 놓여있었다 자 밥 먹어 그리고 산보나 좀 먹어 저 동해바다 바라보는 거기까지나 가보아야지 그리고 한잠 자야지 하고 손명규는 금봉이 뾰로통한 표정을 못 본 채 하고 저 혼자 짓거렸다 금봉은 입맛도 안 나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손 선생이 부시럭거리고 양복을 주워입는 것을 귀로만 듣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노심한 것도 있어서 목욕을 하고 나니 한잠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자 자 산보 나가 좋은 바다 구경시켜줄게 하고 손 선생이 외투까지 입고 서서 금봉이를 재촉하였다 선생님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몹시 고네요 하고 금봉은 지어서 웃었다 그러면 옷 입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남옷 다 입은 뒤에 그런 소리를 하는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손은 성인한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옷 입으시기 전에 제가 안 간다면 선생님도 안 가실까 보아서 그랬죠 선생님 산보 나가시거든 저는 집에서 한잠 자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꼭 한시간만 댕겨오셔요 제가 그동안 한잠 잘게요 그것은 금봉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 국리의 내인 계책이었다 왜 내가 있으면 못자나 하고 손은 외투를 다시 벗으려 든다 아이 어서 다녀오셔요 선생님 안 가시면 저는 안 자요 하고 금봉은 몸을 흔들었다 손은 찌푸탄 나치로 벗으려던 외투를 다시 입고 미다지를 탁 다치고 나가버렸다 손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금봉은 거의 소리가 나도록 웃었다 손이 저를 끌고 나가려다가 실패하고 혼자 성이 나서 나가는 것이 금봉에게는 퍽 유쾌하였다 손이 나간 뒤에 금봉은 한율을 불러서 자리를 깔아달리고 문고리가 없는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우깡과 새에 있는 장지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금봉은 한참이나 눈을 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노라고 총체로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손명규는 혼자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가고 싶은 곳이 없었다 산에도 취미가 없고 바다에도 취미가 없는 손은 무한한 바람에 이 길로 한참 저 길로 한참 기웃거리고 돌아다녔다 이제 들어갈까 하고 시계를 내어보았으나 아직도 여권에서 나온지 십분도 다 넘지 아니하였다 한시간 후에 들어오라고 금봉이가 부탁하였다고 그 한시간을 꼭 지킬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곧 들어가기는 쑥스럽기도 할 뿐더러 이왕이면 금봉이가 잠이 든 동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듯 하여서 손명규는 마침 어선 두 척이 해운대운천에서 동쪽 코숭이에 있는 어촌을 향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로 발길을 향하였다 어선에 농어나 수족이나 좋은 생선이 있으면 사다가 끓여먹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얼마를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다가 손은 뒤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았었다 그것은 동네에서 해운대운천으로 오는 전기차인지 모른다 요것이 혼자 쏙 빠져서 달아나진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손의 머리에 번개같이 일어났다 금봉의 뾰로통하던 표정 자꾸만 다녀오라고 상글에 웃기까지 하던 것이 모두 저를 내오벼놓고 달아나려는 꾀인 것만 같이 손에게는 생각되었다 손은 명함집을 꺼내어서 금봉의 차표를 찾아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제 야심의 눈치를 채고 서울로 도로 달아날 생각은 아닐까 어디 가서 몸을 숨겨버리진 아니할까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모처럼 낚시에 걸린 큰 고기를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금봉의를 놓아버린다 하면 학교 소유의 평택 논 삼천성 나는 것을 팔아서 철원으로 옮겨 사는 것도 절반 이상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발각되면 징역질 모험 아니하고라도 이 큰 흥정 하나에 오륙만 원은 제 것이 되는 것이요 만일 콩밥 먹을는지 모를 각오를 한다면 십만 원 하나는 잃없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운수가 좋아서 제 손으로 그 농값을 받게만 되면 삼십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몽땅 들고 상해니 하르빈으로 달아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돈과 금봉이만 가지고 가면 일생 향락은 그 손에 있는 것이지만은 금봉이가 달아난다면 일생의 계획은 다 틀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손 선생은 자동차가 금봉이를 싣고 떠나기 전에 여관회를 갈량으로 외투자락을 너풀거리고 씩은 벌떡거리면서 거의 구보로 하다시피 여관을 향하고 달려왔다 손이 한 사오십보나 덜 미쳤을 때에 자동차는 도로 떠나버렸다 손의 눈에는 분명히 자동차 뒷창으로 어떤 여자의 머리쪽을 보았다 그것이 금봉인 것만 같았다 손은 하녀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돌아볼 새 없이 쿵쿵거리고 방으로 갔다 방밖에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야 한숨을 내어 쉬었다 손의 이마와 등에 땀이 흘렀다 손은 다른 건강은 좋아도 발이 두껍고 발바닥이 평바닥이 되어서 걷기나 뛰는 데는 꼭 질색이었다 손은 문 밖에 서서 시계를 내어 보았다 나간지 삼십오 분이었다 손은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셋장지가 다친 것을 보고 금봉이가 어떻게 자기를 경계하는지를 알고 빅 웃으면서 가만히 셋장지를 열었다 손은 겨우 제 몸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만하게 장지를 방신 열고 도로 소리가 안이 나도록 방에 들어가서 입을 방신 열고 모로 누워서 잠이 든 금봉을 물끄럼이 내려다 보았다 금봉이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섰던 손명규는 본래 얼마 되지 아니하던 이성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불길같은 충동만을 가진 동물로 화하여버렸다 손은 잠깐 전신을 떨다가 몸을 금봉의 가슴에 던지듯이 하면서 금봉의 목을 꽉 껴안고 그 뒤둥그러진 검푸른 입술로 금봉의 뺨과 입을 물어 뜯듯이 빨았다 으악 하고 깜짝 놀라는 소리를 지르며 잠을 깬 금봉은 겨우 자유로운 한 손을 들어서 손에 따귀를 수없이 갈렸다 그러나 입은 손명규의 입으로 막혀서 숨만 막힐 듯하고 도무지 소리가 질러지지 아니하였다 금봉은 가까스로 한 손으로 손 선생의 넥타이를 잡아서 힘껏 뒤로 잡아당기었다 금봉이 소릴랑 지르지 말어 내가 잘못했으니 소릴랑 지르지 말어 하고 손명규는 금봉의 목을 놓고 뒤로 물러 앉았다 금봉은 몸이 자유를 얻자마자 이불을 차고 일어나는 길로 피 섞인 침을 뒤뒤하고 손명규의 낯바닥에다 뱉었다 금봉은 악을 쓰는 바람에 혀끝과 입술을 깨문 것이었다 아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손 선생은 한팔로 대드는 금봉을 막고 일병 고개를 돌려 금봉이가 뱉는 피 섞인 침을 피하였다 자는 얼굴을 보니까 하도 귀엽길래 그랬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 깨 하고 손명규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전신을 발발 떨고 덤비는 금봉을 향하여 빌었다 금봉은 소리도 못 지르고 금봉은 소리도 못 지르고 마치 침이나 뱉고 할퀴기나 하는 것으로 손명규의 폭행에 대한 원수를 갚기나 하려는 듯이 팔팔 뛰었다 그러나 금봉의 입에서는 더 나올 침이 없었다 혓바닥이 타고 목이 타는 것을 약간 적시는 것은 자기의 혀끝과 입술에서 솟아나는 빨간 피가 있을 뿐이었다 금봉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안 그런단 밖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손 선생은 팔과 고개를 돌려 금봉의 손과 침을 막고 뭉개고 있다 금봉은 마침내 기지나여 방바닥에 쓰러져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하녀가 장지를 방신 열고 잠깐 엿보다가 도로 나가버린다 손명규는 다시 금봉에게 덤벼들어서 기어이 야욕을 달해볼 생각도 해보았다 방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금봉의 몸 모양은 더구나 손에 충동해 불을 질렀다 그러나 첫째는 금봉의 입에서 흐르는 피가 그를 무섭게 하였다 둘째로는 모처럼 내 것이 다 된 금봉을 선부를 맞춰서 아주 제게서 달아나게 할 것이 겁이 났다 그래서 그래서 손은 모든 것을 잠시 연기하고 금봉의 비위를 맞추기로 새로 결심을 하였다 금봉이 봐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니 나를 좀 봐요 하고 손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네가 금봉이가 너무 귀해서 그랬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금봉이를 사랑은 하지만은 그렇게 불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내 속을 금봉이도 알지 않아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잠깐 미친 게 혼이 씌어서 그랬어 금봉이 오염 하러 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몸을 움직여 금봉을 안아 일으키려 하였다 금봉은 손에 팔을 획 부리치고 장지를 쫙 열어져 치고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를 하고 서서 비로소 입을 열어 이 더러운 녀석 같으니 저를 선생이라고 아비같이 따르는 계집애들을 버려주기로 위협을 하는 개같은 녀석 같으니 남들이 다 누구도 버려주었다 누구도 버려주었다 해도 사모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설마 인형을 끼고야 그러랴 하고 그래도 너를 사람의 혼이 있는 놈으로만 알았다 오늘 보니깐 그 말이 다 옳구나 네 말과 같이 너는 사람이 아니라 미친게 혼을 쓰고 난 놈이다 에이 이 더러운 자식 같으니 내 몸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봐라 내가 네 모가지를 물어뜯어둬 자이니 하고 퇴 하고 손 선생이 부르는 것도 하녀들이 붙드는 것도 다 뿌리치고 구두꾼도 매지 아니 하고 외투도 안 입은 채 여권에서 뛰어나와서 부산으로 향한 큰길로 달아났다 늘숙한 하녀가 눈을 멀뚱멀뚱하고 가는 금봉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섰는 손명규를 보고 어깨를 툭 치며 아직 예숭인데 그렇게 마구 다루면 대우 영감도 죄 많은 양반이야 하고 웃는다 금봉은 발이 어디 놓이는지도 모르고 또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다 손명규의 건풀은 뒤둥그러진 입이 제 얼굴에 닿았던 것을 생각하면 칼이 있으면 그 더러운 입이 닿았던 자리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송간음의 더러운 손이 닿았던 모가지도 끊어버리고 싶었다 도무지 이 욕과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을까 아 내 몸은 이제는 더러워졌구나 고이고이 소중하게 간직하였다가 사랑하는 어떤 이에게 바치려던 선물이 악마의 더러운 발에 짓밟혀버리고 말았구나 금봉은 가다가 말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하고 울어도 보고 또 다른 박지를 쳐다보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를 미친년으로 여길 것도 꺼릴 여유가 없었다 이날 밤 학원과는 연락선에 금봉은 혼자 탈 수가 있었다 손 선생이 학원까지만 같이 간다는 것을 부두에서 야료를 하다시피 하여 가까스로 떼어놓았다 금봉이가 배에 올라서 선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곁에 배가 떠날 때까지 서 있는 것은 손 선생의 전송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제가 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손 선생이 슬며시 배를 타진 아니할까 겁을 내어서 파수를 보는 것이다 손은 부두에 서서 배 위에 있는 금봉을 우러러보며 오늘 바람이 좀 있으니 얼른 가 가다가 중로에 들르지 말고 바로 동경으로 가 동경 가거든 잘 갔다고 전보하고 고편지 해 이런 소리를 하였다 금봉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여러 종류의 선객들이 배에 오르는 모양과 구경꾼 전송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을 보며 손명규가 배에 오르지 나 나 하는 것만을 알기 위하여 가끔 시선을 손에게로 던졌다 손은 그 시선이 울 때마다 고마운 듯이 싱글싱글 웃었다 거의 배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청년 남녀 한 쌍이 바로 사닥다리 밑에서 경관에게 신란을 받고 있었다 경관은 두 청년 남녀가 입으로 부르는 대로 무엇을 분주히 받았었다 청년은 학생복에다 갈색 외투를 입고 검은 소프트를 쓰고 여자는 일본 여학생 모양으로 하까마와 하오리를 입고 하얀 일본 버선에 일본 집신을 신었다 파란빛이 나는 전기뚱 빛 때문인지 그들의 얼굴은 창백한 빛을 띄었다 창백한 빛을 띄었으나 모두 준수하였다 경관이 좀 우락부락 하건마는 그 청년은 모자도 벗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성도내이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 배에서는 사닥다리를 걷어 올린다는 딸랑딸랑 쇠소리가 났다 그래도 두 청년 남녀에게 대한 조사는 끝이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 두 남녀에게로 모였다 금봉이도 이 두 사람이 무사히 배를 타주었으면 하고 속이 졸였다 한 경관은 청년의 팔을 꽉 붙들어 팥주소로 끌고 가려는 모양으로 보였으나 나중에는 역시 사복한 경관 하나가 그냥 보내라 하여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배에 올랐다 금봉의 몸을 스치고 두 사람이 선실적으로 걸어갈 때에 금봉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금봉이가 애옥에서 학교 다닐 때에 전차 속에서 가끔 보던 성명 모르는 남자였다 금봉은 두 남녀가 가는 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뒤도 아니 돌아보고 선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배는 마지막으로 길다란 고동을 불고 두르럭 두르럭 기관 도는 소리와 절 절 절 물 해치는 소리를 내이면서 돌기 시작하였다 잘 가 하고 손 선생이 모자를 벗어서 내어두르는 것을 금봉은 잠깐 고개를 숙여서 대답하고 더 볼 것 없다는 듯이 선실로 들어가 버렸다 금봉은 배를 타는 것이 처음 이었다 쿵쿵 쿵쿵 울리는 진동과 음향 방안이 깨끗은 하면서도 코에 들어오는 이상한 냄새 배의 흔들림 이러한 것이 모두 합하여 금봉의 가슴속에 대단히 불쾌한 어떤 감각을 주었다 본래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은 갑자기 갱신을 못하게 맥이 풀려버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생명의 위험이 목전에 박두한 듯한 어쩔 줄 모르는 불안이 있었다 되고 우장이 다 뒤집히는 것 같음을 깨달았다 금봉은 참다못하여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우고 비틀비틀 토할 곳을 찾아 나섰다 조선옷 입은 여자 하나가 비틀거리고 걸어가는 것은 선실에 있는 사람들의 주위를 끌었다 금봉이가 이를 악물고 나오려는 것을 도로 삼키며 출입구문 어귀를 잡고 쓰러지려 할 때에 누가 나와서 붙들어주는 이가 있었다 그 붙드는 손은 금봉을 안는 듯이 하여 토할 수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다 금봉은 순물이 나오도록 토하고 난 뒤에야 조금 정신이 들어서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뜨인 것은 서너 걸음을 뒤에선 학생복 입은 청년이었다 비록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었더라도 아까 배탈 때에 보던 그 청년인 것이 분명하였다 금봉은 외면하여 눈물과 입을 씻고 청년의 앞에 걸어와서 궁손히 허리를 굽히고 고맙습니다 하는 떨리는 말과 함께 낯을 불켰다 청년은 말없이 잠깐 고개만 숙여서 담리하고는 금봉의 팔을 붙들어서 자리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토하는 토구와 입가실물 한 컵을 떠다 주고 그리고는 또 인삼 한 뿌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물고 계시오 내 동생도 이걸 물더니 좀 낫다고 그럽니다 하고 금봉이가 고맙다는 말도 할 새 없이 가버리고 말았다 금봉은 그 청년을 만난 것이 기쁘고 이러한 인연으로라도 그 청년이 자기를 기억하게 든 것이 누이도 그러하였다 만일 금봉이가 멀미가 아니 났다면 이보다 많이 궁상을 하였겠지만은 배가 바다에 나옴을 따라서 금봉은 자는 듯 어린 듯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다가 정신이 들면 행여나 그 청년이 머리맡에 섰지는 아니한가 하고 둘러보았다 아침에 배가 시모노 새끼에 닿은 때에 그 청년과 그의 누이 동생 둘이서 금봉을 찾아왔다 그 누이라는 여자도 멀미에 퍼그나 붓긴 듯하여 눈이 핥다 가였다 그러나 그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만진 것이 보였다 배멀미는 육지에만 내리면 곧 나아요 하고 누이라는 여자가 금봉을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얼른 세수터에 가서 파울에 물을 적셔다가 금봉을 주워서 세수를 하게 하고 그 청년은 금봉의 짐을 찾아서 자기네 짐과 함께 보예에게 맡겨주었다 동경까지 가세요 하고 누이가 물을 때에 금봉은 네 동경까지 가세요 하고 금봉도 도로 물었다 금봉은 세 친구 두 사람과 차에 한자리에 탈 수가 있었다 그 청년은 임학재라 하여 동경 모 대학에 다니는 이유 그 누이는 숙희라 하여 역시 동경의 어떤 교회 학교 전문부에 다니는 이었다 저는 전차 속에서 몇 번 선생님을 배운 것 같아요 하고 금봉이가 말할 만하게 된 것은 차가 오가야마를 지나서였다 경치를 이야기하고 점심을 갖지 먹고 하는 동안에 이 초면의 세 청년은 자연 친숙하게 된 것이다 금봉은 전차 속에서 임학재라는 이 청년이 언제나 두 발을 꼭 모으고 두 손을 읍하여서 아랫배에 들이우고 눈을 푹 내려깔고 몸을 꼿꼿이 하고 있던 모양을 기억한다 기차를 타고서는 창밖 경치도 바라보고 숙희나 금봉을 향하여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은 두 발을 꼭 모으고 몸을 꼿꼿이 하는 자세만은 두무지 편하지를 아니하였다 숙희는 눈어림에는 학재를 많이 닮았으나 학재보다는 살이 좀 많고 좀 더 쾌화하라고 장난꾸러기 입맛이 있었다 학재는 소리를 내어서 웃는 일이 없지만은 숙희는 깔깔대기도 하고 머리광도 뿌렸다 이 둘도 아버지 이 둘도 어머니 어머니가 달라서 박재를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고 계모로 들어온 유시부인이라는 이가 숙희를 낳았다고 한끗 슬펐다 그것은 이 두 남매의 애정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동생 이상인 것을 본 까닭이었다 금봉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와 내가 명년에 졸업하더라도 1년은 같이 있지 않아 나도 언니 계신 곳에 들어가게 해줘 차가 학고내를 넘을 때쯤 해서는 두 여자는 이렇게 말하도록 진숙해졌다 에이 그 언니도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어 오빠 난 어떡하오 금봉이 앞에서는 빛을 이러한 회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우리 오빠는 나무로 깎아 놓은 사람이란다 여자는 도무지 사람으로 안 보시고 안 그렇소 오빠 이런 소리로 숭글숭글하게 숙히는 사람을 웃겼다 내가 나무면 너도 나무지 하고 학재는 빙글에 웃었다 왜 그래 오빠는 나무고 나는 사람이야 오빠의 피는 아마 개구리 피 모양으로 싸늘한가 봐 숙히는 이러한 소리도 하였다 숙히의 이 말에는 근거가 없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학재가 어떤 여자한테서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을 그처럼 생각하여 주심은 심히 감사하오나 나는 그 호의를 받지 못하겠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편지 한 장을 써 넣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것을 숙히가 아는 까닭이었다 숙히는 학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얌전하다고 보는 여자를 가끔 학재의 하숙에 끌고 가기도 하였고 또 숙히가 보기에 학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몇 여자가 있는 줄을 알지만은 학재는 다만 인사를 할 뿐이요 도무지 여자에게 흥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까닭게 오빠는 나무로 깎은 사람이야 하는 것이 입버릇이 된 것이었다 우리 오빠는 나무야 금봉이도 우리 학재가 자리에 없는 동안에 숙히는 금봉에게 이런 말을 하고 웃었다 금봉은 동경에 와서 숙히 남매의 진력으로 숙히가 다니는 전문가에 입학하고 숙히와 같이 기숙사 한방에 있게 되었다 숙히도 학교에서 신용이 없지 않지만은 학재는 기독교 청년회의 사장 학생회장 등으로 동경에 있는 조선 학생 게 뿐만 아니라 서양인 성교사 측에도 신용이 있었다 모 정찰 에서는 주목을 하지만은 다른 모든 방면에서는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일본 말은 물론이 아니와 영어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품행 방정하고 점잖고 일의 성이 있고 이러한 이러한 인격의 빛으로 임학재라면 비록 시기 안의 사람이 있을지 안정 흠담 안의 사람은 없었다 흠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편협하다는 것과 냅둘성이 부족하고 너무 조촐하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음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과는 없고 서양 칼리지식으로 되어서 영어와 영문학을 중심으로 구등상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과정에는 철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일본 문학도 있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날마다 채풀에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음악은 피아노와 풍금과 고도라는 일본 거문고 선생이 있어 수위로 몇 시간이든지 배울 수가 있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영어에 하나여 중등 교원자격이 있었다 학교는 동경시에 본래는 한편 구석이었지만은 지금은 시가의 가운데에 있는 산림 속이어서 밖에서 바라보면 거의 집이 보이지 아니할 만하였고 건물도 일부분은 신축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40년이나 전에 지은 고대식 벽돌 집인데다가 벽에는 담장이 덩굴이 덮여서 여름이 되면 지붕을 제하고는 집의 몸뚱이를 푸른 담장이 잎으로 감아버릴 것 같았다 기숙사만은 연전의 화재 때문에 새로 지어서 좀 명랑한 기분이 있지만은 모두가 음직하고 깊숙하여서 서양 그림에서 보는 중세기식 수도원과 같았다 금봉은 도무지 이런 환경이 처음이었으나 그것이 퍽 마음에 들었다 그러한 속에 모두 백발이 된 늙은 서양 선교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소리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무슨 딴 세상과 같았다 이런 것이 다 금봉의 마음에 들었다 학교가 모두 중충하여 도깨비나 나올 것 같지 그래도 있어보면 좋아 딴 세상 같아서 하고 숙희가 웃을 때에 금봉은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황숭할 것 같았다 금봉은 학교에 들어온 지 삼사일이 지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아버지와 손 선생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에게는 제 부류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누누이 빌고 반드시 잘 공부하여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종교 속에서 교육하는 깨끗한 학교에 들어와 있으니 더구나 마음 놓으시라고 말하고 김서방에게도 미안하지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길게 써붙이고 손 선생에게도 연락선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말과 비록 음악과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말과 학비를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여자답게 간절히 말하고 공부가 끝나면 선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생을 깨끗하게 교육사업에 바치고 싶다는 결심까지 말하였다 금봉의 정신 상태는 이 두 편지를 아주 유쾌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쓸 수가 있었다 금봉이가 동경으로 달아난 줄을 모르는 정규의 집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잔치를 차렸다 김씨도 개모티를 안 입어 일양으로 몸소 사람들을 감독하노라고 들락날락하며 잔소리를 하였다 정규도 새 옷을 갈아입고 사랑에 앉아서 치아오는 사람들을 접대하였다 아 일한 경사가 없소이다 하고 동네 노인들이 치아하는 말을 하면 정규는 고맙소이다 무슨 경사랄게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다 김서방은 넘치는 기쁨을 싸고 그러나 밤까지는 신랑의 자격으로가 아니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며 일을 보았다 늦도록 일을 보고 밤에는 친구들에게 붙들려 이놈 옆에 내 생기고 재산 생기고 우선 한턱 내라 하여 동네 청요리집에서 늦도록 술을 먹었다 오직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인연과 은봉이었다 인연의 쳐도 부엌에서 헤어날 새가 없고 수엄마님도 앉아서 졸 새가 없으나 인연과 은봉은 할 일이 없어서 아랫방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오빠 시간이 되면 어떡하우 하고 은봉이가 걱정을 하면 인연은 뭘 어떡해 아버지는 야단을 하시고 김서방 녀석은 건물을 곁에지 이런 소리를 하고 웃었다 아이 그래도 그래도 오빠가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하우 언니는 안 온다구 오늘 오시라는데 오시면 오정이 아니요 이제 두 시간밖에 없는데 어휴 오빠 하고 은봉은 신부 없는 초래청의 살 풍경을 상상하고 마음을 졸였다 말하겠거든 니가 아려무나 왜 날더러 하래 나는 색시 없는 혼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구경이나 할란다 그리고 김서방 녀석이 사모관대에 아주 거드럭거리고 왔다가 허물을 켜고 돌아서는 꼴을 구경을 할란다 자식을 제 물건으로 할군 아무년하고 아무놈하고 제 마음대로 붙여주려던 아버지가 망신을 하고 야단을 하시는 것도 역사적 환경일걸 너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훌륭한 영국 구경이나 해 히히히 하고 인연은 아주 유쾌한 듯이 웃는다 이러한 말 속에는 인연이가 마음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못하고 아버지가 자기가 고른 여자와 억지로 혼인을 하게 된 품풀이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오빠 하고 은봉은 시간이 닥쳐올수록 애조를 하는 것을 인연은 그렇게 애가 타고는 네가 군복이 되신 김서방하고 혼인을 하려무나 하고 성을 내었다 큰아가씨 큰아가씨 계셔요 하고 어몸이 창밖에서 찾는다 왜 그래 하고 인연이가 쌍창을 열고 내다보았다 마네미 성적하는 사람 맞다고 큰아가씨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하고 어몸은 방안을 휘둘러 보며 큰아가씨 안 계셔요 하고 눈이 둥그레진다 인연은 쌍창을 벼락같이 닫으며 큰아가씨 어디 나갔습니다구 들어오거든 안으로 들어가라지 하고 어몸의 신 끄는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려서 인연은 휙 큰아가씨 지금 테마도 다 지나갔겠다 가만둬 어서 오정이 안되나 하고 시계를 본다 은봉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그렇게 마음이 착하시던 오빠가 어쩌면 저렇게 편하셨수 하고 은봉은 슬픈 눈으로 인연을 바라보았다 인연은 동생의 이 중대한 말에 깜짝 놀래었다 오빠가 전해야 어디 한마디나 그런 빈정거리는 말씀을 하셨수 하고 은봉은 눈물을 흘리며 요새는 오빠가 입만 열면 빈정거리는 말을 하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봉이가 집에 있을 때에는 노상 어린애 같지만 알았던 은봉의 입에서 이런 어른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인연은 또 한 번 놀랐다 그게 다 아버지 교훈이다 하고 인연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아버지가 날 들어 그렇게 되라시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효자란 말이다 금봉이로 말해도 혼인 날 달아났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혼계대로 한 것이여든 인젠 인젠 봐라 널더러는 돌새녀석한테 시집을 가라고 할 테니 하고는 무서운 표정이 풀어진다 오빠는 하고 은봉은 웃는다 오빠 눈은 왜 이제 두고 볼까 며칠이 안 돼서 널더러 금봉이 대신 김서봉 한테로 시집을 가라고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돌새놈한테 가라고 할 테니 두고만 봐 내기할까 너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일본으로 뛰어갈 힘은 없으니까 아마 수녀원으로 나갈 테지 저 중현 천주교당에 있는 영원 말이야 오정동에도 하나 있지 영국 수녀원이 너는 본시 우리 삼남매 중에 제일 마음이 착하니까 그리고 제일 종교적이니까 너는 나 모양으로 빈정거리는 패도 안 되고 금봉이 모양으로 반항하고 제 마음대로 나가는 패도 안 되고 꼭 수녀가 될 것이다 수녀가 좋다 그까지 시집은 가서 뭐라니 어디 김서방 녀석이나 돌새놈보다 나은 놈은 그리 있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녀가 제일 좋겠더라 나도 중이 되고 싶은 때가 있어 미치지 아니하면 중이 될는지 모르지 니 옳게 보렸무나 나 같은 놈한테 걸려서 어떻게 고생을 하나 생각하면 가엾지 너는 별 수 있더냐 에이 태관절 우리 삼남매는 다 어떻게 되는 게야 하고 잠깐 멀거니 생각하다가 금봉아 겉은 어머니라도 많이 닮기는 금봉인데 속으로 제일 많이 닮은 것은 너야 니 얼굴에는 아버지 모습이 많이 있다고 남들은 그러는데 니게는 아버지 성질이 별로 없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나오려나 하고 은봉이를 뚫어지게 본다 아내에게 도무지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연은 비록 발표는 하지 아니하여도 누누이 두 노이 동생에게 있는 사랑을 다 쏟고 있었다 인연은 제가 학생적에 마음을 두었던 여자는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노이는 캄캄한 앞길을 향하고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수 하고 은봉은 기쁨과 슬픔을 섞어서 물었다 어 얼굴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마음이 성미가 니가 마음이 퍽 매울 것이다 하고 인연은 한번 길게 한숨을 쉬고 아버지의 고집과 니 매운 마음이 충돌하는 날이 오지 맙소서 하고 눈을 내려감았다 은봉도 인연의 기분에 물이 들어 시무룩 하였다 어몸이 두어번 드나들고 다음에는 수업만한 이미 나오더니 오정이 가까워 어몸에 정규가 몸소 아랫방애를 나와서 잔뜩 화가 난 언성으로 인연아 하고 불렀다 인연은 누워서 뒹굴다가 벌떡 일어나서 마루에 나왔다 정규는 머리에 빗질도 아니하고 새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풀떼님으로 아마 세수도 아니한 듯한 아들을 못마땅스럽게 훑어보며 집에 큰일이 있는데 나와서 일을 좀 보는 것이지 너는 판구석에만 들어박혀 있어 그 꼴은 다 뭐냐 하고 우선 책망을 한다 저같은 곳이 나가서 뭣을 해요 하시라면 이따가 상신부림은 하지요 하고 인연은 아버지의 모분단마구자의 밀화단추가 번쩍거리는 것을 구경하면서 대답하였다 그게 위앞에서 하는 말대답법이야 인연은 대답이 없었다 이 금봉이란 년은 어디 갔단 말이냐 이 초래시간이 다 되어도 우지를 아니하니 어저께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뭐 어저께 동무집에 가서 안 들어왔어요 강용자 집에 간다더니 안 왔어 하고 정규는 잠옷 당황한다 네 그런데 너는 찾아올 생각도 아니하고 금봉이년이 집에 없단 말도 아니하고 있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와요 어디 있는 줄 알기로니 김수박한테 시집가기 싫다고 나간 애가 제가 오란다고 오겠어요 아버지가 부르시기로 오겠어요 뭐시 뭐셔 제이 아버지는 김수박을 사위로 삼으시는 것이 장사에 필요하시니까 사위를 삼으시라고 하시지만 금봉이는 김수박한테 시집가기가 싫으니까 아니간다 말씀입니다 뭐시 김수박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고 정규는 분을 못 이기어서 벌벌 떤다 제가 알아요 김수박이 무엇이 좋은지는 아버지가 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는 금봉이가 알겠죠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어머니엄마는 아버지 눈에는 싫은 아내이던 것과 같이 김수박도 아버지 보시기에는 천하의 제일가는 사윗감이겠지요 마는 금봉이의 눈에는 남편감으로 아니 보이는 것을 어찌합니까 다 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죠 하고 인연은 마치 법정에 서서 변론이나 하는 모양으로 아주 냉장하게 말하였다 정규는 아들을 때려야 오를지 자기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야 오를지 몰라서 터지려는 분통이 다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 집안 망할 자식 같으니 이 대역 부도독 같으니 아비를 무엇으로 알고 이놈이 하고 정규는 흉악한 상모를 보인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인연은 울음이 터지며 아버지 제가 금봉이나 은봉이나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 조금이라도 자식으로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신다면야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불에라도 뛰어들고 물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저희들은 고하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몇 해 만에나 이 아랫방에 나오십니까 아버지는 금봉이를 딸로 하시고 김서방을 주시라는 것입니까 요 다음에는 은봉이를 돌새놈에게 주시랍니까 저는 아버지가 짝지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못 살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끊어버리더라도 금봉이와 은봉이는 아버지 장사 미천을 삼으시게 하고 싶지는 아니합니다 아버지 금봉이는 벌써 일본 갔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는 미운 바지하던 불쌍한 자식들이 아버지 이 이상 파 복지 마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지 못하시겠거든 저희들 되는 대로 나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멋이 멋이 어째이 하고 정규는 펄펄 뛰었다 금봉이년이 일본으로 달아나다니 이거 집안 다 망했구나 그년이 차라리 제 어미 모양으로 되어지지를 않고 그래 혼인 날에 일본으로 달아나 이런 집안 망할 자식들 보았나 어이구 하고 기가 막힌 듯이 마루 끝에 쿵 하고 걸터앉는다 그년이 제 어미 모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낫고 말고 이러 망신을 하고 어떻게 산단 말이냐 어떻게 가슬 쓰고 댕기느냐 말이야 되지 못한 자식들을 두었다가 머리가 허연 것이 이 망신을 당하니 우이구이 파구 정규는 참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년은 아버지가 자기 망신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죽는 것이 낫다는 말에 붕괴하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 망신하시는 것만도 못합니까 하고 대들었다 그렇고 말구 애비 망신시키는 자식은 천번 죽어도 아깝지 않지 니놈도 금봉이념 모양으로 애비를 망신시키겠거든 차라리 죽어버려라 죽어버려 다 죽어도 좋다 하고 정규는 주먹이 으스러져라 하고 마룻바닥을 때렸다 아버지께서 금봉이를 사랑하시면냐 금봉이가 달아날 리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딸을 팔아잡수려 드시니깐 금봉이가 달아났지요 이제 은봉이도 그렇게 시집보내봅시오 은봉이는 달아나기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승이 되거나 죽어버립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좀 더 아들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도 달아나거나 미치거나 죽거나 할 것입니다 아마 미쳐서 달아나서 죽을는지도 모르죠 저희 삼남매는 이 음침한 아랫방구석에서 천둑궁이가 되어서 미칠 공놈과 달아날 공놈과 죽을 공놈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이 흉가가 되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죽을까 하는 공놈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망신을 안 시키고 죽을까 하는 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녀는 점점 말이 격렬하게 됨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녀는 전신이 격렬이나 되는 듯이 떨렸다 그러나 정규는 이녀의 말을 어디까지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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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좋은가 하고 정규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다 이년이가 말하는 여러가지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였다 오직 이 망신의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가 문제였다 이녀는 싱글에 웃었다 우습고 재미있는 생각이 난 까닭이었다 아버지 좋은 수가 있어요 하고 이년이가 정규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무슨 수 하고 정규는 물에 빠진 사람 모양으로 이년의 말에 살려달라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들으니까 김서방이 엄엄하고 좋아한답니다 오늘 다 차려놓은 잔지니 엄엄을 성적을 시켜서 신부 노릇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피자체 신분도 맞고 또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인연은 웃음을 참았다 정규는 인연을 향하여 한번 눈을 흘기고는 말이 없었다 영간마님 신랑 오신다고 어서 나오십사고 하고 돌쇠가 껑둥껑둥 뛰어나와서 말을 전하고는 도로 가버린다 정규가 아이고 소리를 연발하면서 안으로 들어간 뒤에 다들 나오 방에 있으면 주당살이 무섭다우 하고 수엄마님이 나와서 인연과 은봉에게 구한다 신랑 왔소 하고 인연이가 묻는다 모르지요 온다고들 그러니깐 하고 수엄마님도 가버린다 은봉아 하고 인연이가 방문을 열었다 은봉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은봉아 우리도 나가서 신랑 구경하자 괜히 방에 있다가 주당살 맞을라 난 싫어 구경이다 무슨 구경이요 하고 은봉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왜 이 좋은 구경이 구경이 아니냐 김소방 녀석이 떡 사모관복을 하고 말이다 기러기를 안고 교배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다 어몸이 앞치마에 손을 씻으면서 신부가 되어서 희희희 은봉아 내가 참 아버지한테 좋은 꾀 아르케드렸지 희희 은봉아 나와 하고 이녀는 두루마기를 떼어 입고 앞마당으로 들어온다 초리에 구경을 한다고 옆현내와 아이들이 차일진 마당에 잔뜩 들어왔었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화문석을 깔고 주안상을 놓고 대청에는 병풍을 치고 교배상을 놓고 그 머리한 하님과 수모들이 오락가락한다 그들은 다 신부가 아직 아랫방에 있는 줄만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녀는 대문밖에 나섰다 과연 살인교 한 채가 애옥의 마루터기로 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하물인 하님이 벙글벙글 웃고 앞을 섰다 살인교가 대문 앞에 놓였다 자주빛고 한복에 각대를 띄고 목화를 신고 사모를 쓴 김서방이 노란 차면으로 코 아래를 가리우고 나섰다 그 뾰족한 코끝과 얄따른 입술을 가리우니 김서방의 상모가 훨씬 좋게 보였다 그 칼끝으로 코 찌른 듯한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 보였다 이녀는 차마 더 오래 보지 못하여 대문 안으로 먼저 들어와서 입을 막고 혼자 웃었다 웃다가 아버지가 상을 찌푸리고 사랑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녀는 웃음을 참고 아버지를 위해서 길을 비켰다 정규는 김서방을 끌고 사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가 웬일인가 하였다 이럭저럭 한 시간이나 지체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출애창에 나타났다 성적 성적과 금머리와 화루수로 차린 어멈은 언간치 아니한 어여쁜 신부였다 비록 겨울 내에 일에 손이 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만은 한삼으로 가릴 수가 있었다 수근수근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들렸으나 혼인식은 무사하게 끝이 나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사당도 없는 집으로 가버렸다 정규는 인연의 제안대로 어멈과 김서방을 타일러서 시흥론 50석지기와 현금 500원으로 두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것이었다 김서방은 후일에라도 두고두고 장인을 졸라서 돈을 더 빼앗을 권리를 보유한 것이었다 논 50석지기 현금 500만원이란 결코 적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을 깎아내는 듯이 아픈 일이었다 게다가 정규의 아픔을 더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들인 애인인 어멈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규는 속으로 금호라도 만나고 싶은 때에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이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이녀는 아랫방에 돌아와서 은봉이와 수엄마 나님을 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하하하하 하고 이녀는 가만히 앉았다가도 웃고 밥을 먹다가도 웃고 잠을 자다가도 김서방의 혼인을 생각하고는 웃었다 금봉의 생활은 대단히 행복되었다 학교도 좋고 선생들도 다 인격이 높은 것 같고 또 동창들도 다 마음에 들었다 서양 성교사들의 점잖음 일본 학생들의 예절다움이 다 비위에 맞았다 임숙이도 이따금 말괄량이 같으면서도 벅정직하고 은근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금봉을 사랑하고 지도하여 주었다 학교의 종교적 기부는 금봉의 마음을 많이 끌었다 마리아라는 자녀가 남편도 없이 예수를 낳았다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든지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나팔소리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만드셨다든지 이러한 말은 다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어른이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시다든지 예수라는 어른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픔을 당하신 것이라든지 기타 성경의 구절이 다 금봉의 마음에 들었고 사람은 서로 미워할 것이 아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라 하는 것이 더욱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동안 죄 안 짓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또 또 밤에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 지은 죄를 자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잠든 동안 편안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비는 것도 다 금봉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금봉은 이 학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다 못 되어서 벌써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도리어 숙희보다도 믿음이 깊어갔다 금봉은 기도를 올릴 때마다 부모와 인연과 은봉을 위하여 빌고 또 손 선생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교육자가 되기를 빌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날이 지날수록 금봉의 기도에 자주 오르는 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숙희의 오빠인 임학재였다 금봉은 임학재의 건강을 위하여 빌고 믿음을 위하여 빌고 또 장차 조선을 위하여 큰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위하여 빌었다 임학재는 몸이 약하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민노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이 어떤 부분이라든지 오늘날 예수교회의 주장과 예식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니 믿을 뿐더러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굳센 반감을 가진 모양이었다 일요일이면 금봉은 숙희를 따라서 흥고 라는 데 있는 학재의 집에 놀러가고 거기서 점심을 얻어먹고 오후에는 학재를 따라서 조선 사람들끼리 모이는 예배당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예배가 파한 뒤에는 학재를 따라서 혹은 학재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혹은 숙희의 다른 여자 동무도 함께 날이 좋으면 교회나 공원으로 놀러가고 날이 그주면 활동사진이나 연극장을 구경하고 그리고 오후 여덟시 문항까지 학재의 호위를 받아서 기숙사에 돌아왔다 학재가 모자를 벗고 금봉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가는 뒷모양을 볼 때에는 금봉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쏟아짐을 깨달았다 5월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숙희는 금봉이 내일이 우리 오빠 생일이야 하고 금봉에게 말하였다 어 하고 금봉은 가볍게 대답은 하였지만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낯이 화끈함을 깨달았다 숙희는 물꾸러미 금봉이를 바라보더니 모두 알아차린 듯이 한숨을 한번 지우고 오늘 우리 우리 오빠 생일 선물 사러 나가 응 하고 금봉의 목을 안고 뺨을 비볐다 금봉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떻게 선물을 드리나 하고 금봉도 숙희의 허리를 안았다 학재의 생일 선물 말을 숙희에게 듣고는 금봉은 상악하는 중에도 그 생각만 하였다 무엇을 살까 무엇이라고 쓸까 하고 그 선물 하나로 금봉이가 학재를 사모한다는 뜻도 표시되고 그리고도 그것은 학재만이 알고 숙희도 모르고 또 그리고도 그것은 학재가 일생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기를 바랐다 금봉은 시계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학재가 몸에 지니고는 다니겠지만 그 밖에는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았다 시계도 병이 나지 않느냐 선물로 보내기는 너무도 부족한 것 같았다 만일 학재에게 손이나 발이나 무엇이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 선물로 보내고 싶었다 금봉이 제 것을 꺼내내서라도 그것이 학재의 일생에 학재에 붙어 다니기만 한다면 아깝지도 아프지도 아니할 것 같았다 만일에 이 몸을 마음을 왼통으로 학재에게 선물을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봉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픈듯 하였다 금봉은 동네 온천에서 보던 제 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였다 그때에 이 몸을 뉴게다가 선물로 보낼까를 생각하던 것을 생각하였다 또 그때의 금봉이가 아는 모든 남자를 눈앞에 그려볼 때에 서대문 들어오던 전차 속에서 몇 번 본 청년 지금 알고 보니 이막재를 가장 그립게 마음속에 그리던 것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금봉은 혼자 생각하였다 손 선생의 무서운 소나기를 벗어나서 이막재를 만나게 되고 또 숙희와 한 학교에 있게 되고 내일은 학자에게 생일 선물을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나 하고 금봉은 실망한다 금봉이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막재에 비기면 도무지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벌러지인 것 같았다 금봉이가 동네 온천에서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제 아름다움도 학재를 놓고 생각하면 무슨 물건 같았다 아 별이요 하늘에 가장 빛나는 나의 별이요 내 손이 닿는 곳에 날에 오소서 금봉은 이런 것을 쓴 일이 있다 금봉이가 보기에 학재는 하늘의 별이었다 수없는 젊은 여자가 그 별을 보고 사모하는 중에 자기도 그 중에 조그마한 하나다 땅의 어둠 속에 두 손을 두고 사모하는 제 모양이 저 높은 하늘의 별에 보일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오후에 금봉은 숙희를 따라서 긴장하는 거리로 나갔다 숙희는 학재가 어려서 즐겨하던 과자며 과일이며 그러한 물건을 여러 봉지를 샀다 농담에 웃고 장난삼아 사는 것 같지만은 숙희가 그 오빠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금봉에게 보였다 오빠가 오빠가 대추에 호두를 넣어서 먹는 것을 퍽 좋아했는데 일본은 대추가 없어 하고 호두와 마른 포도를 샀다 그리고 내일 오빠를 끌고 교회로 놀러 나간다 하여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빵과 햄도 사고 오빠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코코아도 한 통 샀다 금봉은 숙희가 사는 것을 구경만 하고 다니면서도 그 속에서 학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것이 기뻤다 만일 하나님이 허하셔서 자기가 학제와 같이 할 기회를 얻는다 하면 이 지식을 다 이용해서 학제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예상 끝에는 반드시 낙심하는 슬픔이 왔다 자기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학제와 같이 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숙희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동안에 혼자 고개를 돌리고 한숨을 지었다 금봉이도 뭘 사 왜 구경만 하고 따라다녀 하고 숙희가 여러 번 재촉하였다 숙희가 살 것을 다 산 뒤에 금봉은 교문관 이라는 예수교 서적 파는 집으로 가서 영문 성경 하고 영문 찬미 마하트마 간디에 정기 하고 세권 을 샀다 간디를 학제가 숭배 한다는 말을 숙희에게서 들은 것이었다 성경은 검은 가죽으로 껍데기를 하고 소레는 금독음을 한 것이었다 참 참 참 좋은 참 좋은 참 좋은 사네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 하고 숙희는 놀려먹는 모양으로 감탄하였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희는 금봉이 더러 학재를 위한 책들 속 겉장에 무슨 말 한마디를 쓰라고 주장하였다 아 무엇을 쓰노 언니들 하고 금봉은 낯을 불켰다 무엇이라고 쓰고 싶은 마음은 상과 같지만은 쓸 자격과 자유가 없는 것만 같아서 거절하였다 그 대신에 금봉이가 두르던 삼딸 목도리로 책을 쌀 것만 숙희의 말대로 승인하였다 숙희는 오빠에게 애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것은 다만 누이 동생으로서의 본능뿐이었다 학제가 매양 숙희가 사랑의 눈을 뜬 것을 경멸하는 보복을 하자는 뜻도 있었다 숙희에게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하나는 숙희 편에서 사랑하는 남자로서 조병걸이라는 정치를 배우는 학생이요 하나는 심상태라는 법률을 배우는 대학생인데 이는 숙희 편에서는 좋아하지 아니하나 저편에서 숙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학제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다 조병걸을 숙희가 좋아하는 까닭은 첫째로 체격이 좋고 잘나고 성품이 걸걸한 것이요 둘째로는 그가 돈을 잘 쓰는 것이었다 병걸은 유학생 중에서 가장 회나 잡지에 돈을 잘 내이고 듣는 바에 의하면 그는 만석을 가까이 하는 큰 부자의 외아들이었다 다만 사랑하기에 걱정되는 것은 그가 아내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다로 물어보면 어떤 때에는 한 번도 혼이 난 일이 없는 청각이라고도 하고 어려서 약혼만 했다가 파혼했다고도 한다 그는 아내가 있고 없는 것 같은 것은 아니 도무지 아내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는 것 같았다 하하하하 하고 병걸이가 웃을 때에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속이 시원하였다 그에게는 도무지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 같았다 학교 성적도 뛰어나지도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꼴지로도 가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밤낮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 같으면서 그래도 학교 성적이 중으로는 가는 것을 보면 재주가 상당한 모양이라고 숙희는 생각한다 숙희는 그 오빠 학재를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은 학재가 너무도 꽁하고 도무지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이 맞지 아니하였다 밤낮 생각하는 것이 무슨 어렵고 큰 문제여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골치만 아팠다 그런 크고 어려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인물이 될 징조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만일 그러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일생을 살려면 심심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 오빠 학재에게 대한 이러한 반감이 숙희로 하여금 병걸에게 마음을 보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체 학비가 넉넉지 못한 숙희는 부자 남편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생각이 속에 깊이 들어박혀 있었다 조병걸과는 딴판으로 심상태라는 청년은 얼굴이 희고 눈이 날카롭고 빛나고 잠깐 대보아도 재주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아니 믿지만은 예수교회를 다니고 교인 아닌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지만은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는 오 주여 하고 기도를 올리고 술과 담배를 공격하였다 심상태는 학생 간의 말 잘하기와 재주만키와 또 일에 부지런하기로 명망이 있어서 명망의 점에서는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사람의 인격을 안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심상태보다도 이막제에게 높은 인격의 평가를 줄 뿐이었다 심상태는 어디를 가나 이막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학제는 심상태를 신이 많은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숙희가 조병걸을 사랑하건만은 조병걸은 숙희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숙희가 병걸과 단둘이만 만날 기회가 있어도 병걸은 죽음도 태도를 달리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하하하하 하고 웃고 떠들었다 숙희가 보기에 병걸은 아직 여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린애인 것 같았다 간혹 숙희가 구경터에 가면 병걸이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 숙희는 약간 질투로 불쾌감을 가지지만은 병걸은 마치 제 동생을 또한 동생에게 소개하는 모양으로 하하하하 식으로 제 데리고 온 여자를 숙희에게 소개하였다 그 뿐더러 그 후에 다른 데서 만나면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 마치 병걸은 어떤 여자든지 대할 때 뿐이요 작별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았다 한 사람만 두고두고 생각할 사람은 아니야 숙희는 병걸을 이렇게 속으로 비평하였다 숙희 자신에게도 더 잘나고 더 유쾌하고 더 돈 많은 사람만 있으면 금시에라도 병걸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점이 학제나 금봉이에 비겨서 숙희가 다른 점이었다 조병걸이나 심상태나 숙희가 만나서 알게 되기는 물론 학제의 반연으로였다 조와 심은 다 학제의 친구였다 그 중에도 심은 고등보통학교 시대의 동창이었다 학제는 동생 숙희가 병걸에게 마음을 보내는 눈치를 안다 그러나 원체 말이 적은 학제는 농담으로도 숙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은 숙희는 오빠 학제에게 애인을 하나 구해주어서 첫째로는 학제의 입을 틀어막고 둘째로 제 사랑의 의논 동물을 삼고 싶었다 여기 걸린 것이 금봉이었다 무엇이라도 한마디 써 선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주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숙희는 금봉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학제의 방에 와서 목욕간 학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글쎄 뭐라고 써요 하고 금봉은 낯을 불켰다 나의 사랑하는 임학제씨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쓸 말이 없어서 못 써 내가 금봉의 속을 모르는 줄 알고 내 이미 다 알고 있어 하고 숙희는 턱을 치어든다 그럼 이 금봉은 근정이라 하고 이름만이라도 써 자 하고 학제의 책상에 놓인 철피를 들어 잉크를 묻혀서 금봉의 손에 쥐어준다 에이 참 이 아가씨 이쁘셔 하고 차를 가지고 올라온 주인 만화님이 금봉을 보고 칭찬한다 왜 이 아가씨 만 이쁘고 난 이쁘지 안수 하고 숙희가 성내는 치한다 아가씨도 이쁘시지만은 이제는 어른이시지 하고 만화님은 얼른 방패마기를 하고 나서 어저께는 조소방님이 늦도록 노시다가 가셨지요 무슨 큰 문제나 의논하시는 것 같던데 하고 만화님이 숙희의 비위를 긁는다 심소방님은 오셨다가 먼저 가시고 지금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노라고 바쁘시다던데 하고 만화님은 차를 따라서 두 사람의 앞에 놓는다 주인만을 언택까지 변호사 시험에 바쁘다는 소리는 왜 해 팽충이라니깐 하고 숙희가 조손말로 혼자 중얼거린다 숙희는 심상태가 고등문관 시험 치른다고 잘잘거리고 다니는 것이 미운 반면에 조병걸은 고등문관이니 졸업이니 그 따위는 도무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갸륵하여 보였다 심상태는 나는 법률가다 하는 것을 간판으로 붙이고 다니지만은 조병걸은 나는 그저 사람이다 하는 듯이 도무지 구애가 없다고 숙희는 언제나 학재를 보고 비평하였다 학재가 김원호를 입고 손에 수건과 비누주머니를 들고 방에 들었을 때에 숙희는 벌떡 일어나서 오빠 축하오 하고 학재의 두 어깨에 손을 얹는다 금봉이가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학재가 답례하고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이 하고 의심스러운 듯이 웃는다 오늘이 오빠 생신이요 하고 숙희가 눈을 크게 뜬다 아 하고 학재는 웃는다 오빠 생신이자 노는 날이길래 이렇게 선물을 한아름씩 사가지고 왔는데 응이다 뭐예요 하고 숙희는 입을 뾰족 내민다 앉으세요 하고 학재는 하나밖에 없는 방석을 금봉에게 권하고 저는 책상 앞 다다미 위에 꿇어 앉아서 무릎을 감춘다 뭘 사왔니 하고 학재는 숙희를 보며 웃는다 내가 사온 게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금봉씨가 이렇게 정성된 프레젠트를 사오셨단 말이오 하고 숙희는 금봉의 보퉁이를 끌러서 성경과 찬미가와 마하마트 간디의 전기화를 꺼내어 한 권씩 학재의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어놓고 성경 껍질을 젖히면서 글쎄 오빠 남에게 책을 선물을 보낼 때에는 여기다가 받는 사람 이름 오구 주는 사람 이름 오구를 쓰는 법이 아니오 그렇지 오빠 그런데 한만 내가 쓰라고 해도 이 양반이 안 쓴다 누 하고 금봉을 한번 흘겨보고 오빠 이름 안 쓴 건 받지 말고 퇴아셔요 이름 안 쓴 걸 누가 받는담 안 그래요 오빠 자 금봉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 하고 성경책을 금봉의 무릎 앞에 놓는다 고맙습니다 하고 학재는 엄숙하게 고맙다는 표정을 보이며 기념이 되게 이름을 써주시지요 하고 금봉을 본다 자 봐 오빠도 쓰라고 안 하셔 하고 숙희가 이번에는 제 만년필을 꺼내어서 금봉의 손에 쥐어준다 금봉은 의외로 서슴지 않고 금맛 연필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되소서 예수와 같이 되소서 두 줄을 한글로 쓰고 1922 5월 모일 이금봉 상 이라고 한 문자로 썼다 금봉은 차마 임학재씨 얘기라는 것을 쓸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고 학재는 성경을 받아들고 모세와 같이 되소서 예수와 같이 되소서를 속으로 몇 번 내려 읽고 이금봉 상 이라는 옷상자가 좀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곱게 접어서 상 위에 놓고 다음에는 마트마 간디 정기를 들어서 금봉에 앞에 놓으며 여기도 한마디 써주셔요 한다 금봉은 고개를 숙여서 수삽한 웃음을 소리 안 나게 한 번 웃고 이번에는 제 만년필을 꺼내와서 간디 책 첫 장에다가 조선의 간디가 되소서 한 줄을 쓰고는 제 이름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책상머리에 세워놓은 간디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반 이상이나 벌거벗은 간디는 이가 빠지고 뺨이 쪼그라지고 커어난 눈에만 빛이 있었다 금봉은 학제더러 조선의 간디가 되라고 한 것이 저처럼 마르고 쪼그라진 사람이 되란 것이나 아닌가 하여 미안하였다 오늘 우리 놀러가요 다마가와니 인어가시라니 네 오빠 한턱 내셔요 하고 숙희가 웃으면서 나 위에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금봉이 위에서 한턱 내셔요 금봉이가 잠꼬대로 오빠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여 금봉이로 하여금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든다 금봉이가 잠꼬대로 저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숙희의 말에 학제는 미안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학제가 다시 고개를 들 때에 금봉이가 짓드는 눈으로 자기를 힐끗 보는 것을 보았다 학제는 금봉이 짓드는 눈에 매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몸의 선의 아름다움과 목덜미와 이마와 뺨과 턱이 심히 아름다움을 느꼈다 학제는 전신에 어떤 찌르르 하는 감각이 도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러나 학제는 학제는 다음 순간에 비틀거리려는 정신을 꽉 붙들었다 나는 혼인 아니하기로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학제는 속으로 한 번 다시 생각하였다 혼인을 떠난 연애라는 것의 존재를 학제는 도덕적으로 부인한다 예수도 장가를 안 들었다 그는 서른세살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충각이었다 베드로 바올도 한 번 장가된 일이 있는지 모르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날부터는 처자도 없고 집도 없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바올은 그 편지에 분명히 장가 아니든 자는 장가를 들지 말고 시집 아니 간 자는 시집까지 말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예수교의 사도들은 독신 생활을 하였다 지금도 구교의 신부들은 일생을 독신으로 산다 예수와 베드로와 바올을 본받아 인류를 구제하기에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가정과 일을 같이 섬길 수도 없다 마트마 간디도 이역만 인도 민중을 건지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나 한몸이 받을 모든 향락 연애 혼인 필요 이상의 먹을 것 입을 것 집 한 칸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멸망을 향하고 나가는 민중을 건지랴 이것이 학제의 생각이다 학제는 예수에서 특별히 배우는 것은 그의 민중을 사랑하는 진정과 정성에서 온 자기 희생의 정신이었다 간디에서 배우려는 것도 그것이었다 학제는 조선의 민중을 위하여 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여러 선배들과 친구들 중에 이와 같은 갸륵한 결심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서도 조선의 민중과 사회가 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못하는 까닭은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 남들이 누리는 일생의 행복을 저희들도 꼭같이 누리면서 그러고 나서 일은 일대로 하자는 생각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의 대단히 열렬하던 선배와 친구들이 대개는 집을 가지고 처자를 가지게 되면 전에 가졌던 결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범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까닭이라고 학제는 믿는다 또 학제는 그의 선배 중에 처자를 전연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처자가 없는 사람 모양으로 오직 민중을 위하여서만 생각하고 일하고 사는 일을 안다 학제는 그 일을 존경한다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시집 장가를 아니 들어서 집이라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지사의 정당한 길이라고 믿는다 학제는 외아들이다 그의 계모는 숙희와 또 누이 하나를 낳고는 남편을 잃어버렸다 학제의 아버지는 십여년간 집을 버리고 중국 방면으로 방랑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천진에서 관원에게 붙들려서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돌아온지 며칠 아니하여 또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아직도 폭역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학제는 혼인과 자녀의 생산이 가족을 위한 제 의무인 줄 안다 그러나 학제는 그런 가족 중심의 도덕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였다 금봉이가 설사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제 마음속에 금봉이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학제는 결심의 시퍼런 칼을 들어서 그 사랑을 밑등부터 잘라버릴 결심이다 죽더라도 하고 학제는 금봉의 아름다움이 제 속에 일으키는 이상한 충동을 꾹 눌러버린다 오빠 산뽀한턱 내실테요 하고 숙희는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생각에 잠겨앉는 학제에게 말을 붙인다 그러지 다마가와 갈까 하고 학제는 고개를 번쩍 들고 유쾌한 웃음을 보였다 나는 이노가시라가 좋아 하고 숙희는 이노가시라의 음침한 목가의 살림과 그 주위에 광막한 풀밭과 나무숲을 눈앞에 그렸다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학제는 더욱 유쾌한 빛을 지었다 그럼 우리 이노가시라 갔다가 다마가와루 돌아올까 하고 숙희가 새 안을 내었다 니가 그렇게 걸을 듯 싶으냐 하는 학제의 말에 그걸 못 걸어요 나는 금강산 비로봉해를 다 올라간걸 하고 숙희가 장담한다 학제는 금봉을 돌아보았다 금봉은 상긋 웃기만 하였다 금봉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거든 오빠가 좀 업어주시구려 하고 숙희가 시치미를 뗀다 너는 누가 없고 하고 학제가 웬일인지 오늘은 농담을 다 붙인다 숙희는 그것이 이상해서 물끄러미 학제를 바라보았다 오빠 어제 저녁에 조병걸씨 왔더라지요 하고 말을 해놓고도 부끄러웠다 왔었지 오늘 같이 가잘까 안될까 하고 숙희가 장이 어려워한다 같이 가도 좋지 하고 학제는 농담을 옳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엄숙해진다 지금 하숙에 있을까 그래도 오빠가 원치 않거든 부르지 마셔요 하숙에 있겠지 오늘 노는 날이니까 웬일 일어났겠니 아직도 자겠지 이만하고는 숙희는 오빠의 처분만 기다리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학제는 밖으로 나갔다 반찬가게에 전화를 빌러 간 것이었다 이때 간다라는 곳 M이라는 커어단 하숙집 3층 조병걸의 방에서는 병걸과 심상태가 아직도 이불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학교가 쉬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어젯밤 늦도록 구경터와 술터로 돌아다니다가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들어온 것이다 심상태는 조병걸에게 학비를 한 부분 보조받아가지고 시외에 방을 잡고 있지만은 가끔 병걸의 하숙에 와서는 한 입을 속에서 잤다 네 이놈 숙히 빼앗으면 안 돼 상태는 이런 소리를 하였다 자 이 사람 내가 숙힐을 마음에 두나 자네가 연애를 하겠거든 하고 장가를 들겠거든 들고 마음대로 할게지 왜 나를 끌어넣어 하고 병걸은 쾌활하게 말하고 웃었다 그래도 자네가 안만해도 강적인 것 같아 숙희가 자네를 사랑하는 모양이거든 하고 상태는 참옷 염려스러운 듯이 그 날카로운 눈으로 병걸의 신문을 보고 엎든 얼굴을 옆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거기서 무슨 중대한 비밀이나 발견하려는 듯이 나보다도 강적이 있네 하고 병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누구 하고 상태는 대사건이라는 듯이 벌떡 몸을 일으킨다 자네 봄마누라 말이세 하고 병걸은 고개를 돌려서 상태를 본다 끝까지 거야 이혼해버리지 하고 상태는 가볍게 대답은 하였지만은 가슴이 무득함을 깨달았다 이 사람 일부지원이 고한 삼년이라고 여자의 원안 사지 마소 하고 병걸은 신문을 밀어놓고 일어나 앉는다 자네 도덕과는 너무 구식이야 하고 심상태는 항의를 한다 글쎄 저편에서 하기 싫다는 이혼을 애써할 것은 무엇이냐 말이야 그냥 두고 천하 미인은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바라만 보게 그려 하필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을 것은 없단 말이세 얼마 사는 세상 또 그래 임숙이하고 자네가 혼인을 하기로니 무슨 끔찍한 행복이 올 줄 아나 또 한 3년 살면 새 계집 생각이 날 테지 그때 또 이혼 할 텐가 아깨 아서 적선지가의 필류 여경이라고 못 들었나 나처럼 꾹 참고 있어 그렇게 야박 찰 것은 없단 말이야 에이 자네는 도무지 불철저하고 시대차고고 하고 심상태는 입맛을 다신다 그런데 여보게 자네 저 이 금봉이라고 보았나 하고 병거리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듯이 상태를 돌아보며 묻는다 응 보았지 왜 우리 같이 안 보았나 하고 상태는 새 웃음으로 이혼 문제 토론의 불쾌함을 씻어버린다 난 그 애가 도무지 안니치는걸 하고 병거리가 머리를 긁는다 오 자네 그 애를 사랑하네 그려 아니 사랑은 아니하기로 작정이니까 사랑할 리는 없지만은 도무지 안니친단 말이야 과연 미인이거든 어쩌면 그런 것이 생기나 하고 병걸은 금봉의 모양을 그리는 듯이 허공을 바라본다 아 어지간해 하고 상태도 허공을 바라본다 이때 하녀가 방식 미다지를 열고 저 서방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는 난 아직 주무신다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잠꾸러기들이시여 하고 들어와 자리를 걷는다 병걸은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상태는 자리를 걷는 하녀의 불깃작을 손으로 쓸며 자네는 점점 미인이 되어 간에 그려 우리 사랑이나 해볼까 하고 웃으나 하녀는 아이야나 진상 하고 궁둥이에 있는 상태의 손을 버러지 붙은 것이나 떼어버리듯이 탁 쳐서 떼어버리고 몸의 방향을 바꾸어서 여전히 자리를 개인다 어디서 온 전화야 하고 상태는 방으로 돌아오는 병걸을 보고 묻는다 저 하고 병걸은 실토를 할까 말까 하고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비밀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겉겉한 성미라 저 거시기 하고 말이 시원히 안 나오는 것을 상태가 장이 말하기 어렵군 관두게 다 알았네 어떤 애인 한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단 말이지 하고 고개를 돌린다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애인은 무슨 애인이야 하고 병걸은 성급한 어조로 저 누구야 저 학재 전화가 왔는데 오늘 교회로 놀러 안가려 하느냐 그래서 오늘이 학재 생일 이라나 그래서 아마 학재 누이가 온 모양이야 아마 이금봉이 도 왔겠지 어때 자네 안 가보려나 하고 병걸은 상태에게 대하여 좀 미안한 빛을 보인다 그것은 학재가 상태에게 대하여서는 그 누이를 위하여 좀 경계하는 빛이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잘들 가게 내가 우울하지도 않은 데를 못하러 간단 말인가 하고 상태는 좀 불쾌한 빛을 보인다 남을 면대해서 불쾌하게 하기를 차마 못하는 병걸은 애써서 상태의 비위를 가라앉혀서 같이 가기로 하였다 상태도 상태도 말썽은 부리면서도 가고 싶은 길이라 병걸에게 못 이기는 채 하고 따라 나섰다 오전 11시 오차노미즈라는 정거장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오차노미즈라는 정거장은 흥구와 간다는 잡아매는 다리로서 동경시의 한복판에 있었다 병걸과 상태의 두 사람은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도 먹을 새 없이 하숙을 뛰어나와서 수루가다 이로 가는 전차를 잡아타고 오차노미즈 정거장에 왔다 시계를 보니 아직 55분이나 남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밥이나 항공기 먹고 올 걸 그랬지 하고 상태는 속에도 없는 태연한 빛을 보인다 자네는 여자 있는 데만 간다면 허겁지겁이니까 하고 병걸은 상태를 놀려 먹기는 하나 실상 저도 배가 고프고 등과 이마에 땀이 흘렀다 누가 할 말인데 자네 이마에 땀이나 씻소 얼마나 허겁지겁이면 저렇게 땀이 흐르려고 하고 상태가 원수를 감는다 이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은 대개 선인이라대 자네같이 온유월 염천에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은 벌즈 타입이라든걸 하고 병걸은 손수건으로 땀을 씻고 사각모자를 벗어서 부채질을 한다 사람이란 단단해야 쓰는게지 식은 것으로 인생의 실패는 후덕은 없어도 자네같이 독한 사람의 실패는 후덕이 있을걸 상태는 상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속으로 병걸에게 대하여 너같은 것이야 하고 흉보고 비웃었다 상태는 제가 도무지 감정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제 속을 남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고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참으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을 또 맞추려 들면 어느 놈의 비위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을 인생의 포배로 제 인격의 힘으로 믿고 있다 그와 반대로 병걸이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남의 말에 거절 못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 못하고 맺힌 데 없고 묽은 것을 큰 결함으로 보고 있다 병걸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제 이용물이요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병걸이 편으로 보면 상태는 마음이 표독하고 양심보다 꾀가 많이 발달하여 결코 마음을 허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줄을 알지만은 아무리 그러한 상태이기로 만사의 저를 위하여 호의를 가지는 병걸 자신에게 대하였어야 설마 일생에 저버리는 행동이야 하랴 이렇게 믿고 있다 오래 사귀인정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의 틀림을 싸고 덮어온 것이었다 저기 오네 하고 상태는 병걸의 팔을 끌면서 왜 자네가 사랑하는 이금봉 아가씨 도는걸 하고 병걸은 보고 웃는다 병걸도 학재와 숙희와 금봉이가 길에서 정거장으로 내려오는 충충대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병걸의 눈이 금봉의 모양을 분명히 볼 거리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에 병걸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닫고 속으로 하이 그 숭한 일이로군 하고 스스로 책망하였다 아 학재인가 나도 불청지객으로 따라왔네 하고 심상태는 낯가득 웃음을 띄우고 충충대를 연아문 계단이나 마주 올라가서 학재와 악수를 하고 숙휘와 금봉에게도 다 적당하게 인사와 농담을 붙이고 두 여자가 든 짐을 제가 받아들고 두어걸음 앞에서 뛰어내려온다 병걸은 상태의 기만한 행동을 탐복하였다 일행이 이노가시라 공원에 다다른 것은 새로 한시나 되어서였다 금봉은 그 모래 한 알맹이 없는 검은 흙 큰 체경을 땅바닥에 자빠쳐 놓은 것 같은 못 하늘에 솟은 검푸른 스기나무의 숲이 다 조선의 경치와 땀판인 특색을 가진 것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단풍 및 고등색 등 각색 계통을 바탕으로 한 줄이나 무늬 있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짜작짜작 걸어가는 것이 선으로나 리듬으로나 퍽 어울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5월의 하늘이 젖빛과 같이 흐리고 일광도 조선과 같이 강하지 아니한 이 일본의 자연에 어울리는 일본 옷 그리고 파란 하늘 회기 분명한 산 맑은 대기 너무 밝다고 할 만한 조선의 자연에는 역시 분홍이나 남이나 노랑이나 초록같은 밝은 순백색이 아니면 햇볕 그 물건과 같은 순백색이 어울린다는 어떤 선생의 말을 금봉은 생각하였다 일기는 땀이 촉촉이 나기에 합당하였다 학재가 혼자 앞을 서고 그 뒤에 숙힐을 가운데다 두고 병걸과 상태가 좌우에 늘어서고 맨 뒤에 서너 걸음 떨어져서 금봉이가 걸음을 걸었다 학재는 하늘도 바라보고 못도 들여다보면서 말없이 걸음을 걷지만은 숙희 병걸 상태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다 금봉은 뒤에서 세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학재의 뒷모양을 바라보았다 학재의 검은 사지 양복에 구김살이 보일 때에 금봉은 그것을 입으로 빨아서 메워주고 싶었다 학재나 병걸이나 상태나 다 잘난 사람이연마는 금봉이가 보기에는 학재의 몸에서는 거룩한 높은 빛이 나는 것만 같았다 금봉은 학재의 옷을 오직 제 손으로만 거두고 학재의 먹는 것을 오직 제 손으로만 받들고 싶었다 금봉의 마음속에는 학재라는 거룩한 이를 모시려는 생각뿐이지 학재라는 남자와 짝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학재의 집에 친모니 참모가 되더라도 학재의 곁에 있고 싶었다 숙희는 병걸을 향하여 여러가지를 물었다 그것은 병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로 듣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여리며 나홉은 병걸이가 대답하기 전에 상태가 대답해버렸다 상태는 병걸보다 입도 빠르거니와 궁니도 빨랐는데 대답을 들을 양으로 병걸의 몸에 바싹 다가서서 그 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병걸은 상태와 대답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웃거나 잠자코 있었다 상태편에서 숙희에게 먼저 말을 붙일 때에는 숙희는 사정없이 흥미없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러면 상태는 제가 제 말의 대답을 우물쭈물 하고는 동장을 구하는 듯이 고개를 돌려서 금봉을 바라보았다 상태는 금봉을 돌아본 무한한한 다음으로 미쓰리는 여기가 처음이쇼 라든지 거기는 길이 짓습니다 이쪽으로 걸으셔요 하든지 필요도 없는 말을 붙였다 금봉은 이러한 말에도 상글에 웃으며 네 할 뿐이었다 일행은 굽은 다리를 건너서 못 저편 쪽으로 갔다 금봉이가 좁은 다리를 마지막으로 건너는 것을 상태는 마치 붙들어놔 주려는 듯이 지키고 서서 다리가 높니다 하고 있었다 금봉이를 가끔 돌아보던 상태는 저를 쓴 외에 보듯하고 오늘은 병거를 더 사랑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이는 숙희를 내버리고 금봉과 나라 안이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벌판이 무사신호라는 벌판입니다 하고는 금봉을 한번 흘끗 보고 무사신호에는 옛날 고구려 유민이 많이 와 살아서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더군요 하고는 한번 흘끗 보았다 네 네 하고 금봉은 상태의 말을 감탄하는 태도로 들었다 일행은 이노가시라 수프를 벗어나서 늙은 소나무가 드문드문 박힌 의악새 벌판에 둘러앉았다 도에 있던 사람에게는 흙과 풀의 향기가 기뻤다 오빠 시장하지 않으시오 하고 숙희는 지금까지 오빠를 잊어버리고 병걸에게만 취하였던 것이 미안하여 오빠 오빠 하고 열심히 학제의 비위를 마치려 든다 학제는 빙글에 웃으면서 어디 어떤 점심이냐 좀 내놔라 하고 모자를 벗어서 풀 위에 젖혀 놓는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 큰일 났네 그려 하고 상태가 커다란 음성으로 우리는 입 만들고 왔으니 뭘 먹어 앞에는 꼬르륵 거리는데 우리도 좀 주시겠지 하고 병걸은 숙희와 금봉이가 점심을 꺼내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듯 입맛을 다신다 숙희씨 우리도 좀 주시죠 하고 상태가 숙희를 부를 기회를 잡는다 숙희는 대답이 없다 속으로는 숙희씨는 다 보샤 하고 도리어 토라진다 숙희는 보자기를 풀 위에 펴고 위에 샌드위치를 벌려 놓고 그리고는 저는 병걸에 곁에 앉으면서 앉을 곳을 몰라 헤매는 금봉을 보고 상태가 이리와 앉으셔요 하는 것을 숙희가 금봉의 손을 붙들어서 여기 앉아 하고 학재의 곁에 앉힌다 두 여자는 다 자줏빛 바탕의 기모노에 남빛나는 학가마를 입었다 학재로부터 오른손 편으로 금봉이 그 다음으로 숙희 다음에는 병걸이 그리고 병걸과 학재와의 사이에 상태가 앉았다 상태는 숙희나 금봉이가 제 곁에 오기를 바라고 일부러 자리를 넉넉히 잡고 있었으나 숙희가 이 계획을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상태는 불쾌한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숙희가 떨어져 나간다면 도리어 다행이다 금봉을 손에 넣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숙희가 회방을 와서 금봉이도 마음대로 안되면 최율람이라도 얼러버리라 하였다 최율람이는 끌기만 하면 끌려올 것 같았다 그러나 최율람이보다는 강영자가 낫다고 상태는 생각될 수만 있으면 부잣집 재산 가지고 올 아내가 원이었다 그러나 강영자는 너무 찬물의 돌 같아서 손붙일 틈을 주지 아니하였다 상태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을 계속하였다 숙희는 한때 저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 편지 왕복도 있고 같이 산뽑 아닌 일도 있었다 그리하던 것이 어찌어찌하여 병걸에게로 마음이 돌았었다 그러나 병걸은 연애를 할 사람도 아니여 이혼을 할 사람도 아니었다 병걸은 처녀가 오면 처녀 기생이 오면 기생 누구도 물리칠 사람도 아니지만은 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가지고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위인이 아닌 줄을 상태는 잘 안다 히 숙희년이 잘못 걸렸지 하고 상태는 웃음을 하였다 금봉이란 것이 고거 얌전한데 하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금봉을 흘끗 흘끗 본다 학제 녀석은 여자에게 대해서는 땀으로 깎아 놓은 등신이니까 하고 상태는 안심해 본다 그러나 만일 학제와 저와 둘이 경쟁을 한다면 학제에게 이길 기미가 많은 것을 그도 승인한다 재주로나 얼굴로나 구변으로나 도무지 상태는 학제에게 지지 아니하건만은 웬일인지 사람들은 저보다 학제를 더 존경하는 줄을 상태도 안다 그것이 불쾌하지만은 또한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이야기하다가 상태의 입에서 연애 신성론이 나왔다 사랑이란 신성한 것이야 사랑이란 절대 어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사랑이란 일종 욕심이지 하고 병거리가 반대를 하였다 이 사람 그것은 사랑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일세 취소하게 취소해 하고 상태는 회에서 하던 모양으로 들이댔다 아이쿠 어쩌면 하고 숙희는 눈을 크게 뜨며 어쩌면 사랑을 욕심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욕심이야요 사랑이 욕심 같으면 어찌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 몸을 희생하겠어요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하고 병걸에게 대들었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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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희씨 말씀이 옳소 병걸군 말은 다만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응 주먼 네이처를 모독하는 것이오 자 병걸이 어서 아사리 사죄하고 항복해 하고 상태가 기뻐한다 이렇게들 들고 날게야 있나 자네나 숙희씨의 사랑은 신성한 게지 우리네 같은 범인의 사랑은 애욕의 별명이란 말일세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고 병걸은 유쾌하게 웃어버린다 그러나 웃어버리고 나서도 병걸은 그만하고 마는 것이 불만한 듯이 다시 말을 이어서 무엇이 나다 그렇지만은 원체의 사랑이란 것은 있는 것이 아니어든 누구의 사랑 그도 어느 때 누구에게 대한 사랑이란 것이 있지 사랑 그 물건이란 것은 없단 말이야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선한 동기로 어떤 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였다 하면 그 사랑은 신성이겠지 그러나 어떤 선하지 못한 을이란 사람이 선하지 못한 동기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까지 신성할 수야 있겠나 그러니까 사랑 중에는 신성한 사랑이 있겠지 해도 보통 요새 청년 남녀들이 사랑입시오 하고 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식은 나는 모르겠네 사랑이라는 좋은 가면을 쓰고 일시 정욕의 만족을 구하는 것만 같아 안 그런가 학재 하고 학재나 이 뜻을 알아줄까 하는 듯이 학재를 바라본다 학재는 말없이 빙글에 웃기만 하였다 그야 그렇지 하고 상태가 병걸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 동기로나 결과로나 선한 것을 예정하고 나도 한 말이야 동기가 불쏘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어든 하고 상태는 자기의 논지를 보충하였다 남자의 정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고 숙희는 병걸의 말이 이긴 것을 기뻐하면서 문자를 꺼내었다 여자에게 정조가 필요하면 남자에게도 정조가 필요하죠 그것이야 물론이죠 하고 상태가 단언한다 숙희는 병걸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못하여 말씀하셔요 하고 병걸을 재촉한다 글쎄 우린 그런 어려운 문제는 모릅니다 여보기 학재 자네 대답하게 하고 병걸은 웃으면서 학자에게 밀어버린다 아이 하고 숙희는 병걸에게 재촉하는 눈을 보낸다 글쎄 우리는 벌써 정조를 여러 번 깨뜨린 놈이니까 말할 자격이 없지 내 아내는 정조를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고 병걸은 웃어버린다 그런 불철저한 소리가 어딨어 하고 상태는 그 빛나는 눈을 숙희와 금봉에게로 굴리며 저는 정조를 안 지키면서 상대방 들은 정조를 지켜라 이 그런 이기주의가 어딨어 형벌에는 남자의 정조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것은 구식사상이여든 본래 권리와 의무는 쌍방이 대등으로 지는 것이 법리상 원칙인데 정조만이 편무적인 것이 불합리하단 말이야 하고 또 한 번 숙희와 금봉을 바라본다 말이야 자네 말이 옳지 하고 병걸은 옳지만은 자네는 어디 그렇게 남자의 정조를 지켰나 성경의 말씀에 여인을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가늠을 범한 것이라는데 자네는 모르겠네 마는 나는 무수히 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헤헤헤 하고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다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지 하고 상태가 열이 나서 장담을 한다 글쎄 난 모르겠네 하고 병걸은 하늘을 우러러분다 그 무슨 소린가 자네는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정조를 깨뜨린 일이 없다는데 글쎄 난 모르겠네 무슨 말인가 자네 실언일세 취소하게 하고 심상치 아니한 태도로 대든다 이 사람 이다지 이럴 거야 있나 나는 양심에 물어보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네도 나와 같은 사람이려니 하고 한 말일세 자네 그런 일이 없으면 갸륵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염려될 것이 있나 안 그런가 학제 흐흐흐 하고 병걸은 귀찮은 듯이 안경을 벗어서 닦는다 학제는 또 빙글에 웃는다 우리 여자들은 정조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 금봉아 하고 길게 한숨을 쉰다 금봉은 손 선생이라는 남자를 생각하고 자기가 정조를 보존하느라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애를 쓴 것을 생각하였다 어디 남자라고 다 그런가요 하고 하고 상태는 병거를 가리키며 이런 필리스틴이나 그렇죠 하고 웃는다 글쎄 하고 학제가 의외의 입을 연다 아마 정조란 지키기 어려운 것이길래 정조가 중대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제하고는 다 정조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세 그려 결국 저마다 제 양심 문제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된다 학제 자네야 설마 정조를 깨뜨린 일이 없겠지 하고 상태가 학제를 본다 없다고 믿어주니 고마워 하고 학제가 웃는다 나는 없다고 믿지 않나 자네까지도 날 안 믿나 하고 상태는 학제의 대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 내가 알겠나 자네가 알지 하고 학제는 상태를 물구러미 바라본다 허 이 사람들 도무지 사람을 안 믿네 그려 하고 상태는 풍기한 빛을 보이며 숙희씨는 나를 믿어주시겠지요 하고 묻는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숙희는 웃는다 금봉도 고개를 숙이고 터지려는 웃음을 도로 삼킨다 자 이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그만두고 산분하자고 하고 병걸은 유리컵에 남은 물을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이런 이런 좋은 자연 속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하지 그런 토론에서 쓸 데 있나 하고 한번 기지개를 켠다 자 앉아 하고 상태는 병거를 끌어서 억지로 앉히며 사람이란 무엇에나 철저해야 쓰는 것이어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지금 조선유학생계를 돌아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애 문제라든지 정조 문제라든지 철저하게 연구해서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거든 안 그래요 하고 학제와 금봉과 숙희를 차례로 둘러본다 병걸은 한번 기지개를 켜고 나서 상태에게 붙들려 앉는다 그러나 눈은 하늘에 피어오르는 구름만 바라본다 상태는 민족주의자가 모인 데 가면 민족주의자가 되고 예수교인이 모인 데 가면 예수교인이 되고 또 사회주의자 모인 데 가면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유학생 감독부에 가면 온건한 현실 긍정주의자였다 더구나 병거리가 말한 그 연설은 최열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었다 최열람이가 한 번 상태와 단둘이 만났을 때에 연애 이혼의 자유와 정조무용론을 말할 적에 상태는 그 말이 옳다고 극구 찬양하였다 그 값으로 을람에게 한 번의 포옹과 키스를 받았다 여기 감격하여서 상태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사회과학연구회에서 그러한 연설을 하여 그때 한층 동경유학생의 일부에 일어나던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갈제를 받고 을람에게서는 한 번 더 키스와 포옹을 받았다 그러나 상태는 을람의 키스와 포옹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임을 안 때에 도리어 숙희가 더욱 그리워진 것이었다 남에 있어서는 대단히 완고하였다 오늘 상태가 정조론과 연애 신성론을 꺼낸 것은 숙희와 금봉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었다 병걸은 처음부터 이 동기를 알았으나 모른채하고 참고 있다가 마침내 밉살스러운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폭로해버린 것이었다 좌석이 흥이 깨어져서 일동은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였다 또 아까 모양으로 학재가 앞을 서고 그 뒤에 병걸과 숙희가 나란히 섰으나 상태는 금봉의 곁을 따랐다 상태는 금봉에게 이것이 의학세라고 일본서는 가을이 되면 퍽 좋아하는 풀입니다 달밤에 보면 참 좋아요 그런 말도 하고 동경 유학생계란 아주 부패하였습니다 미쓰리도 퍽 조심하지 아니하시면 유혹되십니다 여자란 한 번 유혹되면 버림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든요 참 주의하셔요 이런 말도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제게 기별하셔요 제 집은 이루한됩니다 하고 명함에 주소도 적어주었다 금봉은 무슨 말에나 네 네 할 뿐이었다 금봉은 상태와 떨어지려고 좀 빨리도 걸어보고 우뚝 걸음을 멈춰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태는 그림자 모양으로 금봉의 곁을 따랐다 금봉은 자기가 그리워하는 학제의 곁을 따르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상태와 가까이 하는 것이 슬펐다 세상이란 뜻대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였다 학제는 혼자 앞서가면서 아무쪼록 자연경치에만 마음을 쏟으려고 애를 썼다 그것은 오늘 아침 생일 선물에 적은 금봉의 글구절이 야속하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까닭이었다 금봉이는 잠꼬대로 오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우우 하는 숙히말이 이상한 힘을 가지고 학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까닭이었다 밝히 말하면 금봉은 학제의 마음에 꼭 들었다 학제는 자신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이 설레이는 마음을 눌러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도무지 되질 아니하였다 이에 학제는 아직 속도 잘 모르는 사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회칠한 무덤 사탄의 유혹 더러운 정욕 이러한 문자를 많이 생각하여 금봉이가 그리운 생각을 씻어버리려 하였다 학제는 햄릿 왕자가 오피리아를 묻으려는 묘지에서 해골을 들고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금봉이가 비록 저렇게 아름답더라도 죽어서 썩어지면 냄새나는 송장이요 해골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달관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기전 지기전 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냐 하고 누가 곁에서 힘있는 소리로 저를 꾸짖는 것 같았다 학제는 잠깐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금봉이 상대가 상대와 나란히 서서 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왜 담대하게 정직하게 금봉이와 가지런히 서서 걷지를 못하나 하고 학제는 스스로 책망하였다 이 사람 숙희가 노하네 자네가 금봉이 곁에만 붙어있다고 하는 병걸의 말을 듣고 상대는 금봉이 곁을 떠나서 숙희를 따랐다 이래서 숙희와 병걸과 상대가 한 패가 되고 학제와 금봉이가 앞뒤에 외퇴로 걸았다 학제는 야속히도 마음을 지배하려는 금봉의 모양을 뗄 양으로 동지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생각하였다 학제가 중심이 된 그 사업계획이란 것은 김인현 사건에 흥분되었던 반동으로 청년의 마음이 이기적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일종의 정신적인 청년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옛날 독일의 로젠드분트 덕을 닦는 회와 간디의 샤차그라하의 장점을 취하고 거기다가 조선의 옛날 정신운동인 국선도의 정신을 가미한 것으로 학제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인 만큼 그리스도교적 색채를 띈 것이었다 물론 직접 행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 당장 정치적 색채를 띈 운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정신적으로 참된 마음으로 조선의 장례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순결한 청년을 규합하여 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재가 발명한 사상은 아니었다 학재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 생각을 체계화한 이는 따로 있었다 학재는 어떠한 기회에 간접으로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공명하여 제 몸을 이 일을 위해서 내어놓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학재는 동경 유학생 중에서 30명가량 의 동지를 얻었다 그때 유학생들로 말하면 마르크시즘으로 기울어진 이가 한 부분 민족적으로 과격한 사상을 가진 이가 한 부분 그리고는 이럭저럭 지나는 이가 한 부분 그 나머지는 제 개인의 일생만을 생각하거나 향락주의에 흐르는 반이었다 학재가 동지를 구한 것은 이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과격한 분자들 중에서였다 학재의 이론에 의지하면 과격한 사상이나 행동은 일시적으로 민중을 선동시키는 효과밖에는 없고 힘없는 민중을 진실로 힘있게 이끌고 훈련하는 길은 온건 착실한데 있다는 것이다 폭탄이나 육혈포를 던지는 것은 일시적 흥분만으로도 될 수 있지만은 민중에게 통일한 정신을 주고 문화생활의 주체가 되고 창건자가 되는 힘을 주는 일은 청년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렵다 학재가 1년 동안에 30명이나 되는 동지를 모은 것은 그의 인격의 압력과 명철한 이론과 쉬임 없는 정력에서 온 것이었다 학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벌판길을 걸었다 연한 잎사귀가 야들 한참 목숲이 끝이 없을 듯한 벌판을 걸었다 연애할 새가 있나 하고 학재는 혼자 웃었다 오빠 하고 숙희가 학재를 불렀다 누가 오빠 들어 길잡이 하라우 왜 혼자 자꾸만 가기만 하우 금봉이는 저렇게 혼자 있는데 좀 설명도 허구 이야기도 하시구려 하고 책망하는 듯이 종알 거린다 학재는 돌아서서 웃었다 저 구름장이 수상한데 하고 상태가 학재에게 구름장을 가리킨다 비 좀 오면 어떤가 좀 맞는 것도 좋다 하고 병거리가 웃는다 구름장이 서남쪽으로 일어나 나오는 것이 보였다 어떤 데는 까맣고 어떤 데는 햇빛을 받아서 휘었다 5월에 오는 비 하고 숙희가 하늘을 바라본다 숙희와 병걸과 상태일행이 지나가기를 학재는 길을 비켜서 기다리다가 금봉이와 나란히 걷기를 시작했다 금봉은 천만 의외의 학재의 곁에 걷게 된 것이 기뻤으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기가 되어서 눈이 다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이게 조스 이라고 동경 사람의 부엌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입니다 바로 이 위로 올라가면 다마가와라는 강이지요 하고 학재는 꼿꼿이 뚫린 개천으로 잔잔한 소리를 내리며 흘러가는 물을 가리켰다 네 하고 금봉은 학재의 곁에 바싹 들어서서 학재가 가리키는 물을 굽어보았다 앞선 사람들은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였다 처음 오셔서 스토브를 보기나 아니 되셔요 하고 학재는 또 물었다 괜찮아요 하고 금봉은 치 떠서 학재를 보았다 성경을 좋아하셔요 하고 얼마 있다가 또 학재가 물었다 보면 압니까 그래도 날마다 보기는 보죠 하고 금봉은 한걸음 빨리 걸어 학재와 나란히 선다 댕기시던 학교에 졸업생이 많지요 하고 학재가 고개를 돌려서 금봉을 보면서 묻는다 한 삼백명 되는지요 본과만은 한 이백명 되고요 하고 금봉은 학재를 바라본다 여름방학에 댁에 가시죠 하는 학재에 묻는 말에 금봉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가정과 손 선생의 일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갑자기 대답이 아니 나와서 잠깐 머뭇하다가 봐야겠어요 숙희 언니는 가시죠 하고 간접으로 학재가 가나 안 가나 하는 것을 알아내려는 계책을 쓴다 숙희는 해마다 가죠 금년에도 유학생 강연단이 갈 것입니다 숙희도 작년에는 강연하러 돌아다녔죠 숙희가 숙희가 좋아서 말을 잘한답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은 방학에 방학에 가시죠 동경은 덥습니다 해수욕이나 피서지도 있지만은 혼자 가실 만한 데는 없고 조선 가셔서 동창들이나 찾아보시죠 하는 학재의 말뜻을 금봉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학재도 그 이상 더 설명도 아니하였다 어학을 많이 배우시오 그리고 일본 공부를 많이 하셔요 일본 사람 동무도 많이 사귀시고 가정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놀러가시고 어쨌든지 학교에 계신 동안에 일본과 일본 사람이란 것을 밑둘이 아시도록 하셔요 학재는 금봉에게 이런 말도 하였다 무슨 말이든지 학재가 하는 말은 다 질린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학재의 말대로 일본에 관한 것을 힘써 배우고 또 여름방학에는 집에 가서 동창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보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무엇이든지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요 힘껏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이것은 금봉이가 일생에 처음으로 한 엄숙하고도 정성스러운 맹세를 한 것이었다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서약한 것과 같았다 금봉은 학재에게 대하여 이렇게 저를 맡겨버린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 한량없이 기뻤다 학재는 전혀 금봉의 이 말이 심상치 아니한 말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반성하고 금봉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중대성을 중대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하늘에 검은 구름이 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 뭐라고 입대 안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상태의 빛나는 눈이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하고 걸어오면서 나는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미쓰리 다리 안 아프십니까 하고 금봉을 보고 웃는다 이날에 니노가시라의 하루는 각 사람에게 각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심상태의 마음은 완전히 숙희에게서 떠나서 금봉에게로 옮았다 숙희는 금봉에게 비기면 문제도 안 돼 하고 상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그 빛나는 눈을 가늘게 하여 금봉을 내 것을 만들 계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금봉이가 숙희보다도 넉넉한 집 딸이라는 것이 더욱 상태의 마음을 끌었다 병걸은 이날의 한 걸음 더 숙희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숙희가 곁에서 보는 사람도 꺼리지 않고 더욱더욱 병걸에게 호의를 가지는 모양이 보일 때에 병걸은 한 끗 불쾌하게도 생각하면서도 숙희의 정을 가련하게도 생각하였다 숙희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담대하게도 병걸의 손을 더듬어서 쥐었다 병걸은 숙희 손이 심히 보드라운 것을 발견하였다 학제는 어떠한고 하면 금봉에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금봉이가 제 곁에서 걷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좋을 때가 흔들려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았다 금봉과 단둘이서 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한없이 유쾌하였다 가끔 가끔 금봉의 옷이 제 몸을 스칠 때에는 누를 수 없는 떨림을 깨달았다 그럴 때에 상태가 무엇을 하고 아직 안 와 하고 다 서면 질투에 가까운 불평까지도 깨달았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학제는 비칠거리는 의지력을 채질하여 날뛰는 열정의 고삐를 꽉 붙들게 하였으나 도무지 마음대로 되질을 아니하였다 금봉은 어떤고 하면 이날 하루가 학제에게 대한 사랑과 사모의정의 불길에 더욱 기름과 부채질을 더하였다 학제의 곁에 서서 간호라면 가끔 상기하여 눈이 아뜩해짐을 깨달았다 숙희는 금봉과도 달라서 이제는 저녁길을 지나고 원숙한 아내의 시기라 금봉과 같이 꿈과 같은 종교적 동정과 같은 사모와 사랑의 줄을 넘어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제것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열정으로 탔다 어느 스키앗기 집에서 저녁을 사먹고 기숙사로 돌아온 숙희와 금봉은 몸과 마음이 갱신을 못하도록 피곤하였다 금봉이 어 오늘 재미있었지 아 하고 숙희는 하품을 하였다 숙희와 금봉은 침대에 누워서 저마다 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금봉이 응 조병걸씨 어때 좋은 사람이야 괜찮지 하고 숙희는 만족한 듯이 웃고는 한숨을 쉬었다 금봉이 응 난 조병걸씨를 사랑해요 하고 숙희는 어떤 때에 금봉에게 밝히 말아였다 하루는 하루는 금봉이가 교실에서 기숙사로 돌아왔더니 숙희가 웃으면서 편지 한 장을 내어서 금봉에게 주면서 내가 때에 보았으니 노여 말어 응 하였다 그 편지는 심상태한테서 이금봉에게 온 편지였다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되었다 다만 상태의 말이 그러한 모양으로 글도 지어서 한 것이 많았다 금봉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숙희의 책상에 집어 내동댕이를 치며 아이 망치게 하고 낯을 불켰다 사랑하니 사랑해 주오 하는 소설에서 뺏겨낸 듯한 사랑 편지였다 답장이나 해줘 하고 숙희가 금봉의 하는 양을 물끄러움이 보다가 빙글에 웃었다 답장은 미쳤나 답장을 하게 하고 금봉은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 언니들 그건 왜 떼었소 그냥 봉한대로 돌려보낼걸 하고 숙희의 책상 위에 나자빠진 이금봉 씨라 한 사각봉투를 노려보았다 금봉은 인호가시라에서 상태가 이상한 눈으로 추근추근하게 굴던 것과 모처럼 학자와 단둘이 있을 때면 세 번이나 불쑥 튀어나와서 회방을 놓던 것을 생각하고 상태가 미웠다 금봉은 금봉은 숙희가 거의 매일 병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다 숙희는 그것을 금봉에게 감추려고 아니할 뿐더러 어떤 때에는 써놓은 편지를 한 번 낭독하고는 금봉의 비평을 구하는 일도 있었다 숙희의 편지에 대하여서는 병걸의 답장도 오는 모양 이었다 한 번은 숙희가 병걸의 편지를 떼어보고 이런 편지가 어디 있담 하고 화를 내이며 책상 위에 내어던지고 울려들었다 어떤 편지인가 하고 금봉은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것은 편지 받았습니다 이로부터는 그렇게 자주 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었다 과연 간단한 편지여서 숙희가 화를 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금봉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처럼 열정적으로 병걸을 사랑하건만은 병걸이가 그처럼 냉정한 것이 숙희를 위하여서 퍽 미안하였다 나도 섣불리 내 심정을 말하였다가 임 선생님에게서 저러한 대접을 받으면 어떡하게 하고 금봉은 학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움을 깨달았다 그러나 숙희는 마치 억지로 병걸을 정복하려는 듯이 날마다 병걸에게 편지를 쓰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점점 숙희는 그 쾌활함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침울한 기운이 더하였다 이따금 혼자서 물끄러움이 벽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지우는 일도 있고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부시럭거리기도 하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일도 있었다 금봉이 사랑이란 괴로운 것이야 하고 숙희가 한 번은 저녁을 먹고 학교 수풀 속으로 산보를 하면서 금봉에게 말을 붙였다 가슴이 아파 도무지 살고 싶지를 않아 그럴까 나는 사랑은 행복할 것 같아 하고 금봉은 무심코 대답하고 나치 화끈함을 깨달았다 좌우편이 사랑이 맞으면야 행복도 되겠지 짝사랑은 못할게야 하고 숙희는 나뭇잎 하나를 와락 잡아 뜯는다 왜 언니가 짝사랑이오? 조선생도 언니를 사랑하시는 것이야 사실이지 하고 금봉은 숙희를 위로하였다 아니야 조는 남편으로는 좋아도 애인으로는 마땅치 아니에요 사랑이란 그다지 소중하게는 알지 않는 모양이야 사랑 같은 것은 시들방구로 아는 모양이야 무엇에나 그렇게 열중하는 사람은 아니었든 그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지만은 무엇 한가지에만 집착하는 것은 구찮게 생각하나 봐 하고 숙희는 병골의 성격에 주석을 내인다 성미가 활달하시니깐 그러시겠지 나오지 않는 사랑을 가장 생명이 타기나 하는 듯이 안달을 하는 따위들보다 조선생같이 천연스러우니가 도리어 믿음성 있지 않으 하고 금봉은 은근히 상태를 걸었다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조에게는 싸늘한 이성의 거울 하나밖에는 의지의 힘도 없고 열정의 불도 없는 것 같아 뭐든지 알기는 다 알고 해야 된다고 말도 하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덤비어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왜 먹지는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아니하거든 담배도 이따금 먹어요 그래도 먹고 싶지는 아니한 모양이야 사랑도 알기 알겠지 이야기를 보면 휑 해요 그래도 몸소 사랑을 하는 것은 구찮은 모양이야 어떻게 도무지 하이아리가 없어 사랑할 재미가 없단 말이야 아유 언니들 정말 그러면 왜 사랑을 하시오 무엇에 반해 다가 있길래 저렇게 야단이시지 하고 금봉은 깔깔 웃는다 그래도 숙희는 웃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큰 걱정 모양으로 그러기에 말이지 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조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도 아니 사랑할 수가 없으니 걱정 아냐 보고 싶어 죽겠으니 걱정 아냐 하고 해결을 바라는 듯이 금봉을 바라본다 만나보고 싶거든 만나시구려 나 같으면 만나겠네 하고 금봉은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제 말이 거짓말인 것을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학재를 찾아갈 용기는 커녕 그에게 편지 한 장 쓸 용기도 없는 것을 스스로 비웃는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학재와 병걸과 숙희와는 다른 여러 유학생들 모양으로 조선으로 돌아갔다 학재는 강연단 20명 일행을 인솔하고 병걸은 베이스볼단 일행 20명을 인솔하고 단체 할인으로 조선으로 가고 그 밖에도 혹은 순위음악단이니 혹은 순위연극단이니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조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전 조선 13도 큼직큼직한 도시로 돌아다니며 동포들에게 각 방면으로 새로운 지식도 줄 겸 구경도 하자는 것이었다 금봉만이 돌아갈 집도 없고 또 손선생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어학 공부하는 빙계로 동경에 남아있게 되었다 손 선생은 금봉에게 여비를 보내고 금강산 구경을 시킨다는 조건까지 제출하고 조선어기를 졸랐으나 금봉은 영어 힘이 바쳐서 여름 동안에 영어 준비를 아니하면 안이 된다고 하여 또 잡아떼었다 그리고 여름 동안에는 기숙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금봉은 학재가 있던 방을 지키기로 되었다 금봉이가 학재의 방에 있게 된 것이 기뻤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학재의 책상 앞에 학재의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금봉은 학재의 입을 입과 요잇 내복 등속을 깨끗이 빨아서 다려놓았다 더 빨 것이 있는가 하고 뒤졌으나 아무것도 없어서 섭섭하게 생각하였다 학재에게서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림 엽서가 왔다 오늘은 평양을 떠납니다 평양에서는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평양은 왕겁성입니다 사천년의 옛 서울입니다 대동강 물결에 조상의 옛날 일을 묻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대단히 덥습니다 동경은 얼마나 더운가 하고 염려됩니다 하는 것도 있었다 금봉은 이 몇 마디 안 되는 학재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금봉은 학재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엽서라도 주는 것이 행여나 저를 사랑해주는 뜻이나 아닐까 하는 희망도 품어보았다 다들 조선에 돌아가 끝만은 심상태만이 고등문관 시험을 치른다고 동경에 있어서 가끔 금봉을 찾아왔다 그는 산불을 가자고도 졸라보고 어디 이삼일 여행을 가자고도 졸라보았으나 금봉은 번번이 좋은 말로 거절을 하였다 여름방학도 거의 끝이 되어서 금봉은 학재가 돌아올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어느 비오는 날 밤에 금봉은 잠이 아니 들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누워 있을 때 아마 자정은 넘어서 상태가 찾아왔다 이 밤중에 저것이 찾아오니 어떡해 하고 금봉이가 짜증을 내고 있는 반에 상태가 층층대로 퉁퉁거리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금봉이가 옷을 고쳐입고 자리를 다 집어치우기도 전에 상태는 방에 들었으며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 날카로운 눈을 반짝거렸다 왜요 무슨 일이요 하고 그러지 아니해도 가슴이 설레든 금봉은 거의 숨이 막힐 듯이 놀라면서 물었다 학재군이 잡혔습니다 그려 네 앉으세요 하고 제가 먼저 앉으며 상태는 호주머니에서 전보 한 장을 내어서 금봉에게 준다 금봉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전보를 받았다 임학재와 일행 다섯 사람은 오늘 새벽 모 경찰서에 손에 체포되었다 하는 것이었다 금봉의 머릿속에는 비밀결사라는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그것은 학재가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어떤 비밀한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알 뿐더러 이번 강연단이나 베이스볼단 순회도 각 지방에서 동지를 구하기 위함이란 것을 눈치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웬일일까요 하고 금봉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상태를 향하여 근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이 전보만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무슨 사건이 발각이 된 기죠 나는 이런 전보를 받았길래 궁금하실 듯해 미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갑니다 하고 의외에도 상태는 곧 일어나 가버렸다 상태가 의외의 말썽 없이 돌아가 준 것은 고마웠으나 학재가 경찰에 잡혔다는 것은 금봉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이튿날도 비가 오락가락하여서 금봉은 학재를 생각하고 집에만 박혀있었다 행여나 학재가 놓였다는 전보가 올까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이 없이 날이 저물었다 밤이 들면서부터 폭풍우가 시작되어 집이 흔들렸다 뒷곁 양철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곁에 사람의 말도 안이 들릴 지경이었다 정전이 되어 전기등이 꺼지는 일도 있었다 전기등이 꺼질 때에는 번개빛이 유리창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이리 내려오시구려 하고 혼자 사는 주인 마누라는 저도 무시무시해서 금봉을 아래층으로 불러내렸다 주인 마누라는 복국에 모신 남편의 위패 앞에 조그마한 등불을 켜놓고 만수양을 비우고는 딱딱 딱 손뼉을 두 번 치고는 합장하고 절하고 일이야기를 수없이 하였다 돌아가신지가 얼마나 되셔요 하고 금봉은 슬픈 표정을 하였다 벌써 벌써 7년째랍니다 하고 마누라는 남편에 관한 몇 가지 말을 하였다 남편이 죽은 이듬해에 중학교 5학년에 다니던 아들이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고등수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던 딸 하나는 2층에 기숙하고 있던 대학생의 유혹을 받아서 아이를 베고는 그 대학생이 종족을 감춰버려서 한 달 동안이나 날마다 울다가 철도자살을 해버렸다고 이야기하였다 남편의 위패 좌우에 있는 조그마한 위패가 그거라고 가리키고 마누라는 눈물을 씻으며 실례했어요 이런 슬픈 말씀을 드려서 하고 미안한 뜻을 표하였다 하이 어쩌면 하고 금봉도 슬퍼졌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위패 앞에 불이라도 켜놓지 않아요 산소도 돌아보고 연불이라도 해드리고 나만 죽으면 아무도 없답니다 시골 가면 친척도 있건만은 누가 동경까지 와서 산소나 돌아보아 주겠어요 돌아보니 무엇하겠어요 마는 그래도 내 마음이야 그런가 낮에는 잔주름이 잡혔지만은 본래는 밉지 않던 다정스러운 얼굴을 가진 마누라였다 금봉은 이 마누라가 이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는 유쾌하게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하였던가 하고 일변 의심하고 일변 탐복하였다 임서방 임서방 임서방님은 참 얌전하신 양반 하여 하고 마누라는 손님에게 미안한 듯하여 화제를 돌렸다 금봉은 학재가 경찰에 붙들렸단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잠잠고 있었다 마누라는 말을 이어서 임서방님한테 여러분이 놀러오지만은 다들 좋은 양반 아니시지만은 임서방님은 참 알 좋은 어른이야 이제 장한 양반이 되시겠지요 도무지 말이 없으시고 마음이 착하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술을 잡수시나 담배를 잡수시나 우리 집에 와 계신지가 벌써 3년째 되시지만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주무신 일이 없으시지 자정을 넘기는 일도 없으시지 어디요새 학생님들이 그런가요 한 달이면 서너 번은 밖에 나가서 자고 아가씨가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해서 안됐습니다 그렇답니다 요새 젊은 양반들은 아가씨도 퍽 얌전하셔서 두 분이 내외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은 내외분이실까 이런 말도 하였다 이 말의 금봉은 낯을 불키고 고개를 숙였다 마누라는 또 남편과 아들과 딸의 위패를 바라보고서 자야겠다 하고 금봉도 한편 귀를 베개에 딱 붙이고 눈을 감고 잠을 정하였다 잠이 흐리말이 들려고 할 때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심상태의 말소리가 들렸다 금봉은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걷어치웠다 저것이 왜 올까 어젯밤에는 곧잘 가더니 저것이 무슨 생각을 품고 이 밤중에 찾아올까 하고 금봉은 화를 내었다 상태가 쿵쿵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아직 안 주무세요 하는 상태의 음성은 전과 같이 괴활하지를 아니하였다 네 자다가 선생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났습니다 하고 금봉은 왜 왔느냐 하는 뜻을 보이며 밤에 이렇게 늦게 찾아오시면 주인이 싫어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노골적으로 힐책하였다 그런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하고 상태는 이렇게 늦게 온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자신을 보이면서 오늘 동경에 남아있는 조선학생 이십여 명이 검거를 당했습니다 나도 미국에 잡힐 모양인데 내 하숙에도 세 번이나 형사 때가 찾아왔더랍니다 잡혀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잡혀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대에 눈을 피해서 천신만고를 해서 미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고 금봉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무슨 일로들 그렇게 잡혔어요 하고 금봉은 놀라면서 물었다 다 학재군 사건과 관계가 있겠죠 하고 금봉은 상태의 속을 떠보았다 금봉은 학재가 상태에게 속말을 아니하는 줄 잘 안다 그게 사 하고 상태는 금봉을 눈으로 삼켜버릴 듯이 바라보며 묻지 아니하여도 알 일이 아니하여 동경뿐 아니라 조선서도 아마 수백명 붙들렀을 것입니다 학재군이 워낙 이상가가 되어서 공연이 되지도 아니할 일을 생각해 가지고는 그래 다들 붙들려 가니 무슨 소용 있어요 애매한 사람들 까지도 그사 학재군의 동기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하고 요령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었다 금봉은 상태가 학재를 공격하는 것이 싫어서 상태의 말을 중도에 꺾고 그럼 선생님은 어떡하실 생각이셔요 하고 할 말이 있거든 어서 하고 가라는 뜻을 보였다 상태는 손을 들어 뒤통수를 긁적 긁적 하고 입맛을 다시더니 그럼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저 나는 그야 내사 나도 남하니까 잡혀가기로 어떻겠어요 남하가 일생 살아가노라면 잡혀도 가고 오게도 들어가지요 더구나 영웅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것을 무서워할 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하나 염려되는 일이 있단 말이오 지금 미쓰리의 신변이 위태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미쓰리도 경시청으로 끌려가려는지 자신이 있는 어조로 내 몸 하나를 희생을 하여서라도 미쓰리를 보호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본 사람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피신할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집은 그 집은 어떤 집인고 하면 어떤 백작의 별장인데 동경서울 많이 가서 있는 굉장한 양옥입니다 거기만 가서 있으면 아무 염려가 없도록 다 해놓았으니 나하고 같이 가셔요 아무쪼록 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실 준비를 하셔요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 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면서 재촉하였다 상태의 말에 금봉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아니요 전 안가요 전 여기 있을 테야요 하고 딱 버텼었다 어서 고집 마시고 가셔요 여기 계시다가는 날이 새기 전에 붙들려 가십니다 붙들려만 가시면 언제 나오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물을 먹이고 가진 욕을 다 보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잡혀가도 좋아요 여기 있다가 잡혀갈 테야요 상태는 제가 꾸몄던 계획이 틀어져서 낙심하는 듯이 고개를 숙인다 금봉은 상태에 기름 발라 반드르르한 머리를 미워하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금봉씨 하고 상태는 얼마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미쓸이라고 아니하고 금봉씨 하고 부르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왜 그러세요 하는 금봉의 말에는 바늘이 있었다 금봉씨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금봉씨를 사랑하는지 금봉씨는 모르시죠 하고 상태는 애원하였다 저를 사랑하시지 마세요 저만 아니라 아무런 여자도 사랑하시지 마세요 부인 있는 어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려 되십니까 하고 금봉이가 툭 쏘았다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하여 하고 상태가 심히 엄숙한 태도를 짓는다 신성한 사랑이면 신성하지요 더러운 사랑이면 더럽고요 선생님 같으신 양반은 사랑 아니하시는 것이 신성하십니다 하고 금봉은 상태를 잔뜩 내려다보았다 나는 금봉씨하고 사랑이론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금봉씨를 사랑하니까 차마 금봉씨를 버리지 못해서 내 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금봉씨가 몸피할 곳을 정해놓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고 상태는 말마디 마디 정성을 보였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있을 테하여 어서 선생님이나 몸을 피하세요 하고 금봉은 어서 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상태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심히 낙심되고 수심스러운 모양을 보이더니 고개를 번쩍 들어 미쓰리 하고 무서운 결심이나 한 듯한 표정을 가지고 금봉을 바라본다 금봉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엄숙한 표정이 있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하였다 도무지 아무 주의도 주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사람의 눈치 보아가며 비위만 맞추려 드는 그러한 상태에게도 이러한 엄숙한 일면이 있는가 하고 놀랐다 그래서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나는 미쓰리를 혼자 두고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잡혀가더라도 미쓰리와 함께 잡혀가겠습니다 만일 미쓰리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랍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미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렵니다 나는 한 번 결심하면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 결심을 관찰하고야만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번 편지를 드렸지만은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주셨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번 먹은 뜻을 표현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미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쓰리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성과 힘을 가지고 미쓰리를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는 상태의 말에는 불같은 열이 있고 칼날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금봉은 몸이 오싹함을 깨달았다 상태의 그 칸을 닫고 날카로운 눈에는 빨갛게 독이 오른 것 같았다 손 선생은 상태에게 비하면 도리어 막아내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금봉은 주인 마누라를 소리쳐 부를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차마 못하였다 또 상태가 제게 대하여 폭행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무엇이라고든지 대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처지였다 상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는 금봉을 바라보고 잠깐 징글에 웃고 나서는 다시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요 내 사랑을 받으십니까 아니 받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고 금봉은 늠름하게 대답하였다 못 받으셔요 하는 상태의 말은 의외에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러나 그 다음 마디는 왜 못 받으셔요 왜 못 받으셔요 어디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하는 것은 신문하는 냉혹한 어조였다 저는 벌써 마음을 바친 이가 있습니다 하고 금봉은 속으로 학제를 그렸다 학제를 위하여 마음을 바쳤노라고 말하게 된 것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누구요 하고 상태는 놀라지도 아니하였다 누구라든 것을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으로 바친 이가 있어요 하고 금봉은 용기를 얻어서 정면으로 상태를 바라보았다 상태는 금봉의 시선을 피하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얼마 동안 침묵이 있은 뒤에 상태는 고개를 들며 다 알았습니다 미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아니하더라도 내가 다 알지요 임학재군이지요 그렇지만은 임군은 벌써 마음으로 정한 곳이 있습니다 미쓰리가 아무리 혼자 사랑하셔도 안될걸요 하고 빈정되는 듯한 웃음을 웃는다 상태의 말 학자에게는 마음에 먹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 가슴을 칼로 폭 찌르는 듯하였다 상태라는 사람의 말이 원래 믿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금봉은 이 말만은 무심코 들을 수가 없었다 금봉은 천인 절벽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함을 깨달았다 그 낭만과 슬픔을 얼굴에서 감추기에는 금봉은 너무도 약하고 어렸다 그래서 금봉은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상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태는 속으로 제가 던진 돌이 바로 맞은 것을 기뻐하였다 미리 그렇게 낙심할 것 없습니다 원체 학재란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점잖은 상 부르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얌전한 사람치고 속 흉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마 학재가 마음에 먹은 사람이 한 사람만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두 사람은 되죠 최울람이하고 강영자하고 처음에는 울람이와 좋아하다가 지금은 영자하고 돌라붙었습니다 영자가 돈이 있거든요 아마 약혼까지도 했습니다 나는 미쓰리가 학재군한테 속아가지고 애를 쓰시는 양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미쓰리를 건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참말로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미쓰리를 사랑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는 것도 미쓰리가 있으니까 기운이 나지요 이번에 치른 시험이 바스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미쓰리가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감옥에 갈 일을 안 할 테요 미쓰리는 어떡하고 감옥에를 가요 나는 미쓰리를 위해서만 우리 스위톰을 위해서만 일생을 바칠 테야요 그렇지만 미쓰리가 내 사랑을 받아주신다면 나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꼭 한 번 결심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한 번 한 말은 하고야만은 사람이요 하고 상태는 일변 달래고 일변 위협하였다 금봉은 상태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우두커니 앉았더니 문득 미친 사람 모양으로 가세요 더 말씀하시고 가세요 다신랑 오시지 마세요 어서 가셔요 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래도 상태가 아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금봉은 심 선생 안 가시면 나는 내려가요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상태는 얼른 일어나서 붙드는 핑계 삼아 금봉을 껴안는다 노세요 하고 금봉은 소리치고 몸을 뿌리쳐서 도망하는 듯이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웬일이요 하고 주인 마누라가 모기장 속에서 눈을 뜨고 묻는다 만화님 아직 안 주무세요 하고 금봉은 억지로 웃는 낯을 지으며 나 오늘 여기서 자요 하고 모기장 밖에 앉는다 아 나도 어째 오늘은 잠이 안 오는구려 이 생각 저 생각 하노라고 하고 일어나 앉으며 금봉의 눈치를 본다 나 여기서 자요 하고 금봉은 모기장 속으로 들어간다 주인 마누라는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두고 금봉에게 누울 자리를 비켜주었다 금봉은 방석을 접어서 베기를 삼고 마누라의 곁에 누웠다 2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금봉은 경헌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부대끼다가 잠이 들었다 마누라는 가끔 고개를 들어서는 금봉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딸도 생각하고 금봉이가 오늘 당한 일도 상상하여 보았다 그리고는 제 베개를 금봉에게 베어주고 저는 금봉이가 베었던 방석을 베었다 주인 마누라는 금봉에게 대해서 딸에게 대한 듯한 애정을 느꼈다 그 귀여운 얼굴과 볼록한 적가슴을 보고 수없이 한숨을 쉬었다 새벽에 금봉이가 잠을 깨었을 때에는 마누라는 벌써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마누라님 심선생 갔어요 하고 눈을 비비며 물었다 주인 마누라한테서 상태가 아직까지 아니하였단 말을 듣고 금봉은 어쩔까 하고 머리를 긁었다 그러나 세수제구도 의복도 다 2층에 있으니 어떡하나 하고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햇발이 창에 비치이는 것을 보고 금봉은 용기를 내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만일 상태가 버릇없는 모양을 하면 마누라를 불러서 톡톡히 망신을 주고 또 제 몸이 깨끗하다는 증거를 세우리라 하고 선생님 주무세요 하고 금봉은 미다지를 방식 열었다 아직도 돈문을 열지 아니한 방은 캄캄하였으나 판장 돈문 틈으로 들여 쏘는 동창의 햇발이 긴 리본 모양으로 방안의 공기를 어릉 어릉 하게 만들고 그 햇발이 가는 길에는 수 없는 먼지들이 일곱빛 스펙트럼을 반사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깨어서 누웠습니다 하고 상태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상태의 음성은 대단히 지물하였다 금봉은 덧문 한짝을 열어져 쳤다 아침빛은 뚝을 터놓은 물 모양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금봉은 덧문을 활짝 열었다 방안은 환하게 되었다 미쓰리 이것을 보셔요 하고 상태는 애원하는 음성으로 제가 배웠던 베개를 가리켰다 베갯닛이 젖었다 더우셔서 땀을 흘리셨어요 하고 금봉은 부석부석한 상태의 눈을 보았다 울었습니다 눈물에 베개가 이렇게 젖었습니다 하는 상태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금봉은 커다란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처음 보았다 상태의 눈물은 금봉을 슬프게 하였다 금봉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었다 미쓰리 하고 상태는 더욱 슬픈 표정을 하면서 나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직도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 미쓰리 남아의 눈물은 피입니다 미쓰리 나를 사랑해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고 상태는 절하는 모양으로 바닥에 엎드린다 그리고 한참이나 고개를 들지 아니한다 금봉은 몸을 돌이켜서 벽을 향하고 소매로 눈물을 씻었다 상태란 사람이 숙희의 말을 듣건댄 웬통 거짓으로만 빚어서 만든 사람 같다는데 그에게 이러한 진정이 있던가 하였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하고 가슴이 뻑뻑함을 깨달았다 금봉은 마음이 흔들림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처음이 아닌가 하였다 지금까지 상태를 면시하고 밉게 본 것이 죄송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금봉은 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금봉의 어깨는 느낌으로 흔들리고 마침내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금봉은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울었다 상태는 가만히 금봉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깐 싱글의 웃고는 얼른 다시 아까 모양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일어나서 금봉에 뒤로가서 금봉의 어깨에 한 팔을 걸고 우십니까 울지 마세요 왜 우십니까 하고 어깨에 얹었던 팔을 미끄러내려서 금봉의 허리를 안았다 아 쓰세요 아 쓰세요 하고 금봉은 몸을 빼어서 울음을 그치고 무슨 노래 곡주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벽장에서 세수 재고와 갈아입을 의복을 내어가지고 상태는 보지도 아니하고 상태가 여보세요 미쓰리 하고 부르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상태는 입맛을 두어 번 다시고 알 수 없다는 듯이 서너 번 고개를 도리도리 하였다 상태는 썩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하였다 왜 그 기회를 꽉 붙들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아까웠다 그러나 금봉이가 우는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내 말과 내 눈물에 감동한 것일까 또는 다시 이성의 힘으로 제 감정을 꼭꼭 묶어놓은 것일까 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러 날 오던 비는 개이고 동경에서는 보기 드물게 파란 하늘이 보이고 포병공장 굴뚝에서는 기운차게 검은 연기가 쏟고 있었다 가을이 가까웠구나 Knowing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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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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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